흐흫흫흫 어우 아아 후 푸으으으읏 이것도 광고예요? 이건 광고 아니에요 오늘 경상도 쪽은 30도 넘는데 쯔, 주... 아으 I'm living today 아으, 아으 어후 노욕, 노욕 이건 광고방송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이건 광고방송 아닙니다. 무슨 방송이냐? 나 이거 따라먹어야지 우리 둘이 할게 없어서 하는 방송입니다 우리가 이번주에 몇번째 만났죠? 월요일날 일요일부터 일요일날 기한상사 기한상사라고 말하면 안되나? 해도 돼 기한상사라고 기한84작가님이 자기가 회사경영하는 시트콤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제대로인거야 막 카메라 막 막 여러 대 있고 조명치고 진짜 드라마 현장인거야? 그래가지고 당황했잖아 너무 제대로이라서 그리고 나머지도 제대로였으면 좋았을텐데 출연진이라든지 근데 즐겼어 침착맨이 워낙 연기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본인이 이제 막 연기하는걸 별로 안좋아하고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즐겁게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게 재밌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쪽 감독님이 걱정할거죠 침착맨한테 배운 어떤 삶의 지혜인데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아니 맞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말년을 자유롭게 응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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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 뭐였지 댓글에 주 호민 작가님 좀 때리지마세요 왜 내가 아 있었어요? 아니 댓글에 옛날에 유튜브 댓글에 호민 작가님 때리지마세요 근데 나는 내가 맞는지도 몰랐어 길 들여져가지고 나 댓글 보고 아 내가 맞고 있었구나 알았어 매맞는 매맞는 그럼 나한테 이래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왜 이렇게 세게 때려? 근데 나는 내가 세게 때리는지도 몰랐어 서로 몰라 서로 맞는지도 먼저 때리는지도 몰라 댓글 때문에 알았네? 우리 둘 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러니까 열받네 근데 보통 보통 이런게 되게 많지 않아요? 그 둘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돼 너희들 저게 잘못된거에요 그게 그 아버지와 아들 노세팔로 가는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월요일은 그거에요 저 하는 프로그램 뭐지? 침펄터뷰 아 우리 그거 했구나 침펄터뷰 촬영했죠 침펄터뷰 촬영했고 진짜 그렇죠 쌤박 침펄 이렇게 합쳐가지고 침펄터뷰 이거 화요일에 말년을 자유롭게 말년을 찍고 처음으로 회식을 했어요 네 근데 술을 엄청 먹고 나 연태고량주먹고 침청맨도 얼굴이 시뻘게져가지고 막 맥주 먹고 집에오니까 한시더라 저도 저도 집에오니까 한시였어요 제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았던가요? 기한팔에서 사라졌죠 아니 그 걔는 그냥 중간에 왔고 제가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갔잖아요 택시가 와가지고 저도 택시가 와가지고 금방 갔어요 형도 바로가서 먹고 바로가 난 이제 바로가 근데 이제 승반님은 그때 그.. 승반님도 계셨어요 끝까지 응 그리고 참 우리 제작진이 전부 20대에요 네 피디님들이 네 그 출연진 제작진 통틀어서 내가 제일 현장자더라고 제일 나이가 많아요 난 근데 그런 모임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40대가 없어요 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유일한 40대에요 네 저는 이제 만으로 하면 38이라 유일한 40대 아저씨예요 유일한 40대야 그냥 그 중에서 근데 끝까지 끝까지 있더라고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니 난 출연자인데 어 아 그 끝까지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있으면 안 되냐? 분명히 인지를 했어 20대만 피디님들이 다 20대라는 걸 인지를 했는데도 뭔가 근데 술게임에 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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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네? 눈치껏 눈치껏 1차만 하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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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이 놀러와요 양말이 드디어 완성이 됐대 그래서 양말 좀 팔려구요 잘 나왔죠? 아직도 아예 못봤어 내일 와요 같이 안돼요 저 개인 방송 이거 오늘 안하면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되서 작가님이랑 건배사가 있겠습니다 그런거 안합니다 무슨 건배사 우리 진짜 그런거 안하죠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리고 잔두 하나만 써 다 돌려 마셔 싫다 자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는 했잖아 완샷하기 쭉 돌아가면서 그거 내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하자고 하는거야? 너무 괴롭던데요 그거는 피디님? 몰라 누가 누가 했겠지 기아니 하자고 했나? 아니 모르겠어 저는요 살면서 술을 술을 이렇게 막 한 병 두 병 이상씩 마시는게 한 10년만이었던거 같고 게임을 한다? 한 20년? 근데 너무 재밌어야되데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술게임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재밌는걸 안하고 있었네 왜 20대 때 왜 안했지? 왜 내가 20대 때 안했을까요? 20년 전이면 고딩 아님? 아니죠 만으로 만이 아니고 그냥 40이니까 20살이죠 배스킨라빈스도 하고 술게임이요? 몰라 나도 걸린 사람 양쪽에 먹게 하는게 재밌더라 걸린 사람은 안 먹고 하나 할 때마다 설명 다 들으면서 해야 돼 음 젊을 때 젊을 때 해야된다 풍이형의 말씀이 응 또 뼈저리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날 술 과음을 하고 지금도 회복이 안됐어 나 아직 취해있어 왜 또 못봤더러요? 왜 또 못봤더러요? 음주광고한거야? 응 아직도 안깨어 음주광고한거야 그러면? 아직도 안깨네? 아까 아까 그게 해장한거였어? 아니 아까 그 순댓국 먹었어 이제 해장됐어 아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할거는 뭐냐면요 네 우중씨가 굿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청춘불제 굿즈 네 그래서 한번 조미 작가님이 이쪽으로 주소지를 해놨더라구요 네네 두개가 와서 네 저 혼자 있을 때 깔까 하다가 같이 깔으면 좋죠 그냥 있을 때 같이 깔자 깐다는게 언박싱한다는 뜻이죠? 뭐 그쵸?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하나로 이게 하나로 이렇게 되나봐요? 아예 제품 판매를? 따로따로는 안하고 딱 따로따로 안팔아? 한번에 이게 다 사야돼? 살 때? 따로도 팔고 아마 뭐 패키지도 있겠지 티셔츠 티셔츠 프린팅 문제로 하나 더 준대 아 진짜? 따로도 팔고 이렇게 더 한다고 하나봐 그럼 뭐 빠바바밤 야 4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무 많이 넣어주는거 아니야? 야 이거 주변에 이거 다 돌리고 뭐 하면은 뭐 남지도 않고 컸다 그래서 난 양말 안 돌리려고 형은 돌리지 강매해 잔석방에 강매해 왜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 오이 잔뜩이야 야 진짜 남는것도 없겠다 남는것도 없겠어 대인배네 아 뭐 티셔츠를 4개씩 보내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거에요 나노 가지라는거지? 이거 아 그래요 뭐 나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해놨네 그래 팩트만 저기 해야지 남는거 있겠다 알아서 나누라는거지? 네 아니 두개 두개씩 자 한번 까볼까요? 네 아 그래도 이거 두장 두장 한장 한장이면 많은거에요 아 많은거야 흰색 검색을 해줬다는거야 그럼 누가 뭐래요? 네 누가 뭐래? 난 장패드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응 나 안 열어볼래 나 이거 다 쓸거야 아킹? 아 오케이 아킹 아 그리고 다 청춘부제 그 당군님 노래제목이네 그 러닝타임도 써있네 2분 41초 근데 미친게 되게 두꺼워 왜 이렇게 두꺼워? 요즘에 장패드가 이렇게 두꺼워? 아니 이거 무슨 현판 같아 그렇지 않아? 응 멋있다 형 집 앞에다 걸어놔요 대문에다가 청춘부제 여기 나 늙었다고요? 어 대문에다가 현판처럼 해 아니 굳이 다 아는걸 왜 9천원 이렇게 멋있다 이걸 다 입고 형같이 다 이렇게 이렇게 돼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맛집에 보통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각도 이렇게 그렇지 맛집에 그렇게 돼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곳에 오는 이에게 평화 있으라 뭐 이런것도 있고 색깔은 달라요 저는 어 형 형 내꺼는 이거야 좋다 좋다 아 유행어야? 뭐야 까야겠네 그러면 까야겠다 좋다 좋다 디오고 좋다 바이바이 뭐 오토바이 아 단군 캐릭터 있네 바이바이 에릭바이 오토바이 두바이 마라마라마라더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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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고 좋다 좋고 좋고 조코비치 기억이 가물가물 가물치 부르스타 밤하늘의 펄 추워 추워 아마추워 바로수는 바로써야죠 하이하이 하이스쿨 저 형 어질없다 야 어때 이거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세요 이거 어떤지 냉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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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뭐 해봐요 외국인이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내용을 몰라서 내용을 몰라서 그 말은 내용이 별로라는 얘기네 내용도 좋은데 외국인이 보면 더 좋아 나는 다 좋은데 바이바이 에릭바이 오토바이 두바이 이게 별로야 왜냐면은 메인에 쓰기에 왜냐면은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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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되게 심심해 뭐가 들어갔으면 좋았을까 바이바이 에릭바이 초코파이 이런식으로 변형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른 라임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했으면 약간 좀 그 어 뭐 에이 다시로 들어가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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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뭐 이런식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난 초록색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초코파이 타오파이파이 하하하하 타오파이파이는 좋네 초코파이 타오파이파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심플해 응 근데 그래서 이게 더 좋아 나는 이게 뭔가 해외 메뉴판 같아 음 뭔가 해외 맛집 메뉴판 음 요리 되게 잘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되게 까칠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요리 잘하거든요 어 그쵸 그쵸 타협 안하고 초코파이 타오파이파이 오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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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까이 오까이 응 볼 때마다 힘이 빠진대 어 이게 진짜 힘 쭉 빠지게 하거든 응 근데 이거 일러스트는 좋아 응 근데 이 일러스트는 살리고 단곤 살리고 요거를 좀 손을 보긴 해야된다 확실히 어 이거 멋있다 손 보긴 해야돼 뭔가 그거 그거 같아 검도할 때 그 뭐죠 갑주 같은 거 입잖아요 아 이렇게 응 난 챔피언 벨트 같은데 호구 아 호구 그쵸 호구죠 생각보다 두꺼워서 저는 놀랬고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패드 받은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냄새 안 나 제일 두꺼워 제일 두꺼워 어 그리고 냄새 안 나 원래 이거 막 석유냄새 엄청나는 거 있거든 잘못 만들면 냄새나는데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심하지 않다고 냄새 나는데 되게 익숙한 냄새야 어떤 냄새야 그 놀이터 응 아 바닥 냄새 타이어 폐타이어 이렇게 그 경계해놓잖아 그 냄새는 폐타이어 냄새나 왜 가져갈라 그래 내꺼 아니 여기 정리해놓을게 왜 어? 왜 내꺼 가져 왜 정리하려고 그래 아니 이렇게 정리 안해요 그럼 나 지금 젤하툴 코스프레 하는데 왜 가져갈라 그래 장막을 열공이를 보았지만 형 젤하툴 코스프레 해봐 나 보라존 코스프레 나는 분명히 다른 거 나올 텐데 아직 재미없다 다음거 티셔츠를 한번 입죠 입자 응. 2XL이지 너. 난 XL이고. 맞춰서 준 거구나. 형 흰색 검색. 이거는 누가 준 거야? 기본 질문이 누가 준 거예요? 샀다는 선택지는 없어. 이거 누가 준 거야? 몰라. 몰라? 뭐라고 쓴 거야? 뭐라고 썼어? Peace. Peace네요. P-E-A-C-E네요. P-E-A-C-E. 택 뭐예요? 2021 BREED. 어디예요? 몰라. 형은? 주우재 씨가 선물해 준 런닝크랩이네요. 왜요? 옷 안 사요? 네, 안 사요. 흰색 입을까요? 나 검은색 입습니다. 검은색 입습니다. 입고 와요. 뭐 입고 와요? 여기서 입으면 되지. 나 벚꽃 입을 거야. I'm voiding. 설렘. 앞에가 이렇게 돼 있고, 엄청 심플하네? 뒤는 이렇게 돼 있어. 심플 그 자체야. 심플 그 자체야. 심플 그 자체야. 심플 그 자체야. 그냥 완전 깔끔한데요?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핏이네. 그 힙합 핏. 심플 그 자체야. 요, 왓쌤 요. 요, 왓쌤. 왔다는 뜻이죠. 앉아요. 야, 옷이 좋아요. 깔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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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입으니까 되게, 어깨도 넓어 보이고. 맞아요. 그죠? 어깨 되게 넓어졌는데요? 청춘부자 옷 입으니까 되게 어깨 넓어 보이는데? 나도 어깨 되게 넓어 보이는데요? 응. 이래도 돼요? 근데 한 번 빨잖아요? 응. 다시 어깨 좁아져요. 좁아져요. 빳빳한 게 없어져서. 번적이 덜지면. 빳빳한 게 없어져서. 다시 어깨 좁아져요. 나, 엄청 커졌어. 덩치. 이거봐. 그니까. 등도 한 번 보시겠어요? 응. 이것도 청춘부재네? 얼마나 부재여야 돼?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것도. 너무 청춘부재데? 뭐 가져가, 뭐 모아요? 안 모으죠? 응. 모으지 않습니다. 버리세요. 아, 요것이 좋네. 요런 게 흰색과 검은색이. 감사합니다. 또 있다. 자, 그리고. 요게 뭐지? 이 핸드폰은 그건가? 핸드폰에 붙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지? 나도 있었는데 이거. 그립토. 난 근데 이걸 안 써요. 요걸 붙이면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없어. 아, 그래서 안 써요? 응. 저는 호랭이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못 붙여요. 호랭이 자수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것도 청춘부재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춘부재를 도배했구만. 만약에 이런 데다가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어, 깔끔한데? 그럼 애플이 사라져서 싫다며. 아, 애플이 사라져서 싫은 건 아니고. 그랬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제가 그랬어요? 왜 이거, 어? 그거 무선 충전 안 돼서 그렇다고 그래. 애플 사라져서 싫은 거잖아. 아, 여기다 붙이면 되지. 애플이 사라지면. 그렇게 붙이는 사람 없지. 쓸지 말아요. 애플 사라져서 안 붙이는 거죠. 네. 이래야 끝나. 이래야 끝나. 이래야 끝나. 좋아? 이겨서 좋아? 이겨서 좋아? 아, 잠깐만 이거 아무리 뜯으면 안 된다. 이거 전화하기 저기 거시기거든? 기종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게 그 친척맨 거 같은데? 아, 이거 깝대기까지 주셨네? 아, 이거 내가 전화기 기종 받아갔었어. 근데 열기 전엔 깝대기 뭐가 들어온지 몰라. 다 열어야 되나 봐? 응, 열어봐야 돼. 아, 이것도 청춘부제. 좋은 부제죠? 네, 청춘부제 좋은 부제예요. 어, 근데 4개 다 침착맨 거다. 난 이게 미니 아이폰인데 이게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 쓰시면 되겠네. 근데 왜 좋아해? 내가 뭘 좋아했어. 다시 돌려보면 나와요. 야, 이거 다 침착맨 거다. 침착맨 재산 늘어나면 나도 좋지 뭐. 어. 이렇게 된대? 예쁜데? 깔끔한데? 근데! 아, 이거. 육수자님이 선물로 준거라. 벗기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도 예쁘다, 야. 강렬하다. 이번 기회에 끝을 입. 청소. 하도 안 벗겨가지고. 나 이거를 추천드려요. 사실 안 하는 게 재밌어. 이게, 이게 뭔가 침착맨스러워. 형, 이건 안 맞는데. 아!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저, 눈깔 5개입니다. 아, 그럼 5개죠.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어, 이거야. 딱이다. 그러면은? 오, 산뜻해. 오면은 빡! 이거 오면은 빡도 붙여. 아, 나 이번에 위팔레쉬에 온 만화 중에 폰카타라는 만화가 있었어. 전화기로 막 싸봐. 폰카타? 응. 전화기로 어떻게 싸? 막 이제 제가 찍어, 막. 아, 그래? 오면은 빡으로 붙여야지. 빡빡! 오면은 빡! 빠바바바박! 빠바박! 오면은 빡! 빠바바박! 그리고 죽어서 청춘부제. 아, 부제. 좋다.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여기 뭐 엽서 같은 것도 있거랑? 읽어보겠습니다. 형, 근데... 대기화면 어때요? 아, 뭐예요 이게? 멋있죠? 대기화면. 꺼졌어요. 무슨, 뭐 식물이에요? 소나무. 멋있죠? 강릉에서 찍어온. 나 오늘 아침에 마당에서 찍은 새 보여줄까? 오늘 아침에 우리 마당에 새가 왔는데 여런 새가 온 거야. 검색, 검색해보니까 얘가 그 유명한 파랑새였어. 파랑새가 이름이. 아, 그래? 응. 찌륵찌르미찌르? 어. 근데 새 입장에선 아마 고기동에서는 고기동은 복물의 것이잖아. 그래서 왜 저 인간이 왜 내 집 마당에 있지? 이 집을 갈걸? 그래서 죽었어요. 아니, 마당에 있다가 이렇게 죽었어. 아침에. 그래서 무덤 만들어졌어. 왜? 모르겠어요. 뭐 수명이 다했는지. 고얼박. 고얼박. 고얼박 당일 때. 근데 저런 새들이 이렇게 많아. 형. 형 줘봐요. 아, 스티커구나 이거는. 이거 형이 기종 잘 말 안 한 거 아니야? 아냐. 기종 설문할 때 제대로 답했어요? 기종 설문은 했어요? 크니까 왔지. 했을 텐데? 흐흑. 킁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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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뭔데? 몰라. 아이폰 큰 버전 아니냐 이거. 큰 버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어. 킁킁ER. 킁킁. 카픈. 이 옆에 이렇게 되어있는 건 뭐예요? 어디꺼요? 허어. 아 내가 갤럭시라서 20이랑 21이랑 같이 보냈나? 갤럭시래 갤럭시 갤럭시 20 음 이거 소마음이 20이 쓰지 않아? 소마? 아닌가? 어? 들으면 되겠네 소마음이 20이 쓰잖아 너가 21이고? 나 뭐지? 커플로 쓰면 되겠네 이게 뭐지? 그럼 여기 오는 게 다 소마음과 형 거 아닌 거 아니야? 봤어요? 소마음과 형 거는 그럼 어딨어? 형 집에 온 거 아니야? 형 작업실에 옛날에 히민이 트로피처럼? 두번 상처? 두번 상처? 아니 아니에요 아무튼 봐요 다음 거 다음 거는 이제 스티커인데 내가 그 이제 요즘에 피리님들 노트북 보면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스티커를 굉장히 덕지덕지 붙이고들 다녀 아 맞아요 뭔지 알지? 노트북에 이게 재미요소예요 막 브랜드 슈프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재미요소입니다 그거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이제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도 있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까르페 디엠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충실하라는 거지? 까르페 디엠 두 개나 있네요 어 이게 그 옛날에 그 근데 만약에 딱 까르페 디엠 있는데 어 죽은 신의 사회에 나온 그건데 어 그니까 이거를 여기다 붙일까 말까 하다가 아까워서 다음으로 누르면 이게 까르페 디엠은 아니야 그래서 까르페 디엠 여기에 붙이고 싶어? 까르페 디엠 지금 붙여야 돼 붙이고 싶으면 그래서 유일하게 까르페 디엠이 두 개예요 아 나 되게 그거 같아요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이게 아니고 동그란 동그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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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는 이거야 왜요? 붙여봐 키위 키위 골드 키위 안 팔리는 키위 골드 키위 그러면은 하나 더 붙어 이렇게 세일 세일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좋다 계산 계산서 위에 또 붙고 이게 초밥이 세 개 세 개 붙으면 이제 끝난 거지 그럼 너무 물러서 이제 요거는 여기다 까르페 디엠은 여기다 하나 붙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다 다 붙이는 거 어때요? 이거 붙이는 게 어때요? 청춘부제도 열정을 잃은 나의 열정을 잃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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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쇠 진심을 담아 눈빛은 그 빛을 잃어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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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면서 붙자 하면서 붙자 텅 빈 가슴에 사랑을 닮지 못해 눈물을 대신해 한 잔슬로 날 적시네 흐흑 흐흑 이것도 붙이고 좋다 흐흑 당구는 얼굴도 붙일까? 당구는 여기 앉으니까 응 여기다 하나 붙이자 나 붙일 때에 불러줘 이거 이거? 왜요? 그냥 듣고 싶어서 흐흑 흐흑 이것도 핑하일치 옆에다 붙여 나머지는 아껴다 붙이자 고맙다 당구나 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어? 아직 안 끝났어요 또 있어야 돼 노트는 딱 한 권 잠깐만 어 뒤에 가사가 있어 청춘부제 나 지금 나 청춘부제 나라에 살고 있는 거 같아 나 청춘부제 독자 같잖아 나 성모형 화시로 온 거 같아 성모형 화시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청춘부제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시민 같아 지금 뒤에 또 또 이게 청춘부제 청춘부제를 또 공책의 뒤에도 열정을 잃은 아이에 나이는 스물셋 진심을 담으 눈빛은 그 빛을 잃었네 텅 빈 가슴에 사랑을 닮지 못해 눈물을 대신해 한 잔 술로 달 적시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도 못 외우듯이 응 그렇지 국가 이게 딱 되게 좋게 했네 이거 앞에 옆에 한 줄 내가 만화가 시절이었으면 제일 좋아하는 노트 연한 선 있는 노트 좋아합니다 하나 있으면 좋아 깔끔하게는 안 돼 노트는 어떻게 하는 거야? 따로 파는 건가 아니면 많이 사면 좀 넣어주는 건가 어?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청춘부제 MC 당군 코리안 랩갓이라고 랩갓이요? 랩갓이라고 했어요 랩갓 랩갓 옛날에 외국 방송 타고 응 그게 있었어요 아 이게 1.25가 있는게 1.25배로 들으면 랩갓이야? 되게 더 좋다 아 한 번 들어보면 안 돼? 청춘부제 1.25배로 그럼 뭐 걸리나? 걸려 아 걸리는데 한 번 들어 이건 못 참아 청춘부제 검색해 라이브도 있네 라이브는 안 걸릴걸? 여기서 한 거 어 1.2배속이 있다 마침 해놨네 무자베스같은데? 네 내 몸을 막힌 지하철 향하는 곳은 어딜까 사망이 막힌 이곳 땅속에 박혀버린 삶 고장난 시계처럼 버려진 미대 두 어깨를 짓누르는 주변의 기대 시간에 밀려 쏟아지는 사람들처럼 서둘러 토해내버린 내 꿈과 신념 현실의 주가 달린 내 발에 무참히 진울렸어 엎되기뿐인 욕신은 한없이 뒹굴었어 답답했지 또 착잡했지 항상 그렇듯 난 상상만했지 이제 내 목을 조이는 쪽 쇠를 벗어버릴래 꿈틀거리는 가슴에 날개를 달 수 있게 일렁대는 파도를 더 이상 참지 못해 그 어떤 방법은 재로도 이 맘을 막지 못해 수많은 사시가 손가락질 있게 진해 TN 상관없어 소리쳐줄게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멋있다 되게 좋은데 비트가 카르페 디엠 카르보 나라 카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있으면 어땠어 2절은 카르보 나라 소리쳐줄게 카르보 나라 또 관통했어 요즘 그렇게 랩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의미 없이 어떤 그 어감의 재미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 재밌잖아 아아 그래요? 응 레원이라고 나중에 들어보시면 꽂힐거에요 근데 아까 왜 비난했어요? 저거 언제요? 바이바이 에릭파이 초코파이 저거 언제 비난했어요? 그것도 좋다고 그랬죠 초코파이 할 때 비난했잖아요 저거 비난 안했어요 그것도 좋다고 그랬지 아 그래? 바이바이 에릭파이 초코파이 타워파이파이 아 채팅창에서 비난했대 음 알지 알못들이야? 힙합을 몰라 좀 모르긴 해 그리고 그리고 형 어 제가 느낀건데 좀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네 눈동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눈이 네 여기 경계가 네 이렇게 흐려 이렇게 흐려 흐려졌어요 눈동자가 이렇게 먹이 검은 먹이 이렇게 흐려졌어요 경계가 늙어서요 아 그래? 술이 안 깼어 아 그래? 동태눈까지 됐어 그거 서 넣어서 그게 저기 뭐냐 수산물 시장가면은 아가미가 빨갛고 배가 단단하고 눈이 또렷해야되거든? 그게 신선한 물고기야 아 그래? 썩은 거지 나는 아 아 그렇구나 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청춘부제 이거 나는 오면원빡인데 청춘부제 그날 연태고량주 이만한 거 있잖아요 큰 거 이거보다 더 커 이만한 거 그거 두 개를 마셨어 혼자 쥬형 혼자 연태고량주를 1리터를 마신 거야? 이게 500 아니었나? 500 넘을걸? 어 750 750 750이야? 그러면은 1.5리터 1.5리터 마셨네? 혼자 아니야 기한이랑 같이 먹었어 그럼 시민이가 한 병씩 먹었네 그게 34도인가 그래 높죠 근데 나는 아예 독주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주를 제일 싫어하고 맥주 아니면 아예 독주 음 왜요? 아니 소주는 좀 뭔가 역해 이렇게 넘어오는 뭐가 있어 토할 거 같은 딴 건 괜찮고? 딴 건 괜찮대 오히려 독하면 그게 없더라고 그러면 이제 소주를 누가 시키면 음 아 나는 소주는 좀 별로고 음 나는 아예 약하거나 그냥 아예 독주였으면 좋겠어 딱 이래 형이 응 그럼 이제 맥주를 갖고 가면 음 아이 참 이 새끼가 지금 뭐 달아먹네 아니 이래요? 아니요? 아니요? 안 그래요? 어 그니까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그냥 처음처럼 마셔 참이슬이 오오 응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난 또 위스키 찼나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의중이의 굿즈를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굿즈 판매 현황이나 뭐 그런 것들 반응이 좀 왜냐면 우리가 좀 늦게 갔어요 전화를 해봐요 한번 음 그럴까요? 음 오메아는 빠박 짱을 디드 나이에 나이는 스브셋 받자마자 해볼게요 오케이 욕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러면 아 지금 일하고 있대 해설하고 있대 아 그럼 더 해야지 의중이 일하고 있으니까 하지마 하지마 철민수 심님한테 물어보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랩하세요 랩하세요 단군인 줄 알 것 같아 열정을 잃은 나이에 나이는 스브셋 진심을 담은 눈빛은 그 빛을 잃어내 정빈갑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종수씨 지금 개인 방송중인데 네네 지금 통화 가능할까요? 네네 자고 있었어요 아 자고 있었어요? 이거 하자마자 랩을 받아주네 근데 아니 무슨 하길래 퀴즈프로 미션같이 여보세요? 딱 던지니까 같이 받아주네요 정빈가슬맹 바로 나왔어 아 안 해야되는 줄 알았어 아 아니에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청춘부제 이거 굿즈 의중이 굿즈 지금 출시됐잖아요 네 지금 그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좀 어떻게 좀 반응이 좋던가요? 반응이요? 네네 그거는 의중씨가 알지 않을까요? 정수씨는 몰라요? 아 저는 해봤는데 옷이 상당히 좋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어 맞아요 좋아요 되게 이뻐요 진짜 이뻐 예 그게 끝이에요? 아 그리고 그 아 의중씨 말을 빌리자면 그 모자 있잖아요 예 스냅뱅 이게 한정판인데 오 이게 아직 수령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채팅창에는 다 팔렸다고 했는데 아 다 팔렸대요? 모르겠어요 아 그 사이에 다 팔렸나보다 아 그 사이에 네 모자 모자 있는데 우리는 모자 한정판에 안 넣어줬어 우리 모자는 한정판이라고 민폐야 그거 모자까지 받아가면 우리가 아 볼켓만 다 팔리고 스냅백은 안 팔렸대 아 제 느낌 나서 아 아 볼켓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의중이 맨날 쓰는 거 아 맞아 그 이게 손 이렇게 돼있는 거 일자로 이렇게 네 그 정수씨 그 그건 어떻게 됐어요? 뭐야 그 짬뽕은 짬뽕이요? 네 짬뽕은 짬뽕은 잘 팔리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막 광고 뜨던데요 계속 어 근데 그거 많이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직원분들이 40년 짬뽕 장인 짬뽕 외길 짬뽕 상인 쮬 ч면 수심 상인 하하핰 모든 사람은 진ara 짬뽕 만든 사람인지 알겠어요 가끔 그런 오해를 받긴 합니다 어 아니 그럼 다음 쪌면 수심 장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든 사람이 진짜 참복 만든 사람인지 알겠어요 가끔 그런 오예도 받긴 합니다 아 그러면 다음 것도 있어요 다음 거요?? 지금 여름이라고 쪌면을 얘기하시는데 오!!! 쪌면 수시 쪌면 수시 진짜 그래서 쪌면이에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쫄았다고 쪌면 수시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샘플을 못 받아 봤어요 아... 빨리 나와야 되는데? 5월이면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그니까요. 네, 좀 재촉을 좀 하세요. 네, 원래 이번 주에 주의기로 하셨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있습니다. 아, 멘보샤는 언제 나와요? 이번에 그... 멘샤잖아요. 멘샤. 멘샤가 같이 받아보기로 했어요. 아, 그래. 멘보샤도 나오고. 또... 주화율이 장애인이야. 또 있는데, 얘 또 뭐 있는데? 몇 개 있는데? 또 뭐 또 있어요, 저? 멘보샤랑... 스시, 스시? 볶음밥, 볶음밥. 어. 볶음밥, 그건 아직 얘기가 없어요. 아, 볶음밥도. 네, 네. 그리고 육포는? 육포야? 철면씨 지금 육포 나와야지. 철면씨 지금 화장실 육포. 육포는 너 혼자 했잖아, 육치로만 하잖아. 지가 안 놓고 못 잡고 다 한 것처럼 그래. 아니, 전 종수씨가 의도적으로 한 건 줄 알았죠. 아니, 의도적으로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방송하세요? 아니, 오늘은 그 목요일이나 쉬는 날입니다.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냥요. 아니, 그 의중씨가 판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하러 오는데 지금 중계하고 계시다고 해서 아. 대신 침철로 다니니까 전화 한 번 했죠. 아, 예, 예, 예. 당연히 알 것 같아서 의중이 뭐 어떻게... 의중씨가 그 약간 그 굿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아, 안 팔릴까봐. 네, 네, 네. 이게 자기는 괜찮은데, 약간 좀 같이 해주신 사장님이 좀 이렇게 손해보실까봐. 아... 잘 팔려야 된다고 되게 부담이 크신 것 같아요. 그... 그... 본인만 괜찮다면, 자기는 괜찮은데를 꼭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예, 아니까 이제 아니까. 음, 그렇지. 자기는 괜찮은데라는 걸 굳이 붙이는 건 전파당비 아닌가. 네, 의중씨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자기 굿즈로 홍보하는 거에 대해 되게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런 성격이라 맞습니다. 제가 좀 그... 의중씨를 대신해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 의중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민폐 끼치는 거, 민폐 끼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민폐 끼치는 거. 나도 좀 좋아해요, 좋아해요. 당연히 나랑 좀 비슷하구나, 성격이. 아, 맞아요. 아, 뭐 좀 비슷한 게 있어. 호민영하고 좀 민폐 끼치는 거. 아, 맞아. 호민영님도 안 좋아하시지, 그런 거. 아, 알겠습니다. 그럼 성수씨 뭐 일로 출발하시나요, 이제? 오늘 쉬는 날이니까 출발하시나요? 그, 아까 그, 뭐 광고하시더라고요. 예예.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호민영 틀 가시려고 그러는데 저를 부르면. 네. 호민영님이 또 잡혀 계셔야 되니까, 호민영님도. 서로 이거네? 나는 괜찮은데네? 아, 괜찮은데.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나는 괜찮은데. 아, 나는 괜찮은데, 맞아요. 나는, 나는 괜찮은데 호민영님이 또 혹시 곤란하실까봐. 아,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아니, 쉬는 날은 쉬게 해. 정수씨도 쉬어야지. 네, 호민영님 혹시 이제 또. 아, 정수씨도 괜찮아요? 아니, 쉬는 날은 푹 쉬어야 돼. 그러면 제가 괜찮은 쪽으로 하면 돼요? 아니요. 그럼요. 또 그건 아니야.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 오늘 참 쉬는 날이라.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저만, 호민영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이제 제가 정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오실래요? 아니,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고 말을 해요. 아니, 아니, 아니. 다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자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자다 깨서 다 쉬었어요. 네.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출발하시죠. 다 괜찮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쵸? 나는 괜찮지. 네. 오셔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하죠. 왜 말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더킹 한번 해야지. 네, 포더킹 하면 되겠다, 여기서. 14시간. 14시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근데 뭐. 아니, 저는 혹시라도. 혹시라도 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냐,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쉬는 날. 네. 이렇게 해서 뭐, 놀면. 네. 뭐, 피로가 좀 안 풀리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 뭐. 오히려 풀리죠? 쌓이지. 쌓여? 아니, 제가 또, 그. 저기, 존경하는 호민이 형님과 또 사랑하는 침청민님과 노는데 어떻게 피로가 쌓여요. 저는 너무 좋죠. 아, 그래요? 네, 이게 쉬는 거죠. 이게 쉬는 거죠. 그럼 5시까지 오실 수 있나요? 그거는 지금 약간 침청민님. 지금 약간 퇴근 시간에 맞물려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몇 시까지 오라고 그러지? 그. 그, 시내로 오면 되거든요, 잠실이라서. 시내로 오면 되니까. 아, 제가 그쪽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한 번, 오늘 한 번. 그럼 6시에 오고 저녁을 같이 먹자. 그러니까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딱 좋을 듯. 저녁을 같이 먹자.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예. 집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예. 아시겠습니까? 예, 예. 아니요, 아니 진짜. 근데 두 분은 괜찮으세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호민이 형 얼굴 한 번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표정으로 말해요 시간인가? 지금? 예, 예. 게임 하는 시간 아닌데 왜 자꾸 표정으로 말하지? 자, 알겠습니다. 그럼 6시에 봬요. 예,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호민이 형 괜찮으시죠? 너무 좋은데? 아,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형님. 아, 너무 좋다. 차 타고 오세요. 그 커피. 예. 좀 드릴 거 있으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쉬는 날 민폐개 치는 거 아닌가? 아, 형은 괜찮은데. 응. 아니, 형은 괜찮은데. 아니, 민폐개 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형은 괜찮은데, 철면수십님이 못 쉴까봐, 괜히. 어, 그러니까 못 쉴까봐. 그러니까 그럴까봐. 나는 만약에 나는 그러니까 이게 배려야, 배려. 못 쉬면은 되게 힘든 걸 알잖아. 맞아, 이게 배려야. 맞아, 이게 배려야. 근데 왜 그 안 쉬어요. 못 쉬면 힘들다는 거 알면서. 야, 일요일부터 계속 안 쉬어. 가끔 그런 주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저는 저도 좀 변했어요, 근데. 통천님이 네. 양말 몇 켤레 만드냐고 해가지고 모르잖아요. 응. 그래서 그냥 천철내에 하라고 했어요. 어? 마른 건가? 모르. 아니, 아예 몰라. 그냥 모르니까. 너무 적대. 적은 거야? 그니까, 소인배 치고는 통 크게 해보려고 했던 거 같은 느낌. 딱 그 정도. 난 200개 생각했었는데. 딱 그 정도. 소인배가 억지 통 큰 키 한번 해본 거. 음. 그래도 최대치가 천장 정도다. 소인배가 기분 내봤자. 기분 내봤자래. 그럼 팔고 있나 지금? 아직 출시가 된 건가? 모르겠다. 만개야. 어깨는 찍어야지 어깨. 조개. 조개 찍어. 뭘 조개야. 조개 말고 그 다음 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아냐? 경계. 경계. 경계래. 아유. 경계. 경계 찍어. 경계할래? 자. 침팔풍. 아 근데. 풍이형이 언제 올 줄 몰라가지고. 풍이형이랑 그 다 저기 어셈블 하려면 6월 중순은 돼야 돼. 일단 우리가 한번 훑죠. 어때요? 괜찮아? 훑죠 훑죠. 이게 뭐냐면요. 그 미 서부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심팔풍이 만약에 이제 미 서부에 오신다면은 요런 코스로 요렇게 즐기게 해주겠다. 가이드를 해주시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신 지가 좀 됐어요. 지금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 새끼 안 왔으면 좋겠다 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안 사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사 갔을 수도 있어요. 동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동부에 있을 수도 있고. 뉴욕코가 됐을 수도 있고. 멕시코로 갔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이분이 ppt로 여행 일정을 짜줬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마음에 들면 접선을 시도해서 가볼 수도 있다. 가볼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이런 제안이 종종 옵니다. 저도 뭐 캐나다에 사는 구독자 분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오로라를 내 육안으로 보는 게 소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잘 보인다고. 보시면 또 오로라도 이렇게 가이드해 주신다고. 오로라가 그렇게 쉽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끄트머리로 갈수록 이제 급지방으로 가야지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저 막 뉴질랜드 이쪽으로 가든가. 아예 저 캐나다 위로 올라가든가 해야지 보이나 봐. 그럼 에스키모예요? 아니 근데 그거 너무 좀 신기할 것 같아서. 음.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미서부 풀코스 대작전이라고 한번 알아보고. 재밌는 거는 어 이거 좋겠다 해서 뭐 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일정해서 뺄 수도 있고. 네. 왜 본다니.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우리가 볼지. 아니 나는 오히려 궁금한 게 지금 미서부는 지금 엄청 새벽 아니에요? 아 우리도 뭐 새벽에 자니까 뭐. 그런가? 나도 좀 새벽에 자. 아니 그래서 혹시 한국에 계신 거 아닌가 해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 아닌가 해서. 아 갔는데 믿고 갔는데. 어. 또 속냐 병건아. 그것도 추억이야. 그것도 추억이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이유를 한번 읽어주시죠. 추천 이유는 최근 방송에서 실감나는 그 부산 롯데월드 가상체험을 진행했었죠 저희가. 네. 새로 생긴 그 부산 롯데월드. 그리고 과거 방송에서 미국 서부 풀코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셨다. 아 그렇죠. 뭐 뭐 그랜드 캐니언 뭐 그런 거 말씀하셨나요. 가보고 싶다. 그리고 선가상체험을 통해 실제 풀코스를 대비해 보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향후 실제 풀코스 체험을 통한 침투부의 글로벌화. 그리고 글로벌화로 인한 구독자 수 및 조회수 상승까지 고려하신 그런 자료입니다. 아 여기. 읽어보시면 풀코스를 모시겠습니다. LA 근처. 이분이 링을 바꾸신 것 같은데요. 음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상으로 한번 가보죠. 풀코스 참가 예정자는 미 서부에 15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한국인 현지 가이드 침착한 문어님이고요. 실제로는 여행과 전혀 무관한 IT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실제로 직업이 가이드는 아니다. 하지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게 좀 많으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침착맨. 블리즈컨 초청으로 미국 남서부를 방문한 경험이 3번? 3번. 3번. 3번이나 있습니다. 3번은 갔다. 네. 그리고 저. 저도 블리즈컨에 한번 같이 갔던 경험이 있고요. 네. 또 미국을 또 미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 쭈키마우스는 인천에서 찍은 거였는데. 아무래도 디즈니월드가 미 서부에 있으니까. 그렇죠. 또 워낙 미국을 대표하는 캐릭터고. 또 LA 겐지 경력이 있고. 김풍 작가님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미국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인스타에 사진 4장을 업로드하셨고. 그때 윤수 작가랑 같이 갔어요. 윤수 형까지. 왜 갔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냥 뭐 별 이유 없었겠죠. 뭐 전에 호주 갔을 때도 별 이유 없었잖아요. 아니요. 그때 일로 갔던 거였어요. 마카다미아 농장 갔던 거였고. 아 그래요? 그럼 뭐 촬영일 수도 있겠네요. 응 그럴 수도 있죠. 혹시 우리 빼고 축제로구나. 해외편 찌꺼운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윤수 형하고? 그거는 쉽지 않더라. 아 그리고 며칠 전에 윤수님하고 다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놀았는데. 어지럽더라고. 다시 올라오더라고. 옛날에 기억들이. 아 그 어떤 그. 강한 거. 가짜만 만났죠 요즘에. 나 같은 가짜. 내가 대표적인 가짜야. 가짜라기보다는. 익숙한 주먹만 맞다가. 전혀 정광석화를 맞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기에 빠졌어요 또. 진짜한테 한번 맞아 봐야 돼. 저는 진짜. 미제로구나 라고 하네요. 미국 축제로구나. 미제로구나. 네. 신기합니다. 자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네. 깻잎 논쟁이라고 요즘 아시죠? 네. 깻잎 논쟁. 모르는 여자의 깻잎을 떼주는 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냥 재미난 그런 논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콩잎 드세요. 콩잎. 콩잎이 더 맛있어. 참깻잎öm. 그런 건 곧이나마 attention. 계속. 계속. 나는 떼서 고양이 준단 줄 알았어. 처음에. 갑자기 그 플래시백처럼. 후옥 passing. 후옥 하면서 축제 순간들이. 아 계속. 콩잎을 권장하는 게. 근데 그게 매우 재미있잖아요. 캣닙 캣닙을 준대 캣닙을 안 떼주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캣닙을 사람한테 주는 거야 캣닙 드세요 캣닙 근데 고양이 먹어야 돼서 안 줘 인간한테는 추천 코스 11박 12일인데요 인천 출발하고 쭉 한번 읽어주시죠 11박 12일의 대여정입니다 첫날에 인천에 출발하면 LA 도착하는지 하루가 걸리죠 그리고 오자마자 디즈니랜드 바로 에피타이저도 없어 고기 먹여 둘째 날 바로 디즈니랜드 가고요 셋째 날 샌디에고 관광 넷째 날 라스베가스에서 슬로스 땡기고 둘째 날까지 한밤 자고 그리고 다음날 그랜드 캣닙 및 스카이워크 체험 차에서 엄청 있겠는데? 아 그리고 다음날 요셰미티 국립공원에 가요 아 요셰미티 요셰미티 알아요 좀 요셰미티? 저 미국의 자랑이에요 저거는 저게 막 곰도 있고 진짜 막 자연 있잖아 공원 안에 곰이 있어요? 야생 곰도 있고 저게 막 장난 아니야 저게 진짜 죽어 막 저기 잘못 들어가면 아 그래? 응 그럼 위험하네?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어떤 우리나라 규모의 그런 공원이 아니야 응 여기서부터는 가장 가까운 뭐 뭐 인간이 있는 곳이 몇 마일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세요 막 그런 표지판이 있어 아 사실상 미개발지에요? 아 그냥 자연이야 그냥 음 죽어도 책임 안 진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이제 공원을 이틀 동안 있어요 그리고 나파벨리 나파벨리 아홉째 날 그리고 열째날 샌프란시스코 관광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마지막 열한 번째 밤에는 이제 휴식 샌프란시스코 관광의 휴식이고 들어갈 준비 이제 다음날 근데 진짜 미친 일정이에요 이거는 그래요? 하루에 하나인데도? 하루에 이게 하루에 하나인데도 내 생각에는 이거 병 걸려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여기서 얼마를 덜어내야 돼요? 한 반절? 아니 저도 뭐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냥 이게 다 너무 거대한 곳들이야 사실 한 곳에서 한 3일씩 있어도 나는 된다고 보거든 디즌랜드도 몇 박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넓었어 디즌랜드도 원래 디즌랜드가 알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월트 디즈니가 도시를 만들려고 했어 도시를 아예 원래는 그래서 이 안에서 거주도 하고 그냥 디즈니 세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래서 도시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요 자기 돈 다 때려가와가지고 이거 잘못되면 진짜 그렇게 부자가 쪽박차게 생긴 그런 프로젝트 모든 걸 다 건 프로젝트를 진짜 월드를 만들려고 했구나 하려고 했었어 근데 월드 디즈니 처음에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엄청 큰 놀이동산 같이 됐어 근데 진짜 거기에 디즈니랜드에는 모기가 없대 그 주변 운동회를 다 메우고 엄청 모기가 싫어하는 꽃들을 다 심고 그래가지고 아예 모기가 없게 만들었대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그러면 그 모기 거기 있어야 될 모기가 다른 데 더 집중해서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근데 아무튼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일정은 미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 일정들인데 이걸 12일에 압축을 했어 사실상 열흘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빼면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저 세 번째 줄에 참가자들의 나이 및 체력 이동 시간을 고려한 여유로운 일정이라고 써있어 미국 사무직들은 뭐 체력 검정시험 같은 게 있나 봐요 체력이 좀 다른가 봐 거의 특전사급 체력인가 봐 대도시의 식굴벅적함과 교회와 자연이 주는 휴식의 느낌을 조화롭게 편성한 일정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막 도심 관광도 있고 라스베가스부터 요셰미티까지 있잖아요 이 밸런스는 진짜 어떤 인간 문명의 끝 그 자연 문명의 끝을 다 배치를 하긴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그걸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제일 가고 싶은 데 난 그랜드 캐니언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랜드 캐니언 실제로 가면은 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같이 그 말을 해요 뭐요? 인간은 너무 작은 존재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내가 했던 근심 고민이 너무 부질없어 보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다 그냥 눈물이 난다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은 응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난 가기 싫어 부질없어질까봐 이미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 내가 안 그래도 부질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가서 병 발작할까봐 아 발작할까봐? 겨우 억누르고 있는데 음 그래도 좀 여기 여기 이 세계에 정을 붙여보려고 하는데 그거 봐서 또 정 뛸까봐 못 가겠어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싶어요 보통 저렇게 패키지 아니에요? 그랜드 캐니언 라스베가스는 멀지 않다고 하던데 라스베가스 여기 어떤 막 엄청 모든 쇼어들이 다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가깝다는 기준이 거기 자동차로 10시간이 들어? 맞아 갈만하네! 막 그 정도야 저도 그 LA에서 어 도착한 다음에 에너하임 거기 그 그 블리즈컨 하고 나서 음 온 김에 여기 근처에 라스베가스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좀 남아서 더 하고 간대 음 어떤 사람이 음 근데 어 그래서 딱 제대로 보여주는데 진짜 바로 옆인 거야 어 야 일본 갈만하지 했는데 알고보니까 4시간이니까 몇 시간 가야돼 그니까 부산거리로 가야돼 거의 뭐 그치 그러니까 자동차 문화가 발달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니까 땅이 워낙 그러니까 이만큼 가는 게 몇 시간 이만큼 가는 게 몇 시간 그쵸 그쵸 나는 그거 그런 거 해보고 싶어 미국 영화 보면은 나는 이제 영화로밖에 안 봤잖아요 미국을 막 가 고속도로 막 끝도 없어 그냥 그냥 차선도 그냥 하나야 그러니까 이쪽 차선 저쪽 차선 가다 보면은 되게 막 허름한 식당이 있어 응 막 커피랑 토스트랑 막 이런 거 팔어 그냥 어 막 트럭들 막 서있고 그냥 그런 데서 그냥 밥 먹어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 그냥 어떻게 딱 그쯤에서 원래 보통 쉬고 싶어해서 만들어진 마을이 만들어진 그 시계소 그치 주유기 하나 있고 그 주유도 자기가 해야 돼 그냥 아 엄청 천천히 그것도 막 노인아업에 나오는 어어 근데 보통 거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 어 그래 여기 그러면은 일단 그랜드캐넌 일단 하나 저는 네 요셰미티 국립공원 요셰미니? 왜냐하면 여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흥미로워졌어요? 해골 찾으려고? 아니 되게 독특한 공원이다 아 신기한 공원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체험을 못 할 것 같다 이거 형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사진 하나만 보면 안되나? 나도 정확하게 뒤에 있습니다 아 뒤에 있어요? 어 뒤에 디테일하게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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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목차구나? 네 이게 끝이 아니야 4페이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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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두 개 일단 찍찝 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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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즈니랜드입니다 진짜 무섭게 생겼다 미키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그러게 온 세상 사람들 인정하는 테마파크의 상징 그 자체죠 여기 총 있을 것 같아 한쪽 손에 안 보이는 그리고 이제 디즈니가 옛날에는 이제 미키나 뭐 도날드 이런 애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IP를 막 사모으면서 스타워즈도 내꺼 마블도 내꺼 다 사모으면서 너무 풍성해진 거야 이제 볼거리나 이런게 아 어 이 링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유튜브야 보면 안 돼 스타워즈 음악 이런거는 와 이거 재밌겠다 우리만 봐 와 와 이거 타지 않았어 이런거 비슷한거? 사실 난 봤어 하하하 사실 탔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아 이건 아냐 이런건 아닌데 뭔가 비슷한 거였어 응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아 근데 이건 타야돼 이건 무조건 타야돼 이게 놀이기구가 전에도 말했었죠? 응 달라 다릅니다 그니까 뭐라고 할까요? 퀄이 달라요 그냥 응 아 같이 보기 링크 걸어줘요? 같이 보기 링크 걸어줘요? 이게 뭔데 하면서 들어가면 좀 덜하지 음 맞습니다 그쵸 스타워즈 스타워즈를 쓰신 분이 네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나봐요 스타워즈가 두개나 있어 어 아니 스타워즈가 저런걸 만들기가 좋으니까 막 배경이 우주고 내가 막 우주선을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형식으로 만들기가 참 좋은거 같애 근데 뭐 이렇게 뭐 아니 재밌지만 응 파라오의 분노 선에서 샤라웃 뭐라그래 샤라웃이 아니고 뭐라그래 칫 칫 칫야 칫 파라오의 분노 그저께 멈췄다고 그러던데 진짜로? 응 자 다음 밀레니엄 팔콤 뭐있고 마블영웅이 뛰다못해 실제로 날아다니깐 스파이더맨이 된것처럼 거미줄을 쏴 볼 수 있는 곳 아벤져스 캠퍼스 아벤져스 캠퍼스 궁금한데요 아벤져스 캠퍼스 마블 톰 홀란드도 있죠 그렇네요 와우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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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가는거야? 아아 증강현실로 입창경 끼고 요런 재미도 즐겨볼 수 있다는거 와 미쳤네 그리고 뭐 여러가지 디즈니 IP 소속의 캐릭터를 만들어보셨어 근데 요거 난 디즈니랜드 패스 왜? 그 블리즈컨 할때 몇번 가봐 두번 가봤어 나 안가봤어 나 디즈니랜드 두번 유니버설 한번 나 나 네번갔다 미국 블리즈컨만 빅스윙 빅스리어 이게 왜 안되냐면 처음에 디즈니랜드 들어갈때도 줄이 개많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 분이 엄청 그 괜찮은 날로 뺏었어 그래서 겨우 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진짜 상상도 못할 줄이 있어요 아니 줄 안 쓰는 티켓이 있던데 아니 디즈니랜드 안에 들어가는게 아 그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는게 차가 줄이 말도 안되겠고 너 저기 월인이날에 갔나본데? 아니야 심지어 그때 가이드님이 말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없냐 아 없다고 그랬어? 오늘 왜 이렇게 없지? 진짜 운이 좋으세요 이랬어 엄청나게 줄이 있고 차로 줄이 있고 도착해요 도착하는데 당연히 차가 많으니까 어때요 주차장이 개많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착을 어떻게 해 디즈니랜드에서 엄청 먼데다가 주차를 한단말야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럼 또 걸어가 아 그걸 걸어가요 그걸 또? 걸어가는데 어느샌가 디즈니랜드는 안보이는데 줄이 있어서 딱 쓰게 돼 어 디즈니랜드는 안보이는데 걷다보면 줄이 나와 그럼 줄에 쓰면은 계속 한정없이 기다려 그럼 그게 가다보면 디즈니랜드에 도착합니다 그게 디즈니랜드에요 아시겠습니까? 디즈니랜드를 우습게 생각하셨죠 그냥 뒤져 그냥? 지금이라도 디즈니랜드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퇴소하세요 종 울리세요 근데 그래도 해보겠다 나 그래도 남아서 끝까지 해보겠다 하시면은 끝까지 버티세요 중간중간에 종이 있습니다 줄에 침근대위님이 아냐아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디즈니랜드 갈까요? 전에 한번 가봤잖아요 그래도 꼭 가시겠어요? 한번 가봤는데 전에 갔던 데는 유니버설이고 아 형 갈땐 안 갔다고? 어 나는 안 갔다니까 아 나 한번 한번 갔다고 아니 나는 유니버설만 가봤다고 아 똑같애 아니 뭐 비슷한거지 뭐 비슷한거지 거의 호브와트 컨셉이었고 똑같애 막 별 아니 막 그런거 막 제가 탄거는 그 아 그때 말했나? 방송 때 그 그 그 뭐죠? 그 마블의 그 뭐죠? 우주인들 나오는거 뭐죠? 도래요? 아니 그 우주인들 너구리랑 그 나오는거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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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거시기 거시기 가옥에 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거기 테마 오락실인데 그 놀이기구인데 줄을 서는데 막 스토리가 막 만들어져 막 도망다니고 막 해가지고 타는데 쉬이 올라왔다 쉬이 막 애들이 막 나와 너구리가 막 따라오라고 같이 막 따라 그거밖에 없어 너무 재밌겠는데? 아니 그니까 얘기로 이미 재밌었잖아요 아니 그 너굴맨이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재미없을 수가 있어 어 이렇게 이거저거 다 빼면 최종 일정은 고기리 계곡에서 발 담가 보고 끝일 듯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그것도 힘들지 응 알았어요 일단은 킵 킵? 킵 킵 바꾸면 빼도 돼 그리고 그게 있어 그게 있어 가면은 디즈니랜드 디즈니에 어 내가 보여줄게요 검.. 검색을 해봐야겠다 우리나라는 디즈니랜드 안 만들어? 만들만 하지 않아? 이렇게 디즈니 좋아하는 사람 많고 인구도 꽤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 근데 해외에 몇 개 있지 않아요? 홍콩이랑 일본에 있잖아요 여기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나? 형 때문에? 아니 뭐 나 때문이야 디즈니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지 나를 포함해서 디즈니랜드 어 귀.. 귀 부인 옷 기부인 같이 입고 다녀 이런 옷을 입고 다녀 사람들이? 어 이런 옷을 입고 다녀 이런 드레스를 그냥.. 양산 양산 들고 그냥 관객들이요? 그냥 관객들이요? 코스프레를 하고 와 아.. 저기 경복궁 가면 한복 입은 분들 많은 것 처럼? 이러고 다녀냐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거 아니야 옷을 입고 다 이러고 다녀 다 다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재밌겠다 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재밌겠다 거라 막 이런 느낌으로 다녀 우리 북촌에 한복 입고 다니는 느낌처럼 이쪽도 드레스를 입고 나 그러면 그거 할래 이렇게이렇게 그.. 담터프레인지 웡 나 웡 코스프레하고 둘러도 다니다 이렇게 막 돌리면서 계속 웡도 많을거야 아마 많아도 돼 코리안웡이라고 너 다크스테이지하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아니 뭐 아니야 사실 엄청 짙길걸 아무튼 재밌다 보기만 해도 재밌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확실히 퍼레이드가 좀 많이 껴있긴 하는데 일반 관객들도 이용객들도 이렇게 옷을 입고 댕긴다. 그게 재밌는 부분이다. 좋아좋아좋아 뭐라고 해야 되지? 퍼레이드가 곳곳에서 벌어져요.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리고 상황극으로 자꾸. 예를 들어 막 디즈니 뭐 있지? 픽사에 뭐 있어? 있어 뭐 걔 누구야? 월이 월이같은 애가 예를 들어 나와서 계속 막 치우려고 하면서 어디론가 가는. 미치겠다 미치겠어. 너무 조정인데 월이야. 어 막 그런 스토리가 원래 있는 애니메이션에 있는 스토리를 같이 넣어가지고 퍼레이드를 해요. 갑자기 자그마한 퍼레이드를. 자기끼리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뭐 못봤어? 누구 못봤어? 막 누굴 찾아 막 예를 들어. 아 맞잖아. 몰카 같은 것도 봤어. 누가 막 어떤 여자가 막 어 저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못보셨나요? 그럼 관객한테 물어봐. 아 못봤는데요? 부끄리 스토리 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월리가 반지를 들고 월리ING 이러면서 막 이렇게 와. 지나가 그러면 이 여자는 못 봤어. 못 본 연기를 계속해. 그러면은 알려줘야 돼. 아 그럼 계속 못보면 심무룩 심무룩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건데 이미 얘기로만 들어도 재미있었죠?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다 이미 얘기만으로 재미있었다 그러면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었는데 맛있었다는 얘기를 하면 그걸 먹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영원히 먹을 필요가 있죠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면 이야기만으로도 재미있는 컨텐츠는 소거해보자 우리가 지금 일정이 복잡해서 빼야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뭐 먹는 게 좋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해했어요 나도 막 북적대고 그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알겠어요 그리고 또 홍콩이나 도쿄에도 있으니까 자 다음 아 또 있네 아 이렇게 타는 거야? 아 잠깐만 이건 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이거 ATAT 그거잖아 이거 그 서론에서 이게 2번 사진인가 보다 1번이 테마파크 상징의 그 자체 이거 맞춰서 해준 거네 밀레니엄 8콘 안에도 이렇게 3번째 밀레니엄 8콘은 너무 빠른 우주선이야 그걸 타볼 수 있는 기회 어? 그걸 타볼 수 있어 실제로 밀레니엄 8콘을 여기서 타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쉽지 않은데 이거 포기하는 거는? 스파이더맨이 돼 볼 수 있어 근데 얘는 검인데 왜 스파이더 스파이더맨이야? 뭐야 뭐 공각기동대처럼 뭐 그런 기계도 있나봐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그런 거 있나봐 워낙 버전이 많으니까 아 저런 거 타고 가는 거야? 이거요? 그 라이드잖아 이것도 이거요? 어 이건 없어요 그건 없어? 네 안타깝게도 알았어 알았어 자 그 다음에는 샌디에오고입니다 샌디에오고는 캘리포니아주 두번째로 큰 항구 휴양도시 자 이렇게 야 바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닐 수가 있죠 수많은 해산물과 타코 맛집이 존재한다 멕시코 국경에 가서 약간 멕시코 문화가 있나보네 여기는 타코 맛집은 이렇게 아 없네 이런 느낌 아 그리고 저 항공모함이 정박해 있네 저것도 뭐 아 이거 구경할 수 있나봐요 샌디에오고에서 재밌겠다 두번째 캘리포니아에서 두번째로 큰 항구 휴양도시 우리가 들어본 도시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야 사실 그럼 들어갔으면 끝난거야 그럼 그럼 그리고 해산물과 타코 아 타코 좋아하시잖아요 난 타코 참 좋아하는데 맞아요 요즘에 엄청 인기있는 타코 있어 막 진짜 막 치즈랑 고기 잔뜩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거 있어 헤비하게 엄청 헤비하게 인스타에 엄청 해시태그 올라오고 유행해서 미국에서 기사도 나고 막 그런거 있거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아니 아니 외국에서 유명해져서 이제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요리하고 막 그런게 있는데 뭐죠 그게? 비리아 타코 맞아 그거 먹어보고 싶더라 어 비리아 타코 나는 옛날에 형하고 광진구 작업실 질때 갔던 타코집 있죠 어 되게 무심한 타코집 어 거기 좋았지 사장님 되게 인테리어가 아무것도 없어 냉장고 하나 딱 있어 냉장고 딱 있고 그냥 포스터 몇개 붙여놓고 테이블 그냥 딱 놓고 사장님 그냥 딴거 하고 계셔 그래서 가면은 되게 귀찮은것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 중간정도에 응 어서오세요 되게 그럼 우리가 뭐 양고기를 넣을까 뭐 하다가 뭐 시키면은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하셔 그럼 이제 어디 앉으라는 얘기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앉으면 나왔습니다 그냥 가져와 먹고 그래서 가 근데 그게 너무 좋은거야 개 맛있어 그리고 어 맞아 그분이 마침 내가 봤을땐 멕시코나 뭐 이런데서 사셨는데 응 돌아오셔서 그걸 왠지 흉내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쿨함? 그런 시크함? 너무 좋았거든 응 근데 거기를 형이 없을때도 종종 갔어요 요즘도 있을까요? 먹고 싶은데 생각할 뻔했으니까 그죠 그게 되게 독특한 분위기였거든 그 가게 근데 응 나중에 형 없을 때 갔는데 응 형이 나중에 그 작업실 내놓고 저한테 넘기고 갔잖아요 네 저 혼자 있었잖아요 네 나 이제 밥 먹을 때 혼자 먹을 때가 많잖아요 네 갔거든요 없어졌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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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쿨하게 없어졌어 그냥 근데 난 몰라 그게 잘 돼서 어디로 이전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사장님이 뭐 장사는 잘 됐는데 그냥 뭐 딴 거 있어서 그냥 쿨하게 그냥 그만하신 건지 그 사거리가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아 아 아마 안 먹었을 거야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만 다니셔가지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응 그 라면 그 분식집 있죠 영화 속으로 어 거기 진짜 맛있어 거기 맛있지 거기 뭐 돈까스도 맛있고 다 맛있지 거의 동네 맛집인 것 같은데 응 실제로 분식인데 응 셰프 모자를 쓰고 하셨어요 어 맞아 명장 모자 같은 거 어 모자를 쓰고 실제로 요리를 되게 맛있게 해가지고 딱 진짜 막 정성껏 그래서 딱 주셨어요 맞아 진짜 맛있었어요 응 되게 신기했습니다 한번 우리 작업실 옛날 작업실 근처 맛집 한번 안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콘텐츠로 거기 진짜 잘생겼어 우리 과거에 들렸던 맛집들 응 그리고 응 최근에 제가 이제 동네에 타코 그 집이 있는데 어 맷 존 앤 맷 타코 하나맨 맛있어 보여 이름이 존 앤 맷 존맛이라고 존맛 존맛 존 앤 맷 존맛 타코야 음 존 앤 맷 타코인데 응 진짜 자주 갔어 타코를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쏘영이도 좋아해 아 그래서 먹었는데 어흥 어느 날 갔는데 없어졌어 청천벽력 같은 너무 잘 됐는데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서 가까이서 갔는데 이전을 한다는게 붙어있었어 크게? 큰 곳으로? 처음엔 임대무늬만 크게 쓰였어 아 그러니까 점포주인이 임대무늬만 쓰여있어서 그냥 망한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조그맣게 붙어있어 다행이네 아 안 붙어있고 검색하니까 있더라고 아 검색하니까 이전된게 아 앱에 어 그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갔어요 크게 이사 갔거든요 어 사람 개 많아 웨이팅이라도 잘됐네 잘됐어 거기는 근데 잘될 것 같았어 맛있어 어휴 타코 땡기네 최메수진이 오면 타코나 시켜먹을까 그러니까 타코 먹을거면 굳이 샌디에고 안가도 된다는거야 존 앤매 타코를 먹어도 된다는거야 아 저렇게 자꾸 안갈 이유를 찾어? 아니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아 반절은 줄여야돼서 그래 샌디에고는 후순위로 하는거죠? 반절은 줄여야돼 반절은 아 그만을 하기위한 빌드업이 없어 지금까지? 미쳤다 진짜 스토리텔링이 미쳤어 반절은 줄여야돼 반절은 알았어 알았어 이것도 후순위로 나 일단 샌디에고 자 하지만 이거는 목표할걸? 이건 가야죠 나 이거 가야돼 나 가보고싶어 어떤 이런 이런 석인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막 얼마 이상 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그쵸 올인 이거 안되잖아 도박을 하려고 하는건 아니구요 도박이라고 써있어서 도박도 물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저 어떤 엄청나게 화려한 뭐 그런거 있잖아 진짜 번쩍번쩍하고 무슨 별천지 느낌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거지 공연도 하고 뭐 그럼 우리는 이 분위기만 즐겨야되네 이거 하면 안되네 이거 슬러머신도 한번 땡겨보고 도박회감 못하네 왜 조금 소액은 할 수 있지 않아? 그걸 자세히 몰라 난 그니까 그래서 막 쇼도 보고 막 아 여기 지하에 노숙자들이 진짜 많대요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저기 가면은 막 희한하게 막 튜닝한 차들이 많아 아 다 저 동네더라고 보니까 막 미국에서 무슨 무슨 커스텀 오렌지 커스텀 무슨 커스텀 해가지고 막 번쩍번쩍한 막 60년대 70년대 차들 막 있잖아 환상의 동네야 그냥? 막 캐딜락인데 유턴 하려면은 막 8차선이 필요해 아 막 그런거 보고싶다 채팅창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도시 자체가 너무 가짜 같아서 너무 환상적이란 뜻이야 가짜 같다니까 너무 없을 비현실적이라는 거지 일단 그걸 느껴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슨 테마파크 같아요 도시 자체가 이런 데 그 느낌 그 느낌 에펠탑이 왜 있냐고 저기 어 그러니까 이런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 이게 비효율적이잖아 응 이런 것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풍요로움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거지 아 그냥 막 사치스럽고 풍요롭고 이런 거 그렇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어 이런 안에도 저렇게 돼있어요 이게 스트릿파이터 같다 어 그런 거 같아 진짜 희민이 스트릿파이터 좋아하는데 쟤 이런 거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된대 강원랜드에서 해봤는데 강원랜드에서 희민이가 그러는데 그 채팅창민 님은 걸면 다 떤다면서요 저 형은 이상하다고 맨날 그래 저 형은 걸면은 다 떤다 걔는 그냥 앵무새 됐어요 그날 이후로 그냥 그거 한 번 보여줬을 뿐인데 아니 어떻게 보여줬어? 그냥 할 줄 아니까 보여준 거 아니야 그날 그냥 운이 좋은 날 있잖아 아 그날 그날 따라 운이 좋았는데 제가 이제 막 걔한테 막 아 막 야 다음에는 홀이다 그럼 홀 맞추고 아 그런 날이 있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니까 걔가 홀려가지고 만약에 틀려도 속아 왜냐면 틀려도 자 근데 너 얼마 걸었어? 되게 적게 걸었지? 여기서 한 번 걸고 하면 또 딱 그러면 이렇게 또 붙으러 그러니까 다 맞춘 것도 아닌데 그러구나 집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그러면 있으면 큰일날 뻔했어 그 딱 그거구만 그러니까 애가 그거 한 번 하루 한 다음에 계속 그걸 퍼뜨리고 다녀 신기있다고 그니까 걔가 이상한 건데 근데 보니까 이제 광원랜드 거랑은 좀 재질이 다르네 규모도 다르겠지 재질 규모다 이 좀 인쇄 질이 조금 다르네 여기 근본이잖아 도박 도시잖아 좀 고급품의 느낌이 나네 자 아 이거 뭐야 빠야 저게 아 저게 빠야 빠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아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배팅도 받을 수 있나봐 안에 저기서 저 모니터로 그거 아니에요? 배팅할 수 있는데 토토같이? 토토같이? 맞아 맞아 경마같은 거야 스크린 경마처럼 난 그냥 이걸 보고 놀면서 이 안에서 또 테이블에 또 토토같은 건가? 뭐 도박 같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술도 한 잔 하면서 그죠? 아 진짜 대박이다 너무 화려하죠? 조명이랑 이런 거 보세요 배치나 이런 것들 죽기 전에 한 번은 무조건 방문해야 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요 미국 가면 여긴 가야죠 서부는 가야죠 돈을 잃어도 기분을 낮게 해주는 수많은 맛집과 화려한 볼거리들 태양의 서커스 형 나 태양의 서커스 봤어요 형 유튜브에 있잖아요 아니 태양의 서커스고 진짜 태양의 서커스는 이것도 가끔 하거든 우리나라에서 죽기 전에 한 번 봐야 돼 알겠습니다 이거 죽기 전에 한 번 봐야 돼 미쳤어 진짜 이건 태양의 서커스는? 태양의 서커스는 한 번 보시죠 지금 같이 서커스는 볼 수 있어 요즘 알고리즘이 다 추천해 주는지 가끔 댓글이 달리더라고 태양의 서커스? 응 23만이야 조회수가 왜? 태양의 서커스? 응 태양의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 정식 훈련을 받으신 분이죠 한국지부 침착맨님 태양의 서커스 야 비틀고 와 왜 저렇게 미쳤다 이씨 이걸? 태양의 서커스래 손을 안 대고 있잖아 태양의 서커스 어 옛날에 쿵푸 영화 보는 것 같아 태양의 서커스 그렇습니다 아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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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테이크 잘 찍어 호잇 호잇 소영이 소리가 들려 호잇 천일도 나와가지고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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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이야! 역시 마스터! 죄송하지만 미끄럼티로 타야 하는데요? 이때도 코로나 시국이었구나. 카메라 워킹 좋다. 이게 태형이 서커스지. 그다음 추천! 그다음 추천해주시니까. 침벌 건축기. 끝없는 개미 떼 행련의 충격적인 정치. 하씨! 왜 저래? 그때 촬영하다가 나와서 쉴 때 엄청난 개미 떼 행련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진짜 길어. 거의 한 50미터 미쳤어요 이거 진짜 여기 안 보이는데? 확대하면 엄청 흔들립니다 아 그래요? 엄청 흔들리잖아요 근데 잘 보여 근데 잘 보여 엄청 많아니까 아무튼 계속 가보죠 미쳤어요 이거 근데 진짜 특종이야 그래서 저거 발견하고 찍어야겠다 생각해서 여기 앞에다 놓고 먼저 선 발견 앞에 하고 우우우우우우아 박우씨 향경 우아하 우아 즉시 기획 그랬지 아무튼 요 레스베이거스 레스베이거스 괜찮아요? 레스베이거스? 쇼좀 보고 이제 아 여긴 내 스포츠 배팅이 아까 말한거 맞네 스크린으로 돼 있겠지 아 이런 쇼 어때요? 감동이죠 이런 거는 가야죠 괜찮아요? 그럼요 무조건 봐야죠 마술쇼도 막 하잖아요 여기서 진짜 원래 옛날에는 권투시합 같은 거 제일 큰 시합은 항상 라스베가스 특설링에서 한다고 그랬어 모든 볼거리들은 다 여기에 모여있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봐봐 여기 가면은 이 라스베가스 도박을 못 즐겨 그죠? 근데 강원랜드는 즐겨 뭔 소리야? 한국인한테는 좀 반쪽짜리 도시 아니냐 이거요 아니 도박을 어느 정도로 하시게요? 소액으로 하면 되잖아 강원랜드도 소액이긴 한데 차라리 강원랜드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강원랜드는 이런 게 없잖아 쇼가 없잖아 주변에 할 게 없잖아 강원랜드 주변에요? 네 있어요? 쇼가 있다고요? 바이킹도 있고 그래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나는 디즈니랜드랑 합쳐졌어 아니 나는 저렇게 정선 정선 아니 나는 저렇게 좀 규모가 크고 압도가 되고 싶다고 아 그리고 여기 가면은 제가 담배를 다시 피울 수도 있어요 제가 강원랜드에서 담배를 다시 피웠기 때문에 저를 생각한다면 라스베가스는 후순위로? 후순위로 일단 후순위로 알겠습니다 일단 세 개는 패스 그랜드 캐니언 및 스카이워크 라스베가스로 차로 2시간 반 떨어진 곳에 있구요 3만원 추가로 지불하면 저 스카이워크 바닥 뚫린 저 다리를 지나가 볼 수가 있구나 셀카가 금지되어 있어서 전문 사진사에 사진촬영을 해야 된대요 왜 위험해서 그런가 보다 그치? 위험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이게 또 수익수단이기도 하고 살면서 이보다 더 눈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 내가 이건 꼭 해보고 싶다는거지 우리나라가 산이 많잖아 근데 이거 협곡 반대로 이거는 팔린 땅이잖아 꺼진거 그런거는 본적이 없다는거지 실제로 이런거는 이제 사실 족밥 땅 잠깐만요 이런거 족밥 땅 우리나라에 있는 동산같은게 좋은 땅 그게 왜요? 아니 이게 오래된 땅 풍수적으로요? 아 오래된 땅 짬을 먹은 땅 여기도 짬 엄청 저 지층 좀 봐 엄청 먹었지 짬 여기도 짬 덜 먹은 땅 이거는 우리나라가 되게 오래됐대 땅 왜요? 실제로 뭔 개소리냐고 아 그래요? 이거 20억년 됐어요? 국뽕TV에 제보하지 그랜드캐년이 펄쩍 뛰고 독해자를 한 한국동산 아 한 이유는? 이유는? 그랜드캐년이 펄쩍 놀라서 형님하고 한국당에게 한국산에게 미국이 사과하고 절한 이유는? 형님으로 모시기로 한 이유는? 그게 되게 잘 나와 그 뷰가 잘 나와요 어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 재밌나봐 재밌나봐 재밌나보죠 자 자 이거 가야죠 이건? 이건 뭐 반론 없죠 외국 프로그램에 일본 뭐 어떤 게스트가 한국인에게 면박을 줬더니 근처에 있던 뭐 MC가 말했던 충격적인 발언?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어 그리고 한국인이 뭐 속이 뻥 뚫리는 뭐 무슨 뭐 썸네일도 전혀 상관없는 거야 어 뭐 일본 뭐 오락 프로그램에 뭐 초대된 뭐 되게 많아 막 내 파트리가 되게 많아 엄청 길어 이렇게 뭐 제목이 자 이거는 근데 저도 한번 보고 싶긴 해요 그래 이거 봐야죠 이거 뭐 이거는 네 여기만 볼 수 있어 솔직히 그쵸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응 강원랜드로 대체가 돼 그쵸 그쵸 근데 그랜드캐년은 진짜 대체가 안 돼 없어 대체가 안 돼 대체가 안 돼 아예 안 돼 어딜 가 뭐 대체를 해본다면 그 제주도 그 거기 어디지? 한라산? 아 섭지코지 그쪽에 약간 파인델 살짝 파인델 주상절리라 그러나 뭐 그런 거 살짝 파인델 규모가 달라서 안 돼 안 돼 안 돼 요거는 한번 가고 싶다 요거는 늦죠 요거는 한번 가고 저기 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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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알고 계신데 스카이워크 가는? 저는 쌉가는 거죠 저거는 스카이워크 쌉가는? 저는 그냥 스카이워크 말고 그거 했었으면 좋겠어 바닥 없이 스카이워크 아니 그렇게 하면 재미없지 중간중간에 해적의 그것처럼 해적통 그것처럼 오징어 게임처럼 무너지는 게 있어 그렇지 무너지는 게 있어 무너지는 게 있어 그게 한 30% 정도 그거는 30%니까 만원만 받아 그냥 스카이워크에서 3만원이고 그거는 아 30%는 무너지니까 아니 3만원으로 내는데 살아서 돌아오면은 돌려줘 300만원으로 줘 어? 그럼 카이지다 어? 어?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가가지고 잘 알아요 아 아 어서와 어서와 그래 쉴 때 쉴 때 이렇게 쉬는 게 좋지 예예 어서와 오랜만에 형님 아 좋다 좋다 옷도 맞춰 입고 왔어 줌이 다 했네 일부러 왔는데 입고 계시길래 형님이 가운데 가면 색깔이 이쁘지 않을까? 그럼 내가 가운데로 가야 돼 아 오징씨 너무 이쁘더라고 뭘 또 안해 진짜 다 좋다 디오구 좋다 커피 하나 받으시죠 아 고맙습니다 저희 미국 서부여행 계획 짜고 있었는데 잘되네요 아 진짜요? 같이 짜주세요 저도요 저 미국 안 가봤는데 가봤지 같이 갔으면서 가봤나요? 저기 분리지컨 아 거기가 서부구나 그거는 이제 정수 씨는 여행을 안 칩니다 아 이렇게 막 누가 따라오라고 해서 하는 데는 정수 씨는 여행을 안 쳐요 아 혼자 가야 돼? 아니 그건 아닌데 거기는 사실 저희가 뭐 조사하거나 돌아다닌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행을 안 친다 아니 아니 여행인데 여행인데 사실 모르니까 아니 근데 천명수 씨는 옛날 사진을 보면은 막 되게 여행 이렇게 레게머리 하고 여행 막 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몇 개국 다녔어요? 이때 한 30여 개국 됐단 같아요 완전 그냥 여행러였네?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중간 가고기 귀찮아서 그냥 가까운 데 돌다 돌다 보니 마약왕 시절이라고 하는데 마약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 당연하죠 네 하하하하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당연한 얘기를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랜드캐니언을 늘까 말까 후보제 여행후보제 미서부여행을 간다면 그랜드캐니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도 당연히 가야죠 왜 안 가요? 디즈니랜드도 안 간대요 아 왜냐면은 일정이 10개면은 가야되는 데가 10개야 그래서 빡빡해 그래서 몇 개를 덜어내야 돼 다 쟁쟁해 근데 디즈니랜드는 저희 닿잖아요 이분이 안 갔대 아 형님 그때 우리 둘이 아 형님 쇼핑하러 갔었나? 우리 둘이 만약에 간다고 치면 침펄풍 간다고 치면 아 침펄풍 간다고 치면 그러면 김풍이 형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풍이 형이 없어서 우리가 일단 다 짜놓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디즈니랜드는 사실 롯데오실로 대체가 돼요 아 대체가 안되지 아니 이게 왜냐하면 우선순위로 따져야 되니까 아 예 일정이 10개인데 아니 10일 중에 10개가 다 들어있으면 좀 덜어내야잖아 이거는 다 쟁쟁해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스테이크 안 먹어도 돼요 자키자키로 대체가 돼요 응 그거하고 똑같아 아 근데 다 쟁쟁해서 그래 그러면은 뭐 10개 중에 몇 개를 덜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한 단절은 덜어내려고 왜요? 네? 왜요? 왜냐면 힘드니까 아니 뭐 잠은 죽어서 자라면서요 제가요? 아 그런 말 했어? 잠은 죽어서 자라고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아 저는 아닐 건데 잠은행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 뜻은 아니죠 아 그래요? 저는 그런 말 안 하고 다녀요 아 그래요 전 졸리면 그냥 잡니다 그래서 일정을 아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뭘 빼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지금 다 빠진 거거든요 이게 너무 빡빡해 근데 다 쟁쟁하죠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아 정해지진 않았어요? 안 정했어요? 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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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보는 계획을 이때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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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하지 않으니까 내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디지랜드는 빠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죠? 솔직히 만약에 제가 간다면 저는 디지랜드 빼요 그러니까 가봐 안 가봤어도 롯데월드로 대체가 돼 그쵸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비슷한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많이 비슷해요? 디지랜드는 사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전 더 재밌었어요 아 그..그래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일본 디지랜드도 대체가 되고 다 되는데 그랜드케니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알아서! 알아서! 그럼 디즈니랜드는 빼! 샌디에고는?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샌디에고는 김화동 선수 야구하는 걸 보러 가야죠 잘 모르시죠? 샌디에고는 이런 느낌이야 캘리포니아주에서 두번째로 큰 한국도시 이거 빼면 안돼 바다와 도시가 조화롭게 돼 그럼 가야돼 형님 군함도 볼 수 있어요 한국모함 올라가 볼 수 있대 그래서 이런 재미가 있다 근데 이거 뭐 근데 뭐 그렇게 막 확 와요? 부산 가면 되잖아 부산 마린시티 아니 너무 다 거기에도 그렇게 돌아다녀 저렇게 보트 돌아다닌다고 나는 거기 그 보트들은 서있는 것 밖에 못봤어 운행하고 있긴 있어? 부자들이 뭐 시간날 때 하겠는데 부자들은 보통 바빠가지고 뭐 이쁜데 억지가 아니고 많잖아 그치? 이게 많잖아 봐봐 다 쟁쟁해 아 저중에 다섯 개를 고르는데요? 그래 반절 그래서 그런거야 이거 어떻게 골라? 그냥 그냥 아 근데 일자별로 하나씩 있는데 그냥 다 가면 안돼요? 아니 체력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가요? 네 디즈니랜드를 이틀 하는거야 이런 느낌인거지 하루에 그냥 아예 쉬는게 아니고 디즈니랜드 갔을때 여유있게 여유있게 샌디옥으로 가면 샌디옥으로 이틀하고 이런 느낌인거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거지 침착만 대체 없나요? 아니 옳은말을 해도 이미지가 밉상이라서 그래요 그럼 호민이 형님은 어디를 안 가고 싶으신건데요? 안 가고 싶은거는 근데 웃긴건 대책도 없으면 다 괜찮대 없어요 아직 없어 라스베가스 가야될거 아니야 라스베가스 가야지 여기 가야지 가야될거 아니야 아니 그럼 끝났어 뒤에는 다 버려야돼 아니 일단 한번 싹 보자는거지 일단 그래서 그랜드캐니언은 또 가야돼 왜냐면 여기는 라스베가스 패키지니까 그죠 그죠 가야죠 여기는 같이 가면 되죠 무섭겠다 저기 여기 종수씨도 내가 간다면 어디를 가야될까 아 제가 간다면 저는 다 가고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거기안에서 어렵지만 골라야돼요 날짜를 늘릴 수는 없나요 바쁘셔서 그건 안돼요 사실 10일 12일도 무리야 사실 무리에요 그렇게 시간을 빼는거죠 기왕이면은 12일을 가고 한 두달을 늘린 다음에 남미도 가고 북미도 가고 아예 그냥 예예 비행기 타고 가면 머니까 기름값도 우리 기름암방 그냥 한국말 잊어버릴 때까지 밖에 있다가 그렇게 하려면은 가족 데려가야돼요 가족도 데코하고 이민 가서 방송도 하고 한달살기 이런거 겸상겸상 뭐 이민도 가고 그렇지 그리고 막 유튜브도 찍고 겸상겸상 제일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 다음 가면 보겠습니다 어휴 재밌겠다 이거 이야 무섭겠다 저거 저거 3만원 3만원 추가해야 3만원 내고 하는거야 저게 워크 워크가 난 그러면 안 낼래 그럼 저기 뭐 더 내면은 버지점프도 할 수 있고 그러나요? 아 왠지 있을까 이거는 요셰미티인데 요셰미티 여기 유명해 나만 몰랐어 저기 봐봐 사슴 곰 레오파드 등 야생동물이 자주 출연하다니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는 그 뭐지 드라마 미드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주인공 아저씨가 요셰미리 하는거 나와요 어 거기 뉴스룸 뉴스룸 미국의 자랑이 맞어 그럼 여기는 가야되네 가야돼요 요셰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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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근데 슬롯이 요셰미리랑 그랜드캐니언이 좀 겹치는 감이 없잖아요 자연경관 근데 그랜드캐니언은 하나만 빼야되는 하나만 넣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냐 종류가 좀 달라 다르네요 여기는 약간 녹지도 있고 폭포도 있고 캐니언은 좀 말라있잖아 여기는 막 진짜 막 자연 우거진 아 무거졌다 근데 솔직히 요셰미로 12일 다 채울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해도 되죠 사실 너무 넓다 그렇게 넓어요? 너무 넓대 이게 길을 잃을 수가 있대 이 안에 그죠? 그리고 곰이 습격을 한대 곰이 살아서 오오 말이 돼? 서울숲에 곰이 살다고 생각해봐 반달곰 살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반달곰이잖아 나와봤자 여기는 막 회색곰이 그런 애들 나온다니까 걔네들이 막 연어 먹고 오 재밌겠다 거기야 실버아빠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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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야 나오지 그럼 걔 데리고 가야겠네요 걔네들이 막 회오리해서 네 요셰미리는 빼면 안 돼요 여기는 저는 안 가봤지만 미국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요셰미리 뉴스룸 오케이 요셰미리 그럼 귀랜드캐널하고 요셰미리 오 미쳤다 근데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야 길에서 그럼 안 좋은 거잖아 이건 안 좋은데 이 아저씨 어떻게 하면 근데 웃긴 게 뭐잖아 이 아저씨 뒤에 사람 있어서 찍은 거야 지금 두 명 이상인 거야 지금 두 명 이상인 거야 그거 화났는데? 아 그거 화났는데 잔뜩 상났는데 가지 말자 여기는 사파리로 가자 차로 다음 볼까요? 네 없네 맞아요 이거? 근데 이거 맞아? 이거? 아니 이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관광객들을 방치하지 않지 않을까? 곰이 사람이 익숙해가지고 사람 아니야? 혹시? 디즈인랜드처럼 에이 사람 여기 인건비 비싸서 안 돼 이거는 위험한 게 개들도 사람 위험한데 가끔 물잖아요 어? 피끌류 막 이거 이거 물 마개도 안 했네 입 마개도 안 했어 맛있는 냄새도 나는 사람 이런 사람 물릴 수 있어 채딩장 뭐라는잖아 총 쥐어 주겠지 아니 총 쥐어주면 사냐고 어? 유스미티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유스미티는 보류? 일단 빼 일단 빼고 나중에 넣어 어 알았어 그럼 그랜드케냐 하나 통과? 어 라스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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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케냐는 했으면 라스베가스는 같이야 세트야 아 그래? 강원랜드로 대체 안 돼? 안돼 안돼 강원랜드는 모르겠다 나는 나 라스베가스 안 가봤는데 난 여길 빼고 싶어요 나파벨리 나파벨리 마치 유럽에 온 듯한 고성 속 와이너리인데 유럽 가는 게 낫죠 그럼 유럽 가는 게 낫죠 저 이거 처음 들어봐요 네 나파벨리 몰라요? 네 알아요? 들어는 봤는데 저런 건지는 몰랐어요 나는 뭐 포도밭 있고 와이너리인가 봐 나 와인 별로 그냥 근데 두 분 엊그제 술을 그렇게 많이 자셨다고 네 사방팔방 와서 소문이 퍼지나봐요 아 이거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승우 아버님이 이렇게 취하고 와가지고 듀오아제 형 이러면서 취해서? 그러고 방송을 했어요? 아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와서 듀오아제 롤 이렇게 방송이 끌려왔는데 그날 승우아빠도 많이 마셨는데 그러더니 오더니 와서 이제 어떻게 와요? 디스코드로? 그냥 채팅창에 그러더니 호민이 형님 연태구리 형주 두 병 가셨고 침착맨님 맥주 10병만 해서 관우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았죠 아 승우 아버님은 상태가 좀 어떠던가요? 게임 게임했어요? 근데 다 졌어요 승우아빠는 못하지 않았는데 평소처럼 못했어요? 아니면 좀 더 못했어요? 평소보다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술 먹고 오라고 그랬어요 취권이네 취권 공소보다 잘했어요 그래서 당근이도 왔는데 소화자 소화자 당근이가 다시는 보지 말자고 목화자 다시는 보지 말자고 다시 같이 게임하지 말자고 아 왜? 다 져가지고 가위바람이 빡쳤어요 아 잘하는데 그럼 누군가 못했다는 거 아니야? 누가 못했어요? 저 못했어요 맨정신인데도? 네 맨정신인데도 못했고 왜냐면 잘 시간인데 와가지고 자꾸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렇구나 이 나파밸리 빼자 나파밸리? 응 그래 내가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저 포도밭의 어떤 그 겸사겸사의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 유럽이 멀잖아요 미국도 멀죠 따로가기엔 멀잖아 아 따로가기엔 온 김에 유럽도 그냥 한번 느끼고 간다 유럽 느낄거면 라스베가스에 에펠탑도 있어 아 나는 요거 그렇죠 고점 아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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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음 요런 것도 뭐다 그냥 파주 영어마을 가시라는데요 아 그걸로 대체되긴 해 고성 고성 보고 싶으면 그걸로 대체되 영어마을로 근데 솔직히 영어마을로 대체돼 남한산성으로 대체 가능이라고 어 아 남한산성 전에 파주 영어마을로 솔직히 진짜 대체돼요 그래요 오케이 이건 패스 패스 오 아 요런 분위기구나 약간 그거 같다 어 약간 영어마을 냄새나네 중세시대 그 그 뭐지 오리엔탈 특급 살인사건이 나오는 그 기차같다 응 식당칸 멋있다 맛있다 진짜 호화롭다 음 밥은 맛없겠다 밥 맛있다는데 맛있대요? 아 와인을 구매하면은 시음비는 무료라고 돼있구나 밥 맛있다는 얘기는 없다 시음비가 뭐야? 미리 먹어볼 수 있다고? 근데 그 시음도 원래는 아 컵이나 이런걸 제공해준다 이런거 아닐까? 차림비? 아 찰 차림비 쌈채소랑 좀 주는거? 약간 치즈랑 치즈 몇개랑 컵이랑 뭐 이런거 컬키지 컬키지 따주고 이렇게 하는거 그게 아닐까요? 어떤 분이 북서부 대표 도시 시애틀은 오실 수가 없나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테크 회사들이 많이 있고 여름은 날씨가 아주 좋다고 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란 영화에서 시애틀 또 그 수지키 이치로 수지키 이치로 수지키 이치로 난 마이애미 가보고싶어 따파빌린 패스 패스 아 이쁘다 근데 아 금문교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거 서울에도 있지 않나요 저런거? 아 나 비싼거 봤는데 삼각다리 있지 있지 네 있어요 저런 형식의 다리가 있죠 그 올림픽대교 옆에 그 거기였던거 같아 올림픽대교였나? 부산 부산에도 있고 인천 넘어갈때도 있고 부산 다리가 더 이쁜거 같아 부산에 약간 이렇게 회전효율이 광안대교 대체 저 다리는 영화에서 항상 뽀개집니다 상징적이라? 뭐 엑스맨 같은데서도 막 저 매그니터가 막 이렇게 저 다리 옮기고 응 항상 미사일 맞고 뭐 그러는 다리에요 거질러가 깨보시고 네 저렇게 큰거를 아무리 철이지만 휘울 수 있다는건 매그니터의 내공도 엄청난거야 하하 그렇죠 하하 내공이 약했으면 숟가락 정도 밖에 안될텐데 유리겔라 정도지 가서 구경만 하시는거에요 액티비티 이런거 아니에요? 낚시 이런거 그런건 아직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그런거 하고싶어요? 낚시? 어 저는 낚시 제가 VR낚시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거에요 그럼 VR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대체하려고 진짜 있는데 아 청색칠 크으 아 밤에 막 깨왔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재밌어 재밌어 샌프란시스 계속 이러잖아 왜 이걸 왜 하는거야 대체 아 그 왜냐면 물고기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줘야돼 저는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다가 근데 VR하면 그렇게 돼 어 진짜 그렇게 돼 아니 그리고 제가 가끔 그냥 낚시 채널 볼 때가 있거든요 케이블에서 너무 재밌어요 잊어요 그리고 막 샤윽 이렇게 몸으로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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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계속해서 여기 딱 걸더라고요 어 거는 게 있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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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뒤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이런 느낌 야 뭐야 야 이건 뭐야 차 막히는 것 같은데 차 막히는 거 같은데 이니셜 뒤 고갯길 같다고 차 막히는 거 올림픽 때리로 대체가 되네 대체 가능해요 교통체증 잠실 롯데타워 앞으로 대체가 돼 기가 막혀요 얘네 집 앞에 되게 니네 집 앞으로 대체가 돼 저거 진짜 저 정도 어디 내밀 명음도 못 내밀어 거기 그리고 석촌호수 옆에 가면 꽃도 펴있어 석촌호수로 대체가 돼 거기가 더 이뻐 요즘 석촌호수 미쳤더라 아 장난 아니야 삼전동 그쪽? 아 거기 1초도 있기 싫어 석촌호수 딱 보고 있으면 1초도 있기 싫어 왜요? 너무 복잡해 아 맞아맞아 복잡해 연인들이 그리고 그 약간 밤에 어두침초한테 가면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석촌호수에 의자들이 있잖아요 아베크족이라 그러지 거기에 다 연인들이 앉아있어서 물고 빨고 있어요 아베크족이 뭐예요? 그런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공원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막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연인들이 서로 이제 애정을 확인하는 음 아 그 실제로 뭐 아니요 그 머릿속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딱 그 전까지 예예 약간 진하게 그런 사람이 모르겠어요 약간 외국처럼 음 그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명당이 있어요 그런 의식하는 자리 걷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런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어 그럼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겠네? 어? 흥분있죠 가능하죠 음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뭐 두나덴토 여기 아 들어가지 말아 이게 다른 뜻일 수도 있어요 아하 허허 두나덴토 허허 자자 야 진짜 미국적이다 이것도 뭔가 대학교죠? 어? 딱 봐도 대학교인데? 약간 성당 아니에요? 스탠퍼드의 아이가? 관공서 같은데? 관공서구나 아니 세 번째 그 사진 자리라서 스탠퍼드 뭐 대학교 같긴 해요 아 딱 봐도 대학교 이거 애플 본사잖아요 어 여기가요? 아 그래 야 낙하단도 있는데 형님? 근데 왜 멜론으로 돼있어요 이게? 뭐가요? 어 그러네 멜론 모양이야 애플인데? 귀엽다 어 그러네 사과 모양으로 만든거야? 와 어 이게 근데 이 안에가 중정이 딱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왜 또 안되는데? 그러게 엄청 크겠지 저거? 멜론 사업으로 대체한대 하하하하하 왜 대체 그냥 판교로 멜론 날봤으니까 아 이거 그냥 판교로 대체하는게 아 그러네 대체가 아닌게 판교 오시면 이래요 아 응 신분당선 타고 갈 수 있어 옛날에 이게 탈로스 대체 아 진짜 코볼트냐 코볼트냐 젊은 수집가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있었죠 근데 판교도 저런 느낌이야 진짜 형네 집도 저래요? 아니 판교 판교 하하하하하 황내중이 그렇게 멍성이 높아 저희 집은 요셰미티 같고 아 요셰미티 같고 대체 고기동으로 대체 요셰미티 있는데 고기동으로 대체 맛집 아 이게 이게 중요해 진짜 이게 최고야 이게 이게 핵심이네요 로스앤젤레스 왜 XX라고 돼 있지? 아 간접광고 아 언급된 상황 중 어느 곳과도 관계가 없는 평범한 현지인분을 맹세하며 온전히 한 명의 현지인으로서 직접 먹고 추천하는 맛집님들을 맹세합니다 이거 그거다 이거 북창동 LA순두구다 오 그거 아니야? 동네에 있던데 진짜 맛있어요 그거 날개단 턱 까서 먹는 거 오 그거 되게 옛날에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도 있지 않아? 아 그래요? 손두부는 예나 지금이나 있지 않나요? 그니까 그게 옛날에 좀 UMS일 때가 있었어 음 그거 막 진짜 딱 되게 맛있는 어?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저 버거 고든 램지 수제버거는 얼마 전에 들어와서 엄청 여기 있어요 롯데월드타워 그니까 엄청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 대체 되잖아 대체 돼요 그러네 대체 안 되는 거겠죠 사실 서울에 전세계 맛집 다 했을걸요? 맞아요 웬만한 거 맛집은 그럼 다 대충 대체된다고 맛집은 사실 대체됩니다 어 맛집은 진짜 대체돼요 벨라지오 호텔 분수쇼를 보며 먹는 양식도 있구나 등갈비 어디 유명하더라? 어 등갈비 저기 둔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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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베큐 건대쪽에도 괜찮은데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근데 바베큐 문화가 되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막 맨날 마당에서 뭐 구워 먹고 그러던데 그치 그치 그건 고기동 형집 앞으로 대체가 되죠 대체가 되죠 형집에서 바베큐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동네도 맨날 고기 굽는 냄새가 아 좋다 채팅창에 그거는 승우아빼로 다 대체 된다고 아 아 승우아빠 여기 있는 거 그렇지 텍사스 브리스킨 그 텍사스 외관이야 대체 되죠 여기서 먹을 수 있는데 대체 되죠 맛집은 요정도가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샤핑 아 샤핑 샤핑이 중요하죠 여기 에버랜드 앞이랑 너무 비슷한데 맞아요 디즈니랜드가 여기에요 여기 아니야? 우리 그때 양쪽 나눠갔잖아 줄 세어가지고 아웃랜드 한 명의 현지인으로서 자주 쇼핑한 곳임을 또 맹세했습니다 또 이분이 좀 약간 오해받을까봐 오해받을까봐 파주 아웃렛 뭐 여주 아웃렛으로 뭐 대체가 된다고 하는데 없는 브랜드도 빼고 다 있어 우리 하와이 갔을 때 거기도 좀 이런 분위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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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막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저기 옷이 뭐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하고 맞아요 자라도 입고 그냥 아니 근데 되게 싸 아 옷값이 싸? 근데 그때 저희 하와이 가서 쇼핑을 했는데 막상 사오고 나니까 아 그래? 그때는 싸다 그래서 나도 홀려가지고 집었는데 물가 비쌀텐데 그렇게 싼지 모르겠던데요 하와이 물가 비싼 걸로 유명하잖아요 하와이는 비싼데 여기 아웃렛에서 파는 거는 많이 막 카운트로 막 막 디스카운트로 막 막 70% 막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깜짝이야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크긴 했어 맞아 직파경도 막 잘 맞았어 나는 원래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웃렛 가도 별 감흥이 없더라 물건 볼 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럼 이건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뭐 파주 아웃렛도 있고 뭐 여주 아웃렛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그거같이 생겼는데 모양이 하남 스타필드로도 되게 비슷해 그 아웃렛은 다 저렇게 생겼나봐 그래요? 저는 그 TGI 프라이데이 음식점 어어 그냥 옷집 보고 먹을 거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데 배고파요? 아니 배도 안고파요 배 안고픈데도 생각해놨어요? 아침 안 먹었잖아요 아직 어 풋살 갔다 와서 제가 운동 갔다 갔어요? 네 오늘? 그리고 산 거예요? 네 아 나 지금 일어난 줄 알았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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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풋살 같은 날 근데 운동에서 수면패턴이 망가졌네요 그쵸 원래는 이제 그 제가 한 새벽에 자서 한 2시쯤 일어났는데 오늘 좀 한 7시 좀 넘어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잠깐 한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자는 건 괜찮은데 계속 너무 많이 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운동을 안 갔다 와도 그 시간에 자고 있을 시간인데 자는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는 거 느낌이죠 지금 운동한 몸이냐고 하는데 밴 날까요? 아니 왜 아니 아니 형님 그런 말을 왜 아니 아니 상처 주니까 상처 안 봐 저는 몰랐는데 아아 죄송 아 그리고 세팅창 얘기를 형이 대체했는데 지금 아니 그 누군가는 누군가는 소통을 해야 되잖아 누군가는 소통을 해야죠 아니 그리고 운동을 해서 이 정도예요 아 맞아 맞아 그마저도 안 했으면 네 더 이렇게 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쇼핑은 뭐 그렇게 관심 있는 분이 없는 거 같고 패스 패스 이야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경비 경비가 뭐 저거 해서 461만원 인당인가요? 인당 인당 아 인당이요? 아니 당연하지 인당이지 어 인당 461만원 근데 싼데요 미국 갔다 오는데 엄청 싼거죠 엄청 싼거죠 엄청 싼거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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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싼데요 시청자분이 또 가이드까지 해주면 또 가이드비도 좀 드려야지 아니 근데 본인이 지금 IT 직장 있는데 가이드를 어떻게 해줘요 회사 안가요? 휴가 휴가 그게 돼? 사표 퇴사 요새 재택근무 외국에서 다 재택근무 아니 재택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하나 띄워놓고 자유로운 미국은 가능해? 대체 다른 직원으로 대체 신입 직원으로 대체 그래 아니 그 미드 덱스터 이런 거 보면은 맨날 돌아다니더라 회사 안 다니고 사람 죽이고 자유로운구나 다른 직원으로 대체 근데 생각보다 싼데요? 나쁘지 않죠 신입 씨 관심 있어요 이거? 에휴 관심 있어요? 이런 느낌? 관심 있어요? 461만원에 돈을 관심이냐는 거예요? 아니 아니 침팔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여행은 언제나 좋죠 너무 좋죠 관심 있어요? 아 그리고 뭐 배돌아지 뭐 엠티나 여행 이런 거 계획 있다면서요? 그 계획이 있다는 말 한 줄 까지만 있어요 딱 맞아요 계획이 있다 딱 한 줄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맞아요 그거를 침찬일단 할 때 한번 해보려고요 안 그래도 이걸 안 켜고 하면은 진도가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하고 다른 분의 의견은 즉흥 전화 연결로 그냥 대충 아 그때 승자인 섭외? 네 잠깐만 그러니까 뭐 의견 받는 것도 하는데요 이 도표가 엄청 함정 투성이었는데 놓칠 뻔 했어 왜왜왜왜왜왜왜왜 그랜드 캐니안에서 숙박비가 없고 요셋미티는 캠핑이라고 돼있어 왜왜왜 하하... 그 다음 돈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노숙 어 근데 요셋미티는 캠핑밖에 없어요 호텔이 없지 않을까요 응 그래서 이 가이드님이 뭐 텐트 갖고 오겠죠 그랜드 캐니언도 식비가 빵이에요 어? 채집해가 뭐인가 어디 어디 그랜드캐니언이요 가운데 가운데 아 이거는 흙으로 대체 사냥 사냥 그랜드캐년 흙으로 대체가 가능 거기 뭐 도마뱀 같은 거 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나파벨리 있잖아요 저거를 빼면 저 비용이 저기로 갈 수 있어요 아 나파벨리 빼면 저분도 주시면서 다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잔뜩 먹을 거 아니에요 스테이크나 남은 거를 쌓아서 여기서 대체 라스베가스에서 따면 되잖아요 아 따도 되는데 따도 돼요 라스베가스는 도박하러 가는 데 아닙니까? 이르면은 그랜드캐년에서 오래 있어야 돼 이르면은 장기 증설 대체 아 대체 거기서도 받아줘 장기 마피아 있을 테니까 자 구독자 수 변화해서 뭔 근거를 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160만 170만인데 미국에 갔다 오면 350만이 될 거라는 이거 가야지 아니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나 엄청 막 전전긍긍하고 궁금해 하잖아요 영국남자 미국 사람들이 야 짐창회는 우리 미국을 어떻게 봤을까 하면서 다 구독한다는 거지 아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고 미 서부인들이 깜짝 놀라는 좋네 오케이 자 미국인들도 너희들도 이제 당해봐야지 어떻게 보이는지 어 그걸 이제 침투부를 통해서 너희들도 한번 역으로 한번 당해봐라 너희들도 평가 한번 받아봐라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 아니 근데 이미 일본 쪽에서는 호민이 형이 되게 유명해서 제가요? 일본에서요? 왜냐면 제가 요새 인스타를 요새 두어서 잘 보거든요 네 일본 공포 뭐 하면서 형 그리마에 나오는데 엘에이겐지 엘에이겐지 미키마우스 있잖아요 그거 한국인들만 보는 거잖아 행복해야 할 호텔에서 그곳에 나타나고 맨날 나오는데요 여깄네요 아아 흐하하하하하하 엘에이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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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그거랑 그거 그 그 뭐지 태풍 태풍 불어가지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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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사물 맞아 맞아 많이 보여 감사합니다 땡큐 실제 방문 예정 시 카페 쪽지로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한번 해보시고 네 아 저는 미국에 그거 있었는데 뭐야 그 저도 인스타에 이것도 본 건데 응 도수치료 있잖아요 뚜둑뚜둑 하는 거 아 뭐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네 그 미국에 무슨 리 씨가 LA 사는 분인데 그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낙가무라 리 씨요? 아뇨아뇨 무슨 한국계인데 무슨 무슨 리 씨인데 광고 같았거든요 거기다 메일 보냈어요 아아 진짜 해주냐고 근데 우리나라 해주시는 분도 있잖아 있어요 있어요 되게 유명분 있어 있는데 막 대체 가능 대체 가능 대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알아보셨고 어 뭐죠? 가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저요? 요즘에? 베드라지 여행할 때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일정이 어느 정도 빼주시나요? 그런 거는 뭐 어차피 갈 생각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갈 생각이 없다고? 갈 생각이 없다고? 삼박사일로 해야지 삼박사일 지금은 막 막 뭐지? 가까운 시일 내로 뭐 성사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마음껏 아니 근데 미리 정해놓으면 또 추진력들이 좋은 분들이라 그럼 제가 한번 장소를 정해볼까요? 뭐 이집트도 있고 음 이집트 뭐 사실 사실 저는 저기 자연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마시고 넣고 하품하기 있어요? 아 죄송해요 매너가 좀 네 마치 내가 피곤하니까 너 얘기해라 라고 주제 던져놓고 하하하하 그런 느낌인데요? 땀 뺏는 느낌인데? 아 죄송해요 하하하하 어디 이거 치우자 아니 뭐 들어왔다 나왔어요? 하하하하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었어 저 요새 약간 뉴질랜드 아아 대자연 잔지의 제왕 네 양고기가 또 그렇게 맛있고 야 양고기는 또 왜 맛있어 뉴질랜드가 양이 사람보다 많대요 그리고 내 친구가 거기 유학 갔었는데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이 막 크다진데 미쳤다 뉴질랜드 좀 땡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저는 이제 북유럽 쪽을 못 가봤어요 아아 아이슬란드나 이런 쪽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낚시 저거 하면서 도시허브를 다 챙겨봤거든요 네네네 거기 이제 그 이경구 선생님이나 네 선생님들이 가서 알래스카에서 연어 낚시를 하는데 이야 미국이죠 알래스카는 캐나다 아닌가요? 캐나다 옆에 튀어나온 아 팔았다 동떨어진 미국 아니야? 맞아 맞아 팔은 거는 러시아에요 러시아가 팔았어요? 네 누군가 샀겠죠? 그 미국이 샀어요 캐나다는 애초에 없었는데 아 없었어요? 캐나다로 피풀스에 근데 그거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청새치 약간 아아 트롤링 알래스카는 뭐 고기동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아 가능한가요? 네 겨울철 네 뭐 실제로 뭐 그리고 뭐 불고우면 사스쿠아집 고기동 사스쿠아집으로 대체 가능하죠 뭐야 호 그래서 거기 가보고 싶다 뉴질랜드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알래스카 아 좀 좀 이렇게 자연 음 다체가 안되는게 없구나 진짜 하지 말자 네 다 대체되니까 가요 아뇨 대체 안되는 것도 좀 있으잖아 어떤게 어떤게 대체가 안되는데 하하하 청새치는 한국에 없잖아 아 그래요? 참치캠 먹으면 되잖아 청새치는 좀 달라요 참새치는 참치 종류 아니에요? 참치 종류인데 얘는 앞에 이렇게 뿌리 달렸어요 아 나 봤어 얘 막 잘라도 찔리고 위험하잖아 아 근데 걔는 어차피 우리가 못 낚아요 그냥 놔줘야돼 아니 나 봤어 나 청새치를 딱 잡았는데 얘가 배 위에 올라가서 어 맞아맞아 근데 막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해 잘릴까봐 검 그냥 미친 검이야 그래서 그 봤는데 큰 고기 있잖아요 호주나 이런데서 썼는데 총으로 쏴요 고기가 날리니까 진짜로 도시오버에서 봤는데 낚시를 하잖아요 고기가 너무 날때니까 총으로 쏴 하 진짜 진짜 못 믿는 표정인데 그럼 낚시를 왜 총으로 잡고 아니 그러니까 이미 총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러면 그 부분 고기가 또 좀 상하네 그쵸 그쵸 웬만하면 그분도 하시기 싫었을거야 총속이 고기가 상하기 때문에 그만큼 크다 최대한 살려두고 싶었을거야 악어도 그렇게 잡더라 쇠도 고르겠네 쇠도기요? 좀 다른 고무탄 이런거 아닐까요? 고무도 고르겠네 비비탄 비비탄 고무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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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네 아 그러네요 그게 고무고무 총이네 고미총 루피 따라했네 루피 고무고무 총 그걸로 대체네 루피를 대체할 수가 없어 악마 악마 열매가 없어 악마 열매는 악마 그건 악마의 열매에요 악마 악마 열매는 없어요 맨날 원피스상 꾹지래 자 악마 악마 열매 뭐다 왜 이렇게 조그매? 가운데는 원래 좀 조그매 형이 흰옷을 입으셨잖아요 흰옷 입으면 원래 커지는거 아니에요? 흰옷 흰옷 입으면 커지 아니 이 자리가 원래 좀 작아 원근법 원근법 저희 앞에 있어요 이렇게 쨉간둥이 되는 자리고 머리가 되게 조그맣 식사 언제 하셨어요? 저요? 저는 아까 풋살 끝나고 목살구이 정식을 먹었어요 와... 점심때요? 네 원래 풋살 끝나고 멤버들끼리 밥을 먹는데 제가 입맛이 없어서 집에 왔거든요 씻고 나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서 삭 가가지고 혼자 먹었다고요? 삭 가가지고 입맛이 없는데 목살구이 정식을? 입맛이 없는데 구워주는데요? 아예 구워 먹는데요? 구워서 줘요 오오오오 근데 그 종수씨 집 앞에는 엄청 그 별천지 아닙니까? 또? 먹을게 많아요 하아 송파 저녁까지 맛인지 밤늦게까지 먹을 거 걱정은 아닌데 예전에 상권이 활발했는데 요새는 좀 죽었어요 음 그러면 잠실 로드로서 좀 수심이 좀 있겠네요 철면 수심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좀 속상합니다 모텔들은 좀 늘어나고 건물은 새로 짓는데 아아 옛날에는 그 지역에 젊은 친구들도 좀 있었거든요 나이트도 좀 있고 나이트가 다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흐뭇하게 바라보았겠네요 왜요? 잠실 경기가 좀 돌아오니까 안좋다니깐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는 나이트도 많이 가고 헤라클레스 해커 헤라클레스 해커 그러면 이제 종수씨도 왔는데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단계가 있나요? 준비된 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초준다나 뭐 피자토핑들이 이거 침철단이랑 침펄단이랑 아 피자토핑 안했어요 안하셨어요? 네 토핑 한번 하죠 토핑은 저희 집에서 애들하고 맨날 하는데요 있어요? 네 네 저는 세모가 사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 유명한 거였어요? 유명한 거예요 저 장난감은 그래도 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어? 맞네요 임세모님이랑 친인척 관계시네요 제 아내의 사촌동사님 그러니까요 저는 임세모님이 추천했다고 그랬는데 세모라고 너무 친근하게 얘기하시길래 아사동이요 아사동 아내의 사촌동사 아사동 원래 세희입니다 본명이 아니에요 네 원래 세희예요 아 그래요? 오오 세희가 더 이쁜데? 아니 괜찮아요 세희가 더 아닌가? 죄송합니다 세모도 이쁘신데 세모 아 밥을 시킬까요? 그래요 밥 먹자 밥을 시키고 피자토핑을 저희 그 원래 그 저희 포도킹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어? 포도킹을 할까요? 그거를 안 한 오늘 한 달에 한 번 사자고 침청맨님이 또 이제 핵각은 부렸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은 부리고 붕괴 한 번은 하면 좋아 붕괴 됐잖아 저 이거 한 지 1년 넘었대요 벌써요?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죠 저 몰랐어요 오늘 포도킹이나 하자 근데 컴퓨터가 두 대 더 있어요 아니 근데 포도킹은 지금 시작하면 한 컴퓨터로 내일 모레 끝나요 한 컴퓨터로 되지 않나? 한 컴퓨터로 되긴데 추하게 맞아 포도킹은 내일 모레 끝나요 그 애초에 한 컴퓨터로 하는 건데 되나 봐 그럼 그거 이따가 그럼 뭐 할래요 뭐 피자 토핑 하실래요? 아니면 그거 하실래요? 아니 근데 토핑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별로죠? 저는 괜찮은데 호민이 형님도 이제 내일 스케줄 있으시고 피곤하시니까 아니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오는 동안에 뭐 토핑 한 번 해요 네 그러니까 밥 시키고 토핑하고 밥 먹고 포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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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모레가 모레인데 포도킹은 별로? 힘들어요? 그냥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어 그건 너무 재밌어서 흔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오늘은 저녁까지 먹고 가야됩니다 아 아 오늘은? 저녁 먹고 가실 거야? 저녁 먹고 가야죠 어차피 집에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아 아빠 언제 와? 아 그럼 말해 아빠 죽었어 아빠 찾지마 무슨 말씀이 형한테도 아니 병건 씨 우리한테 괜찮지만 형한테 그런 거 저 못 봐요 저 꼰대입니다 그럼 아빠 살았어 아빠 살았어 아니 본인들이 아니 왜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받을 때 죽은 표정으로 말하라니까 무슨 소리예요 어 어 안녕 선율아 아빠 갈게 이렇게 죽은 표정을 지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애들한테는 안 그래요 근데 피자 토핑을 하면 형님 혹시 엉덩이가 좀 괜찮으신지 엉덩이요? 왜요? 저희는 아 괜찮아요 저희는 또 그런 거 해가지고 단군 씨가 또 피망에 들어가지고 응 피망 들었어? 그 좀 종수 씨가 때리고 나서 쓰러지더라구요 아 아 제가 이기면 되잖아요 저는 밸런스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때리는 건 하지 말지 하지 말죠 저도 좀 진짜 저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저도요 야만적이었어 그 뭐예요 그럼? 일단 메뉴를 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녁은 드시고 싶은 거를 말씀해 주세요 뭐 쿠캣 알아요? 어? 잠깐만 아직까지 안 끝난 거였어? 저 아까 그거 본 거 같아요 들어본 거 같아요 배달 음식은 쿠캣으로 대체가 됩니다 돈 많이 받으셨나 봐요 진짜 맛있어요 괜찮았나 봐요 네 열심히 하시네 저는 먹어보고 싶어요 안 먹어봤어요 그래요? 맛있어요 아니 저는 계속 타코 얘기했으니까 타코? 아 타코 좋죠 타코도 기가 막히죠 나 전화 왔네 집에서 형수님이 나 본 거 아니겠지? 보셨을 수 있어 어? 말년이 집 들었죠? 다정하셔 아 들었죠? 어 나 지금 말년이 집 네 맞아요 나 아직 안 시켜야겠다 왜? 심술? 아니 음 인분이 달라질 거 같아요 아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결혼하면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가 결혼하신 분들이 약간 좀 이제 와이프 분이 뭐 친정을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되게 자유로움을 맡게 가신다는 얘기를 봤어요 응 근데 이제 제 주위에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단군님이랑 침착맨님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맞습니다 네 두 분은 뭐 집에 대해서 그런 부담이 없으신 거 같아가지고 되게 아내가 보살이에요 어 제가 아까도 제가 아까 갑분사 됐잖아요 순간 아빠 죽어서 이렇게 할 때 네 제가 하거든요 제가 하거든요 제가 하거든요 선생님 아빠 왜 안 와요 아빠 죽어서 찾지 마 뭐라 그래 상처 안 받아요 얘기가 소영이 상처 안 받아요 그럼 이제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아빠 언제 오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제 상처 받는 게 내가 나 오히려 반성을 했어 아 죄송하기도 하면서 어 아 내가 말실수를 했네 아 근데 그럼 소영이 얘기해도 내가 혹시 상처를 하하 쓰읍 또 근데 또 분위기가 또 다르니까 네 하하 아무튼 그거는 제가 또 말실수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포민이 형한테 제가 오히려 사과를 하겠습니다 농담했는데 제가 너무 저거 한 게 아닌가 저는 좀 형님이시니까 저희끼리 있을 때는 몰라도 포민이 형님 또 이제 되게 인자하시고 네 왜 잘못했냐고 하네요 네 뭐 침착맨은 뭐 다른 사람은 대체할 사람 없나 하하하하 침착맨님 대체는 그러면 비슷한 분이 제가 방송을 보면서 그 노홍철님이랑 침착맨님 약간 좀 외모나 이미지가 좀 비슷하지 않나 엄청난 칭찬이죠 아 엄청 아 그럼요 약간 좀 캐릭터도 있으시고 그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요 저 욕먹습니다 니가 대체할 사람 물어봤잖아요 비슷한 분 그런 대체 말고 탈로스 대체 느낌으로 아 탈로스 대체 느낌으로 탈로스 대체 느낌으로 아 그러면은 침착맨님은 전화가 길어지는 거 보니까 방송을 보신 걸 싫어 아니 우리 밖에 거실 있잖아요 거실 또 나갔어 한 번에 맞아맞아 밖에 또 이제 편집자분들 오셨다 아 오셨 아니 뭐 어떻게 바로 가셔 가셔야 됩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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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 아까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왜요 말실수를 좀 해서 무슨 실수 있죠 좀 조심하겠습니다 시켰어요? 아니요 안 시켰어요 그 몇인분 시켰을 줄 몰라서 시켰어요 몇인분이라니 바로 가 바로 가셔야 될 수도 있어서 아 먹고 가면 돼요 바로 가는 게 낫잖아요 왜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네? 사실은 그렇죠 바로 가는 게 낫죠 사실은 보통 이제 이정도로 경험치가 쌓이면 알죠 음 아 근데 괜찮다고 하는데 그 괜찮은데 괜찮은데 안괜찮아 예를 들어 전화 많이 이런 느낌이야 어 여보 나 뭐 좀 먹고 갈게 어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해야돼 아하 근데 약간 약간 알았어요가 약간 길어 근데 이런거 아니 언제오나에서 근데 아하하 한숨이 약간 섞여있어 아니 언제오나에서 좀 약간 힘든 느낌 약간 형수님이 약간 힘든 느낌 그거는 이제 그런거죠 아 이게 이게 형이 배려가 배려심 어 또 전화고 있네 잠깐만 2인분만 시키죠 아니 근데 저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시면 형수님이 제가 뵌 적은 없지만 아니 그냥 편하게 이따와 괜찮아 라고 전화를 해주셨을 것 같아 그 그러지 않았을까 방송을 혹시 보신다며 아니야 괜찮아 진짜 편하게 먹고 그리고 형수님은 진짜로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아 그럴 수 있어 압박을 주는 사람 아 맞아 맞아 그것도 맞아 그렇잖아 압박을 그냥 저 형이 알아서 그냥 배려를 하는건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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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것도 좀 약간 그러네 그러네 오히려 그럼 우리는 편하게 형님 주시고 가세요 이렇게 합시다 형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난 근데 한 번도 못 뺐어 아 당연히 아니지 난 한 번도 못 뺐어 난 한 번도 못 뺐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시면 아 근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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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뭘 왜 그래 아 근데 아무렇지 않은데 뭘 왜 그래 뭘 안다고 뭘 분위기가 왜 이러는 거야 어 이 분위기 뭐 대체할 거 없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분위기 대체할 거 없나요? 분위기 대체할 거? 예 아 제가 좀 약간 예 그 하하하하하하 낯가려서 낯가려서 네 없어요? 대체할 거? 하하하하 일단 3인분을 시켜요 예 뭐 만약에 호민이 형님이 이제 형수님은 괜찮으신데 만약에 이제 보고 싶어서 가셔야 되신다면 저희가 3인분 먹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무지 대체 안하고 아 예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이게 혹시나 이제 좀 기론중이 하니까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생각 뭐 타코로 갈까요? 타코로 가시죠 아까 타코 타코가 이제 뭐 치킨스테이크 새우 포크 뭐 이렇게 있네 이게 약간 새우도 있고 치비창가 이런 것도 괜찮고 퀘사디아 뭐 이런 거 또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니 형님 가는 게 편하네요 가세요? 가야 돼요 뭐 큰 거 있어요?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뭐 어디를 뭐 데려다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아 네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고 네 가보겠습니다 가야 돼요 컴퓨 좀 싸가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대체는 뭘로 할까요? 홍민이 형 대체는 대체가 없어요 형님의 이 자상함과 인자함 이 따뜻한 성품은 항상 제가 우러러 흥무하고 있습니다 그 조수씨 10분 정도 슈 좀 해보겠습니다 나도 인사하고 싶은데 형 형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형님 아니 나는 왜 왜 금방 오셨어요 아니 나는 왜 왜 금방 오셨어요 형 형 형 형 아니 나 자고 있었는데 홈민이 형 괜찮다 했는데 나는 괜찮은데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뭐 손을 떼겠습니다 예 나도 흰색 내가 흰색 입고 올걸 흑과 백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는 집이 가까워서 뭐 언젠지 올 수 있어요 침착맨님 뭐 또 보러 오는 건데 이렇게 겸사겸사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거죠 사실 뭐 엎어지면 코 다는 거를 아니지 오늘 차 안 막혔어 그리고 올 때 막말로 사실 조깅하고 와도 돼요 맞아 근데 뛰어와도 돼 아니 진짜 걸어와도 되고 여기서 저희 집까지 10km가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오늘 비열이 형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 풋살 한 3개는 빡세게 뛰면 얼마든지 하프 마라톤을 하셨대요 20km 비슷하대요? 그거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형은 되게 그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 형 장난 아니에요 요새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디어리 형이랑 단군이랑 이런 몇몇 분들은 그리고 백님 이제 또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열정이냐면 풋살을 이거 하는 걸로 모자라서 다른 데서 또 용병으로 뛰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날 일주일 하루가 승리 안 차니까 원래 2시간을 4시간으로 늘렸어요 송도에서 뛰고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막 그러다가 아 여기 너무 잘한다 뭐 이러면서 막 진짜 막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화도 사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 에너지의 그 근원 뭘까요? 근데 이게 처음 할 때는 저희가 50초도 못 뛰고 다 쓰러졌거든요 네 하면은 늘어 재밌어 아 한번 나도 체력 되게 안 좋고 그래서 발목이 안 좋아서 잘 못 뛰는데 재밌어 재밌어 그냥 약간 게임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시켜야죠 음 잠깐 아 밖에서도 드시네 어디 저녁 먹고 가실까요? 네? 저녁 치킨 먹고 가실까요? 근데 선생님들 퇴근하셔야 되는데 제가 와가지고 퇴근을 못하시는건가 혹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 다음주 다다음주 월요일 중에 오는데 저희 침철단이 다다음주 한 열흘 남았죠? 맞아요 네 그때 그거 할거에요 뭐야 배돌아지 엠티 아 배돌아지 엠티 기획 네 재밌겠다 그럼 오케이 한 열두시간 하겠네 계획이요? 네 아니요 그냥 간략하게 간략하게? 할지 말지를 일단 정해야지 날짜를 잡고 간략하게 치킨 스테이크 새우 폴드 폰크 뭐 이렇게 일단 새우가 괜찮아요 새우가 생각보다 깔끔하고 괜찮고 고수 좋아요인데? 저는 고수 뭐 드세요? 아니요 전 먹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먹는거 치미창가가 없네요 요새 멕시콘 요리 여러개가 있는데 뭐 부리또는 약간 콩이 들어갔어요 치미창매 치미창가 치미창가 있어요 부리또 같은거는 있고 치미창가 여기는 안하네 여기는 치미창가 치미창가 몇이세요? 유명한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쾌사디아 부리또 이런거 쾌사디아 같은거 이런거 약간 멕시코식 빈대떡 같은거죠 오 빈대떡으로 대체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한번 먹어보죠 치킨으로 비프로 뭐 아까 새우 시켰으니까 이건 다른종류로 폴드포크로 폴드포크가 뭐죠? 그 포크에요 돼지고기 돼지고기인데 멕시코 여기서 먹는 이거는 그 나라식으로 어떻게 좀 저리더라구요 오오 양념 뭐 장조림 같은거 멕시코식 장조림인거 호민이형이 미리 가셨기 때문에 2인분만 시키면 되겠죠 아 밖에 아 그럼 저분들 어떤거 메뉴로 정해주셨나요? 1인분만 드시고 싶다고 해서 1인분씩 타코 하나를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요? 타코 하나를 타코는 뭐 치킨으로 할까?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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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새우로 담았거든요 비후로 한번 비후로 한번 비후로 해서 하나 섞어서 비후로 해서 드릴까요? 이렇게 좋아 이렇게 그거는 뭐 음료수는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피자토핑 할 사람이 없는데 당구님 뭐하시죠? 네? 당구님 뭐하시죠? 당구님 오늘 지금 호민이형 대체가 당구님이에요? 아 오늘 아 오늘 뭐 중계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풋살 못 나오셨어요 근데 당구님이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배도라지 한 명? 영태형 오늘 방송하나? 영태형? 방송하겠죠 한번 전화해볼까요? 아직 8시가 안돼서 아직 방송을 켜지는 않으실 텐데 아 옴냥이님은 지금 이제 아파요 아파요 네 코로나 이슈 옴냥이님 아프시고 코로나가 이게 참 오래갑니다 그게 참 목이 괜찮아야 될 텐데 응 여러분들 이게 미스터옥 KU 응원 많은 KU 응원 맞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걘 또 생각보다 젊어서 빨리 또 날 수도 있어 아 당구님 중계 끝났다는데? 아 그래요? 어 저한테 보자 혹시 중계 중이면 진짜 끝난 거 맞아요? 혹시 확실한 거예요? 저 뭐 오늘 뭐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전화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약간 또 이게 이미지가 침착맨님이 하면 약간 좀 무례한 느낌이 들어도 괜찮을 때가 있어 원래 그런 사람 참 편하네요 침착맨님을 산다는 건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침착맨.. 근데 그게 침착맨님이니까 되는 거예요 팔자 좋다 침착맨님이니까 되는 거예요 침착맨님을 산다는 말 침착맨님으로 침착맨님을 산다는 말 침착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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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하셨어요? 중개요? 중개는 강남이요. 아 강남에서 하셨구나.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 강동은 어때요? 좋다 좋다. 강동으로 가시는 건 어때요? 강동으로 가시는 거. 지금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종수 씨도 강동구에 계시고 재밌는 거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안 부르면 서운할까 봐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나라면 서운했다. 난 진짜 서운했다. 서운할까 봐. 니네들이 있는데 나 안 불렀으면 나는 혹시라도 안 부르면 왜 그때 나 안 불렀냐고 해서 서운할까 봐. 빨리 좀 말하지 그랬어요. 저 성도인데 지금. 아 그러니까 왜 빨리 좀 강남에 있을 때 좀 약간 좀 딘정딘정. 아 딘정딘정하지. 딘정딘정하지. 이제 막 도착했네. 아 그러면 뭐 아쉽게 뭐 그냥 뭐 의정 씨 빼고 그냥 재밌게 하면 될까요? 아 왜냐면은 제가 갈 수는 있는데 지금 택 퇴근 시간이잖아요. 예. 헬이에요. 헬. 아 헬이라서. 아 지금 시간이.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출발하면 안 막힐까요? 지금 2시간이니까. 지금 쉬다가 나오시죠. 괜찮아. 어차피 지금 와도 8시 20분이잖아요. 네. 1시간 뒤에 출발해도 8시 20분. 여러분들. 자. 저기요. 두 분. 네. 제발 딱 들으세요. 네. 8시에서 출발할 거예요. 네. 그럼 제가 9시 도착하겠죠? 네. 그때까지 계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몇 시까지 뭐 하실 건데요? 놀 건데요. 아 계획서를 제출해라? 아. 네. 결제를 맡아가? 사실 오늘. 아침까지인가요? 아니요. 9시까지는 아니고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은데. 새벽. 친척매님이 좀. 새벽 2시까지는 제가. 무조건 책임제. 책임. 방송시간 책임제. 새벽 3시. 2시 반까지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할증 끝나는 4시 어떻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요. 2시 반까지는 제가 해드리시면. 제가 최소한 9시, 10시에 가면은 6시간은 보장해줘야. 우승 씨 이게 항상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 나는 거지. 네.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거절하게 하려고 세게 부르면 제가 콜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 3명이 다. 다 죽어요.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괜찮아요? 저는 진심이에요. 그럼 4시로 하죠. 4시로 하고. 5시로는 아침까지 하는 걸로 하시고. 4시로 하고. 배 도라지 계획 짤 거니까 오세요. 그럼 저 8시에 출발합니다. 네. 8시에 출발해서. 네. 왜냐하면 저도 좀 이게. 지금 몰골이 그래서. 좀 씻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희는 괜찮은데. 그 이제. 의정 씨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이게. 와이프 분께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따뜻한 저녁을 먹고 싶어서. 아니요. 와이프 오늘 외출해가지고. 아. 아.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돼요. 종수 씨는 집에 가시면 지금. 뭐 집에 없잖아요. 따뜻한 음식을 여기서 먹는 건 어때요? 집에 따뜻한 음식이 있어요. 아. 네. 집에 따뜻한 음식 많아요. 저희 집에 먹을 거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분씩 한번 모셔볼까요? 오늘 할까요? 베드로의 연출을 할까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오늘. 일정 어차피 뭐. 내일 개인 방송인데. 어머. 오늘부터 한 3일 할까요? 일단 모아볼게요. 네. 그럼 저는. 쉬고 계세요? 네. 쉬고 8시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만약에 한 2명. 한 5명 이상 모이면. 침낭을 좀 구매를 하죠. 이것도 모이는 사람. 몇 명까지는 완전 풀린 거 아닌가요? 요새 실내는. 실내는. 몇 명이지? 한 8명? 저희 풍살때. 저는 끊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가고 들어가세요. 아예. 예. 예. 들어가세요. 푹 쉬고. 또 한번 전화주세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까먹고 퇴근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 꼭 주세요. 꼭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참 감사한 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어. 맞아요. 항상. 뭐. 나 지금 도착해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아 맞아. 어. 안 돼. 오늘 안 돼. 이게 아니라. 근데 8시부터는 된다고 그래. 맞아 맞아. 난 안 돼가 아니고. 나는 7시 59분까지는 안 돼. 가끔은 8시부터도 안 돼도 되는데. 8시부터 해서 출발하면은. 월량형 휴방이래. 월량형. 오늘 그냥 배드라지 MT2를 하죠. 전야제. 전야제. 이렇게 하면 돼. 원래 우리가 계획하면 안 돼 또. 그래. 우리가 뭐 언제 뭐 이렇게. 계획하면 돼. 세세하게. 그럼 또 이것도 안 됐고. 준비했는데 그것도 안 했냐 이런 얘기 나오고. F***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바쁘셔서 못 받으시면 콜백이 오거든요. 영태형님은 안 오실 때도 있다고 들었어요. 벌써 영태형 충신들이 미리 전화를. 아니 연락을 했나요? 절대 받지 말라고. 아. 절대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오늘 휴방이시라고 하시니까.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럼 또 배드라지 회님들 한 번 전화했는데. 누구도 하고 안 하면 안 돼. 아 그렇죠. 다 돌려드려야 돼. 나이순으로 갈까요? 그럴까요? 직박이 형부터? 네. 뭐. 이게 근데 방송이니까. 나눠서 하지 말고 한 번 사죠. 아 그렇죠. 일종 한 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똑같이 동시에 하지 말고.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아. 네. 아 야구 같이 보기 중이야. 아 직박이 형. 그럼 안 돼요. 기열이 형 한 번 가. 기열이 형. 기열이 형 오늘. 기열이 형이 요새 스포츠맨으로 거듭났어요. 아. 네 뭐 마라톤부터. 네 뭐 저. 뭐 풋살부터. 기열이 형 또. 다 안 받는 거예요. 아 형. 받았다 받았다. 지금 저 개인 방송 중인데요. 종수랑 있거든요. 지금 그 스피커폰을 좀 바꿔도 될까요? 왜? 아 개인 방송. 그 인터뷰. 인터뷰요. 지금 전화가 잠깐 돼요? 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형님. 어 야. 하루에 두 번. 만나네. 형 자다 일어난 것 같은데 목소리가. 어. 이제 일어나야 돼. 아 이제 일어나야 돼? 아 잘 됐다 잘 됐다. 혹시 뭐 일정 바쁘시겠어요 오늘? 오늘 뭐 하세요? 오늘? 네. 딱히 어디서. 아니 나가야 돼. 저녁이에요 벌써? 네 저녁이에요 어디. 뭐 약속 있으세요? 어. 어 무슨 뭐 바쁜. 개인 일정? 개인 뭐. 아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왜냐면 오늘 배돌아즈 MT가 시작되는데. 또 참석을 하셔야 돼. 하셔야죠 형님 꼭 오셔야죠. MT는 뭘 지금 언젠데? 오늘이요. 오늘이요. 오늘 안 오시면 불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준회원으로 격화돼요. 아 형이 이미 준회원인데. 아 그래 그럼 탈퇴해요. 아 여기 정회원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인원으로 대체됩니다. 네. 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 뭐 탈퇴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정회원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그 형의 그 탈퇴 그거를 수리를 못할 수 있어요. 아 그렇긴 해요. 아 그럼 오늘은 안 되신다는 거죠? 네네. 형 그럼 개인 일정이 오늘 몇 시쯤 끝나요? 저요? 네. 뭐 한 10시, 11시쯤 끝날걸요? 어? 어? 뭐야 그럼 참석하실 수 있잖아요. 혹시 위치가 어딘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 일정이? 여기요? 전화해봐야 돼요. 아 모르겠지. 근데 10시, 11시면 좀 일정이... 11시에 끝나면은 한 12시까지는 오실 수 있네요. 아 충분하지. 아니 근데 야 그거 뭐야 니네 갑자기 장난해서 왜 거기에? 뭘 MT야 갑자기?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종수를 불렀는데요. 할 게 없어서 MT한다고. 형님 근데 원래 MT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오늘 MT해야겠다고. 형 지난번에도 MT 빠졌잖아요. 형 밤 안 새고 갔잖아요. 아니 근데 쟤 아까 되게 피곤했는데? 왜 거기가 있지? 자다가 얘 전화받고 깼어요. 그래요. 와 너 안 피곤하냐? 너 엄청 빡세요 오늘. 피곤해요. 근데 이제 좀 피로가 풀리셨죠? 좀 쉬시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면 피로가 싹 풀리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갈 테니까 네. 이따가 갈 테니까 침착맨도 풀살 나와요? 아 침착맨님 나올 거예요. 이래놓고 안 나오면 사람 새끼 아니죠? 아 그러니까. 네. 아 방송에서 이렇게 다 해놨는데 한 번은 나오겠지. 나와야죠. 기어리 형이 이렇게 약속 끝나고 이렇게 형님이 오시는데 네가 이렇게 안 오면 넌 진짜 안 돼. 제가 배돌아지 탈퇴하겠습니다. 저는 준혜원이니까 벽화될 게 없어요. 들어보세요. 준혜원의 탈퇴는 저희 정혜원들의 전원 합의에 의해 탈퇴할 수 있어요. 네 멋대로 탈퇴도 못해요. 말도 안 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 끝나시면 이게 흐지부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한 번 혹시나 생각이 나시면 전화 한 번 네 형님 연락 주세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볼게요. 예. 생각 안 나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제가 또 전화 드릴 수 있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넌 왜 포탈을 왜 안 나와요? 아 예수껏 모르겠어요. 저 바쁜 척 하느라. 근데 다음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형이 오늘 오면 다음 주에 한 번 나올 거예요. 얘도. 어차피 아침에는 얘도 일정 없어. 아무리 바빠도. 바쁜 척 하려고요. 바쁜 척 하려고요. 버릇없어 보이려고. 아 아 일단 그거는 가서 좀 오래 얘기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예 그 일 잘하십시오. 네네. 강형님. 예.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럼 다음 다음 연세가 누구시죠? 뭐 올량이 형도 안 받고 기열이 형도 안 받고 호민이 형 호민이 형도 근데 혹시 아 직박이 형 전화통화책이죠. 아 통화 대기 중? 아 시청자분들이 또 비둘기가 됐구나. 아 그러니까 이러면 또 방송한테 방해되실 수 있던데. 아 미안해 또 이런 거 하나. 죄송하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아 직박이 형 아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좀 전달을 하셨나 봐요. 예. 아 좀 잠깐 시간이 될까요? 전화 시간이. 네 조금 가능합니다. 아 예 그 스피커번호를 바꿀게요. 예 저는 벌써 스피커번호요. 아 이미 스피커번호이시구나. 예 안녕하세요 직박이 형. 아 안녕하세요 직장면님. 안녕하세요 형님 저도 있습니다. 예 그 배돌아지 맏형으로서 예. 오늘부터 이제 배돌아지 MT 시작되는데 하하하하하하 참석하실 거죠? 예 오늘 형 배돌아지 MT 시즌2 오늘이에요. 아니 근데 왜 그걸 사전에 공지도 안하고 갑자기 니네 마음대로 아 저희가 할 게 없어가지고 오늘 정해져 지금 정해졌어요. 한 10분 전에. 종수랑 만났데 할 게 없어가지고 아 왜냐하면은 오실 분들은 오시고 안 오실 분들은 또 다음에 정식이 있으니까 정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프리뷰 프리뷰. 예. 혹시라도 오실 수 있나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근데 뭐 하는데요? 가면은? 그걸 몰라서 지금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이제 정해보는 거죠. 뭐라도 하자는 느낌. 그러니까 다음 MT를 좀 계획을 해보는 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아무튼 가능하실까요 혹시? 가능하지. 직박이요 정해원이신데. 100% 가능한데 저 내일 알바라서 아 네? 아 내일 그 출근이 금요일 내일 출근. 몇 시 몇 시 하시죠 형님? 어제 오늘 쉬는 날인데 몇 시 몇 시 하세요 내일 출근? 출근 이제 10시에 진료 시작이잖아. 아 그때까지 보내드리죠 형님 우리가.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까지 보내드리죠 형님. 10시까지. 그렇게까지 수면 부족과 여러 가지 시발 것에 시달리자. 하하하하하하하 아 화나셨잖아. 직박이요. 출근에도 그게 에너지가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 요건 요건 하지 마시고요. 형 형 형 근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기어리 형이랑 단구님 오시기로 했고 네. 네 영태형도 아마 전화되면 오실 거예요. 예 아마도 그럴 거예요. 예 아마 그런 상황인데 형님이 안 나와서 형님 지금 정해원이신데 준해원으로 이제 강등 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참여를 안 하시면. 제가 어차피 지금 이제 야구 본방을 제가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건 맞죠 야구 끝나고 침착맨 방송을 보면 이제 삼삼오오 좀 모여 있겠네요? 그때 보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돼요. 그래도 좀 간을 보고 정해도 될까요? 예예예. 아마 단군이 한 9시쯤에 올 거예요. 아 이거 가기 좀.. 예예. 예예. 그럼 그렇게 간을 한 번 보세요. 예예. 제가 100% 장담을 좀 드리기가. 아 예예. 그럼 거기 가면 잘 때는 있어요? 아 여기 반차장님. 아 잘 때는 있죠. 예예. 형 거기 자고 바로 출근할 수 있게. 아 그럼요. 아 그럼. 형 칫솔 칫솔 사이즈 몇 쓰세요? 제가 사놓을게요. 저는.. 사이즈가 있어? 형은 좀 큼직하게 살 수 있어요. 아 칫솔도 사이즈가 있나요? 형은.. 아 칫솔 제거 가져가면 되는데. 예예예. 아무튼 제가 이제 야구 시작했다고. 아 예예. 아 야구 보셔야죠. 하나 화이팅! 형 오늘은 하나 이길 수 있을까요? 다시 주호민 작가님은. 아 주호민 작가님 오늘 일이 있으셔가지고 가셨어요. 오실 수도 있어요. 밤에 새벽에 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12시 넘어서. 그쵸. 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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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은 참석률도 올라가는데. 아 그쵸. 생각을 못했네요. 주호민 작가님이. 아 집에 뭐가 있으셔. 아니 그거 다 해결하고 애들 자고 다시 오시면 되지. 그쵸. 그니까 새벽부터는 괜찮죠. 그쵸 그쵸. 밤에는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공식적으로 시간을 뭐 12시에서 4시라든가. 딱 공식 행사 시간을 풀이 바꿔하면 되니까. 예예예. 그 한번. 한번 저희가 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간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아 응원 화이팅. 잠깐만. 즉박이 형님. 네. 오늘 하나 어디랑 해요? 삼성. 이겨요? 네. 화이팅! 삼성은요. 지금까지 역전승이 제일 많은 팀이었어요. 이번 시즌에. 어 그렇다는 얘기는 초반에 지고 있었다. 그니까. 역전승을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후반에 오히려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강한 팀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삼성분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섭외하고 계시면 제가 이제 끝나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네. 아. 아 그. 제가 동양화 선생님. 심선두 선생님이. 네. 기아 타이거즈 팬이셔가지고. 기아 타이거즈랑 경기를 하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하고 3연전 하는데. 다 이기고 있다가 역전 당했어요. 뒷심이 좋네요 삼성이. 네. 기아. 기아 타이거즈가 좀.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요즘에. 아. 하나만큼 안 좋겠어요. 동양화 선생님 부를까요? 동양화 선생님. 모셔볼까요? 누구시죠? 김선수 선생님. 모셔볼까요? 저는 초면인데. 하지 말죠. 근데 그 저희 배돌아지 저걸 부르는데. 네. 흔퀸이 온다는 사람은. 아직 없네요. 그니까 이게. 정혜원들의 인덕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종수씨. 아니 어떻게 한 거예요. 배돌아지에서 어떻게. 조직. 그 뭐지. 소속감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배돌아지 단톡방이 저희가 있어요. 음. 거기에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나마 옥냥이님이. 이렇게 좀. 이런거 저런거 올리면. 거기에 대답 몇 번 정도 하고. 아니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난 준혜원이잖아요. 아 넌 준혜원이군요. 정혜원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그건 맞아요. 근데 정혜원이 분위기를 만들기에는. 이. 정혜원들의 어떤.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직박이 형님이. 너무 요새 공사가 다 망하세요. 다 망했어요? 네. 다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쁘시다. 야구도 하셔야 되고. 그. 와우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요새 풋살도 많이 못 나오고 계시거든요. 다리 부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직박이 형님 책임을 한 번 묻죠.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슬슬. 네.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사람들이 안하듯이 이제 뭘 준비를 하고 있다는게. 그쵸. 혹시 내일 뭐 스케줄이. 제가. 그. 스케줄은 없지만. 그 머그털도사. 네. 목이 아플 것 같아서 차 마시라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아직까지 안읽고 있는 거니까. 자고 있을 수 있어. 그냥 아파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일단. 그 다음 나이가 누구죠. 음. 통천이죠. 통천. 통천. 통천 갑복이 동갑이고. 그 다음이 문재이고. 통천. 음. 아. 고객님이 통화중인다. 통화중이라서 안되고. 멤버가 생각보다 몇 안되네요. 되게 많은줄 알아요. 원래 10명이었어요. 네. 10명인데. 왜 하다보니까 몇 없는거 같지. 아 갑복이가 나이가 더 많죠. 동갑 아니에요. 동갑이에요. 둘이 친구잖아요. 통천이 86이고. 갑복이가 85. 아 빠르네요. 여보세요. 예 갑복이님. 부살했어 부살했어. 그. 지금 제가 방송중인데. 정수랑 같이 있는데. 좀 그. 인터뷰. 잠깐 가능하겠습니까.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아유 웃어요. 좋아서. 좋아서. 아. 자다가 깼어요. 그래도 인터뷰 가능하시죠. 가능하지. 갑복이가 이거. 인터뷰 가능하신거죠. 자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좀. 할까요. 아. 예. 고마워요. 네. 갑복이님. 주무셨는데 오늘 좀. 풋살이 좀. 아. 반갑습니다. 음. 음. 괜찮으세요. 그. 몸.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 뭐. 안괜찮은데. 누가. 누가. 하나는 해야죠. 아. 누가. 종수씨. 네. 왜. 사람이 왜그래. 니가 인마 갑복이한테. 아니 그. 다름이 아니고요. 오늘 배드라지 엠티가 있습니다. 맞아요. 배드라지 엠티 시즌2. 아. 아. 풋살이 아니고 엠티요. 엠티요 엠티요. 풋살을 오늘 했잖아요. 또 하고싶어요? 아.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갑복이님을 초대합니다. 와. 아. 그게 끝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참석하실 수 있는지. 아. 그. 어떤 분들은 오시나요 혹시? 지금 다. 네. 뭐. 다 애매하게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상황 봐서 출발하는데 다. 다들 진짜 이게 긴가민국 한 거야. 이중씨만 확실히 8시 이후에 한다고 그러고. 직박이 형은 좀 봐서 한다고 그러고. 기열이 형은 일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새벽에는 가능할 수 있다.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 아. 그러면은 8시에 가서. 그. 저희는 언제 집에 올 수 있죠?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8시에 갔는데 바로 끝나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아니 이게. 만약에 진짜로 다. 진지하게 우리가 막 시작했지만. 또 진짜 모이면. 음. 최소한 3시간이 있어줘야 돼. 말투시 오시면 3시간이 있어줘야 돼. 맞습니다. 아니 4시까지는 있어요. 4시까지. 제가 책임지고 4시까지는.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네? 저. 4시면 내일 언제 자요? 언제 자요 우리? 다. 4시에 끝나면은. 4시 반에 자겠죠? 으흠. 4시에 반에 자면 되겠죠? 으흠. 종수씨 뭐. 내일 뭐 일 있어요? 방송하죠. 몇 시에? 저는 4시에 시작하죠. 그럼 4시 반에 자면. 충분히 자잖아요. 그. 아니 지금 손님을 모셔놓고 무슨. 맞아요. 갑복이님 오시면 저 4시까지 있을 수 있죠? 네. 네. 일단은 제가.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저 지금. 정신이 좀. 아 그럼 정신 차리고. 한 시간 뒤에. 혹은 방송을 켜서. 채팅으로 참여를 좀 해주세요. 아 아니요. 제가 그럼 일단. 정반대에 살잖아요. 예. 그래서 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2시간 반이요? 예예. 아 지금 차 막혀. 차 막혀. 아 그러니까. 예. 9시에 출발하세요. 맞아요. 아 왜냐면. 의중이도. 9시에? 어 의중이도 그랬어요. 맞아. 9시에 출발하는 걸로 하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 뭐 한. 12시 전까지는 가겠습니다. 예예. 네. 좋아요. 좀 의중이. 갑복이. 이러면 진짜. 의중이 갑복이. 직박이 형. 직박이 형은. 올거야. 야구 끝나면 오시고. 그리고 기어리 형도 이러면 오실거야. 기어리 형도. 오시고. 벌써 6명이네요. 그러면 옥냥이 안되고. 옥냥이 안되고. 월냥이 형 안받고. 안받고. 호민이 형을.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통화를 해보는 것도. 형수님이랑 계시면 또 이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 그니까. 돌아오는게 아니라. 일 마치시고. 밤에. 예 그. 제가 방송중인데. 스피커폰으로 혹시 가능할까요? 아 가능하십니까. 예. 아 형 오랜만이에요 옥냥님. 어? 오랜만이라니 무슨. 아휴 아휴 벌써 그리워갖고. 형 혹시. 아니 뭐. 아. 오해하진 마세요. 오해하진 마세요. 어. 혹시. 베드라지 MT가 오늘. 열렸는데요. 베드라지 MT가 오늘 열렸다고? 예예예. 시즌2. 혹시 참가하실 생각 있나요? 아니. 못할걸? 아 근데 좀 늦게. 네 늦게 시작해요 늦게. 12시. 12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네 12시 이후에. 11시 12시. 밤 12시 이후에. 네. 볼일 다 마치시고. 아. 내가. 그때까지 깨어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계속 켜놓고 있으니까. 하나 둘씩 모이면은. 그때 뭐 채팅창으로 뭐. 상황을 확인하시고. 출발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형님. 아 오늘 뭐 약간. 번개같은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고. 채팅창을. 6명 정도 모였거든요. 예. 모이긴 모였어요. 몇 명 모였다고? 6명이요. 형 빼고 거의 다 모였어요. 아. 6명이나 모였다고? 예예. 배돌아지 10명 중에. 그. 전화가 통화가 안되시거나. 이렇게 좀. 몸이 안좋으시거나.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다들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네. 형님 부담 갖지 마시고. 예 형님. 알겠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님. 네. 아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한 명이 롤하고. 다. 훈수하기. 아. 진짜. 화났다. 나 갑자기 드는 생각에. 다 오면 뭐하지. 그러다 화 안내기. 나 지금 오면 뭐하지. 전장. 전장. 전장할 때. 종목을 골라. 한 명씩 와서. 와. 그것도 있고. 남은 분이 없죠 이제. 이제. 옹냥이님은 부상중이시고. 영태형님은 부재중이시고. 통닭천사님은 통화중이시고. 나머지는 다. 다. 했죠. 네. 승우아빠님 한번. 승우아빠님. 오늘 풋살 못 나오셨어요. 일정 있다고. 승우아빠님. 일단은. 이런게 있어요. 오늘 만약에. 네. 일단은. 배도라지. 정의원과 준의원까지 다 돌렸잖아요. 약간 주변인 분이시잖아요. 네. 이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한게. 그. 엠티를 지난번에처럼.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또 이제. 주변에도 뭐 지난번에. 기열이 형님이나. 뭐. 호민이 형님. 그 다음에 영태형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강제로 모셨는데. 음. 역시. 규모를. 밀려서. 다시 한번 이제. 영입을 하실거라면. 약간 좀. 이렇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너무 또 이제. 부담되실수도 있고. 맞아요. 제가 또. 혹시나. 그러면은. 저는. 그 사실은 이제. 배도라지. 이 단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네. 이게. 뭐라고 해야되지. 배도라지. 인데. 이제. 친해지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분들을. 계속. 뭐. 의향. 의향은 모르겠지만. 뭐. 점점 이제 단체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단체가 커지면은. 커지는 대로 머리 아프죠. 맞아요. 근데. 애초에 단체가 없으면. 머리 안 아프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럼 단체가. 필요가 없다. 그쵸. 근데 이게. 애초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다섯 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때. 전원 찬성에 의한 저걸 하다가. 네. 2년 전 이맘때. 저희가 배도라지 MT를. 급하면서. 그때 이제. 주변에 친한 분들을 모셔서. 강제. 거의 반강제로 가입을 시키다 보니까. 1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아무튼. 준혜원이 왜 그런걸 생각하냐. 아. 그건 맞아 사실. 안건은 내볼 수 있잖아요. 안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게. 유명 무시한 단체잖아요. 네. 만들어 놓고 뭐. 이걸로 뭘 하는것도 많이 없고. 유령단체. 유령단체 사실. 근데 이제.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페이퍼단체. 페이퍼단체. 페이퍼동아리. 페이퍼동아리에요. 사실 뭐. 이거 해서 뭐. 하는것도 별로 없고. 그거 하긴 한데. 아. 이게 뭘 할 때마다. 배돌아지를 모일 때. 누구는 안 부르냐. 누군 왜 안 부르냐. 누구도 불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런 것들 있으면. 좀 약간.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거는 이제. 전부 모였을 때 한 번 또. 엠티 때. 네. 논의를 한 번 해보죠. 해체식을 한 번 하는게. 아. 해체식. 하. 글쎄요. 하. 정혜님도 모르잖아요 서로. 아니. 알아요. 저랑. 옥냥이. 매직과. 직박이형. 단군. 단군. 이렇게 네 분. 네 명입니다. 한 분 더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 너까지 다섯 명인데. 니가 내려갔어. 아. 그 때. C 언어 사태.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고. 어. 내려갔었죠. C 언어. 사태는. 한번. 밝혀야 됩니다. 밝혀. 그것도 한번. 할 수 있어요? 시험서대로. cc. cc. cc 막. 뭐 이렇게. 아. 옥냥이는. 근데 옥냥이가 또 아니래. 나중에 밝혀진 게. 아. 옥냥이가 또 그때 했다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또 아니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옥냥이가 잘못 알아듣고. 뭐. 뭐를 했는데. 뭐는 했는데. 뭐는 안 했다. 아. 그래서 다시 오리무중에. 아. 옥냥이가 자백했다는데. 아. 그래. 어. 실토했다가 아니랬다가. 약간. 실토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발이 거세니까. 아닌가? 아. 옥냥이 뭐. 문나이트에요? 몰라. 옥냥이 문나이트 설. 응. 그때 이제 엠티로. 자기가 자기가 한 줄 몰라. 옥냥이 트.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밥이 이제 슬슬 올 때가 됐네요. 올 때가 됐죠. 40분 걸린다고 했는데. 어. 전화를 쭉 돌리기에는. 이제 회원분들이 계실 때. 한번 좀 하고. 응.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여덟아홉. 열 분 다 했네. 전화는. 다 돌렸어요. 네. 어. 이거 어떡하지? 저 졸린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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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무님. 잘 나요? 네. 저도 조금 졸리거든요. 어? 그래요? 그러면 밥을 먹고. 네. 진짜 저희가 졸리잖아. 근데. 우리가 빨리 흩어지면 돼. 왜냐하면. 우리가 흩어져야지. 8시 이후에 출발하고 나면은. 단군이가 출발 시작하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 네. 근데. 근데 그건 알아두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레게 해놓고. 아 뭐. 아 졸려가 이러면은. 그건 맞아. 사실은. 제가 막. 아무리 개인 방송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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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항상. 리스크 없을 때만 합니다. 리스크 없죠. 리스크가 있을 때는 얌전해져요. 이거 리스크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뱉는 게 있으면. 또 해야된다. 들. 들 뜨셨나요 혹시? 혹시 들 뜨셨나요? 근데 여러분. 이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네. 다음에 엠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더. 네. 제대로 된 엠티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 그것도. 네. 그것도 맞는 말이야. 왜냐면 오늘 모여서. 야 해체. 이렇게 돼버리면. 또 그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 협박이 아니고. 아까 침창민님이 그런 안건을 내셨기 때문에. 사람이 더 늘었네요. 지금 보니까. 왜요? 어디 나와요? 12,000분이 계신데요. 아 진짜요? 12,894분. 아 거기 나오네요. 야 OBS가 좋나봐 나도. OBS로 이걸 띄울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몰랐는데. 며칠 전에. 나도 OBS로 바꿔볼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소문이 다 났어요 지금. 어. 그래서 이제 종수씨가.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그 보면은. 쓰레기. 쓰레기. 뭐지 아니. 아 맞다 맞다. 청소도구만 보면은. 정. 부 있죠. 네. 정. 부에요. 아 제가 왜 정이에요. 정의원이니까. 아 맞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종수씨가.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해야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없고. 배돌아지. 만약에 제가 책임을 대야 되는 순간이 오면. 책임을 지고 배돌아지를 해체하고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을 내려야 된다. 아 제가. 정의원으로써.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수도 있고. 근데. 없을 수도 있고. 이 배돌아지라는 단체를. 제가 책임을. 아니. 해체를 하기에는. 네. 저의 어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사실 배돌아지의 어떤 그. 흰 형인. 침착. 아니 뭐야. 매직박 형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실세. 옥냥이 님이 지금 부상 중이고. 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뭐죠. 리더란 묵직해야 한다. 아 직박형이네. 너무 묵직하죠. 리더. 리더는 묵직해야 한다. 이런 말 아시죠. 너무 묵직해야죠. 같은 정혜원이지만.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침한 걸로 따지면 좀. 그렇죠. 양보 못하죠. 네 양보 못. 아 저는 양보해요. 딴 데서는 양보 못하는데. 본인은 양보하는데 다른 사람이 양보 못하죠. 침한 걸로. 우리가 왜 찜하게. 이건 사비스인가 봐요. 아하. 그럼 이거 해줘야 되는데. 찜하게 찜하게. 바다 먹지 말고 하네. 오 나초. 나초가 늘었어요. 여러분. 정혜원 주혜원이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요. 사실상 뭐. 저희가 재밌자고 억지로 나누기는 해주나. 그럼 이번 기회에 저 정혜원 올려주시는 겁니까. 해체하자면. 그러니까. 정혜원 올라가면 해체 안 할 거예요. 아니 해체되기 전에 정혜원 되고 해체해야 되는 거라. 마지막에. 안 돼요 안 돼요. 준혜원으로 해체되는 거라. 정혜원을 하실 거면. 해체를 1년 연기해야 돼요. 왜냐면. 본인도 정혜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정혜원 올려주는 건 정혜원인데. 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 올라가니까. 올라갔으면 그때부터 또 이제. 정혜원이긴 정혜원인데. 리더는 묵직해야 한다. 그건 직박이형이죠. 리더는 항상 직박이형이에요. 제일 묵직해요. 우리들이 합쳐도 안 될 수 있어. 그리고 너 부반장. 부반장까지. 영태형이 정혜원 올라오면. 부반장 경쟁할 수도 있어. 쌍두마차. 부반장. 지금은. 제가 하겠습니다. 베드라지. 베드라지. 대장. 룰. 대장 룰. 전통적으로. 베드라지는. 몸무게로. 몸무게로 리더를 정한다. 단군님이 조금. 섭섭하실 수 있겠네요. 몸무게로 하면. 언제나. 섭섭하실 수 있죠. 주호민 작가님이라든지. 호빈이 형도 힘드시죠. 먹어볼까요? 요거 드시고. 이건 뭔가요? 나초 찍어 먹으라고. 살사 소스 맞아요. 나초 찍어 먹으라고? 나초 찍어 먹으라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태형 요새 가볍다고?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10kg 빼신대요? 금연도 하시잖아요. 어? 금연도요? 네. 심장무님도 하시잖아요. 저도 하죠. 근데 더 먼저 하셨을 거예요. 좋은 긍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실 저 배 별로 안고파요. 저도요. 배가 좀 출출했는데 커피를 먹다보니까 배가 좀 찼어요. 옛날에 시트콤중에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야. 지나가다 오랜만에 만났어. 옛날에 친구를. 야. 이게 또 야. 이 기집애야. 얼마 만이야. 야. 진짜 반갑다 반갑다. 야. 언제 한 번 또 보자. 근데 막 이렇게 빈말로. 근데. 아 그래. 뭐 우리 옛날에 어디 갔었지면서. 여행을 잡아. 날짜를. 근데 그 당일이 다가와. 당일 전날에. 야. 기억하고 있지? 서로 출했으면 좋겠다. 어. 뭔지 알아. 기억하고 있지. 아 그럼. 그럼 그때 나오기다. 어. 그래. 그때 봐. 어떻게 됐어요. 진짜 계속 막.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여행. 하기 싫어 죽겠는데. 계속 막. 똥씹을 표정으로 계속 여행가는 거 있어요. 그럼 너 혹시. 내일 뭐 하지 않아? 괜찮아? 모르는 식으로. 응. 지금 우리가 항상 그래요. 야. 너 괜찮아? 지금 송도인데. 우린 있을 수 있어. 아니. 저는 그렇잖아요. 나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음식. 아. 음식. 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배부르고 배부르는데. 음식만인거죠? 배돌아지 엠틴 하고 싶지. 음. 어때요? 고수가 엄청 많이 들어간데요? 아. 맞다. 이거 달라요.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아. 그러네. 제가 바꿨어요. 하나를. 이야. 어. 현지에서도 고수 이렇게 많이 드는 거. 표지 좀. 감사합니다. 맛있다. 아. 어. 아. 그럼요. 우리 당분님의 굿즈. 케이스는 왜 안 하셨어요? 케이스요? 네. 케이스 이렇게. 빡. 오면은 빡. 어. 전 케이스는 안 보이셨던데요? 아. 구현이라고 그런가 봐요. 그럼요. 이제 안 나오나 봐요. 썼나? 모르겠어. 아. 아. 근데.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해체기 한 번 나오면. 어. 이게 왜 왜. 해체기 먹었어? 입술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또 해체기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어. 아. 그런 말 하지마. 응. 하지마 하지마. 아. 상처받아. 상처받아. 왜냐면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응. 어. 유지하고 싶은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상처받아요. 하지마. 아. 나도 상처받았어. 아. 나는. 나는. 나도 받았어. 어. 상처받았어. 나도 상처받았어. 그런 말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지지끼를 하고 지지끼를 상처받는데. 베드라지 해체기 하면 베네요. 절대. 해체하지마. 하지마. 그러면서 계속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알았어. 본인이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상처 주고 있어요. 하지마. 저는 이 소속감 너무 좋아요. 상처. 그만 줘 이제. 전 되게 애착을 하고 있어요. 상처 멈춰. 근데 배부르죠. 별로 밥 쓴 거 없죠 사실은. 근데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 나는. 철메치지만 항상 배고파야. 응. 철메치지만 항상 배고파야 된다는 미디어의 이미지. 맞아 맞아. 그거에 지금 사로잡혀서. 내가 이거. 지난번에 침천만에 내가 한 거 봤거든. 예. 난 내 거 다. 국백한 거 다 먹고 있었다. 어. 왜 앞에 있는 거 더 안 먹냐고. 내 거. 진짜 이만큼 혼자 국물까지 다 마시고 있었는데. 네. 왜 안 먹냐고. 아. 침천만에는 항상 배고파야 한다. 침천만에는 항상 식욕이 있어야 된다. 그. 가스라이팅에. 그죠. 미디어의 가스라이팅. 너 가스라이팅 되게 잘해요. 아니. 저는 안. 제가 언제 배고프다고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을 잘한다고. 음. 근데 저. 저도. 시청자들한테 가스라이팅이 당해요. 계속. 맞아. 시청자들이. 침천만님이. 뭘 하는 게. 잘한다. 재밌다 하면. 신나서 더 하고. 그렇게. 침차는 고래도 움직이게. 침투게 한다고. 응. 그런 게 있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니까 내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가스라이팅을 해요. 아니. 그건 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긴 해요. 가스라이팅은 가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응. 실제 있는 건 가스라이팅이라고 다른 용어가 있을걸요? 사실 적시 명예에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니까 가스라이팅을 안 하고 있을 때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양치기 소년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이미 한 게 있다? 네. 이미 네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가스라이팅에 당한 거예요. 아. 제가요? 그니까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연히 하는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을 정수셔야 되던 거예요. 그니까 네가 가스라이팅을 전에 한 거를 백 번에 한 번은 봤는데 그랬겠지. 너도 가스라이팅 지금 했겠지. 했으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되는 거. 그 가스라이팅이 또 당한 거야. 아. 지금 내가 너한테 당한 게 가스라이팅 같은데? 하하하하. 아니에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나야 시청자야. 아. 너지. 그쵸? 아. 근데 저런 시청자가 하는 가스라이팅에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에 당해야 된다면 아. 나야 시청자야. 아. 그렇게 또. 음. 나야 시청자. 너죠. 공주 형.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차돌 짬뽕을 나보다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 옛날에 우리 집에 감나무 있었던 거 같아. 할머니 집에 감나무 있었던 거 같아. 기억이 났어. 올라갔던 거 같기도 하고. 혹시. 혹시. 그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않았던 거. 어. 어. 우리 엄마가 맨날 얘기했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봐라. 감이 떨어. 이런 얘기 했던 거 같아. 하하하하. 아. 그래요? 와 이거 퍼즐이 이렇게 맞네. 어. 그니까. 퍼즐이, 파, 파. 퍼즐이 이렇게. 맞춰 들어가네. 그럼 막 야무지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먹어도 맛있겠네. 입맛이 없어도 야무지게 먹고 싶죠?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야무지게 먹어야지. 이거 맛있어. 그러니까. 흐흐흠 흐흫 흥 흥 물을 좀 드릴게요 물 탄산을 좀 드릴까요? 탄산도 있어요 근데 제로.. 제로탄산 제로.. 제로도 일단 이거 먹고 먹을게요. 일단 드디어 안 돼서 일단 옆에다가 깔아놓겠습니다 흐흫흫 흥 흐흫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진짜 좋아요 좋은 날에 밖에 나가보면 되게 행복해집니다 진짜 다 받아준다고? 받아주면 안 받아주면 받아줄 때까지 하잖아요 그래야 끝나 아 그래요? 뭘 받아요? 탄산 현민이 형이랑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침착맨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옆에 당군님도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받아도 받아도 끝이 없어요 그래요? 당군이 뭐라고 하는데 뭘 받아요? 뭘 줘요? 아니요 아니요 둘이 아키무스한테 막 주시길래 의중이가 좀 그게 있죠 의중이가 말을 너무 잘하죠 프로페이션으로 이거 다 버려도 되죠? 네 맵네 할라피뇨가 이거 다 버려? 네 아 배불러 배불러다 솔직히 배부르죠 나중에 먹을까요? 배부르다 배부르다 제가 괜히 말해서 먹고 싶은데 못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혹시 안 먹을 때도 야무지게 안 먹어야지라는 생각은 한지 했나요?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 없어요 제가 가끔씩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먹잖아요 네 침창배님은 편집자님도 계시고 논아 먹는데 최소 주먹을 때 난 두세 개를 시킨단 말이에요 옆에 있으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을 켜 놓고 옆에 있으면 나는 다 먹었는데 시청자들이 형 어디 아프냐 그것밖에 안 먹냐 다이어트 중이냐 근데 또 먹잖아? 첫 개를 먹잖아 먹었죠 이 형은 올 때마다 먹고 있네 아 그러다 보면 그만 먹어야 될 것 같고 양각이야 양각 아 양각이 어느 장단에 춤추려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억울하거나 그런 생각 없었나요? 그럴 때 왜 없었겠어요 이미 그때는 지났죠 이미 그거 하나하나 억울하기 시작 그때 그때는 이미 지났대 이미 때는 그 막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가 억울했던 일들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요 뭐 많이 먹으면 되는 거죠 응응 그래도 풋살하고 응 한 번 나오세요 진짜 이게 풋살 참 한 번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나오라고 안 해요 응 한 번 그냥 같이 어울리고 싶다 기어리 형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막 하다 보면 피곤해서 못 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한 번 나와서 또 이제 맑은 요새 바람 또 시원하게 불거든요 음 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하나요? 맞아요 저 발목 안 괜찮아요 저 한 달째 지금 발목이 아파가지고 잘 슬슬 뛰는데 그래도 재밌어요 영태형 한번 다시 전해보라고 하는데요 왜? 혹시 솔백이 모시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또 개인 일정 보시는데 아 우아한 형제들에서 연락이 왔네요 아 결제했다고 아 지금 바로 달려가고 온다고 아 되죠 저 오늘 다른 일정이 있었나요? 네 혹시 결혼기념일? 아니요 그건 아니고 9시에 일정이 있네요 뭐죠? 회의가 있네요 아 저런 아 이건 이건 못 미루죠 제가 지금 만든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적혀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방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찍은 게 아닌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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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음 아 진짜 진짜 내가 봤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회의 중요한 회의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종수씨가 좀 진두지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만 빌려 드릴 테니까 9시까지 9시에 출발 8시에 출발하시면 저 혹시 그 프로그램 같이 회의 낄 수 없나요? 의향 있어요? 출연 의향 있어요? 어 저를 어 저 출연 시켜주시나요? 작가님이랑 얘기 안 봐도요? 아 그렇죠 그럼 가능하죠 저는 회의하고 싶어요 그럼 장소를 여기로 하죠 MT 장소를 여기로 하죠 저 꽂아 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 꽂고 말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회의는 아 회의만? 네 회의만 이 회의는 엄중한 회의입니다 아 엄중한 회의 앞으로의 한 3개월을 정하는 엄중한 회의입니다 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냥 하지 말라고 하네요 안 돼 안 돼 이거 되게 저도 아는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음 네 상당히 핫한 네 의중씨가 몇 시에 간다고 했죠? 의중씨가 한 아까 씻고 하면은 한 8시 9시 얘도 방송 보면서 근데 뭐하고 있나 볼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한번 출발하기 전에 올 거예요 아마 되게 조마조마하겠죠? 아니요 의중씨는 그런 제가 아는 의중씨라면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뭐하고 있나 보자 음 지금 네 주호미 작가님이 들어가겠어요? 아 네 조용히 근데 이게 실시간 반영이 안 되지 않나요? 실시간 반영이에요? 음 몰라요 나가도 있고 막 나가면 없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좋다 나는 앱을 켜놨을 수도 있어요 앱을 음 옛날에 들어왔다가 왜냐면 3시 50분에 이게 남겨져 있어요 그럼 나가면 이게 없어져요? 나가면 이게 옆에 없어야죠 이거 어 그래? 나는 이거 계속 남아있던데 나가도 아 그래요? 응 이거 약간 실시간 반영 아니지 않아요? 몰라 채팅 남아있어 아 그래? 응 그래서 약간 트위치가 오히려 좀 더 빠르고 있어 몰랐지 예 괜히 좋아했네 아 내 폰으로? 그래 내 폰으로 보자 응 이거 이거 채팅 이거 어떻게 갱신하지? 그게 갱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갱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화면으로 내용을 보니까 좀 이상하다 봐봐 지금 여기 안 계셔 직박이 형 있고 응 갑보기님 있고 여기는 갑보기님 없고 호민이 형 있잖아 그러네요 채팅창을 쓰읍 채팅창을 이걸 보면 안되나봐요? 채티를 아니야 채티 난 채팅창만 보고 이게 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약간 좀 음 그러면은 잠깐 보고 나간 방에서 한참 뒤에 구독선물받은적 여러번 있대 음 약간 예시같이 어? 옥양희님 카톡이 와있네요 응 뭐라고 왔나요? 제가 아까 그 차를 보냈는데 옥양희님도 지난번에 저 코로나19에서 차를 보냈는데 오고 가는 차 속에 쌓이는 정 잘 마시게 형 그지같은 병 아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요? 병에 대한 분노가 예예 전화를 한번 마시고 네 또 연락이 왔으니까 아프신데 예예 정신 있으니까 목소리가 좀 안좋을 수 있어요 맞아맞아 되게 아파요 이거 아 그러네 직박이형도 계시고 어 맞아 그렇게 뜬다니깐 음 그러네 왜 난 몰랐지 전 안받으셔 어? 여보세요 어우야 용호님 괜찮아요? 어 어 저는 아니고 이제 침착민님 방송인데 같이 와가지고 혹시 이거 스피커폰으로 잠깐 해도 될까요? 네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미스터 아니 전화 병건이형 네 아니 용호님 괜찮아요 너무 말이 처음부터 아픈 사람부터 상투적이었어요 흥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호씨 뭐 상처 받았어요? 아니 아 병건이형 이렇게 병건이형 말은 이렇게 따뜻한데 종수형 말이 이렇게 좀 상처 상처 내었죠 이 옥상씨 이거 또 병건이야 또 아니 종수..종수 뭐 한두번입니까? 네 저 원래 상투적인 사람 어 근데 아파 이거 어 이게 근데 그.. 지금 첫날이거든요 네 지금 방금 일어났어요 아 그래 보여요 코로나 너무 의식이 좀 많이 희석된거가 없잖아 있어야죠 어쩔 수 없어서 코로나 이게 제한이 해지된거지 이게 괜찮은게 아니거든요 아플 수 있어요 저 그리고 지금 핫팩 터트리고 그랬어요 군대처럼 아 맞아 몸에 으슬으슬하고 몸살처럼 예 아니 오늘 첫날 자는데 지금 방금 12시간 전에 자는데 포켓몬 얼음 포켓몬한테 맞은거 마냥 어 몸 전체가 기타형 티끼듯이 계속 떨리는 느낌 뭔지 아세요 어 뭔줄 알아 으슬으슬 근데 이게 으슬으슬 떠는게 그.. 추워서 으슬으슬 떠는게 아니라 내부서부터 이게 하.. 이.. 이.. 소장대장이 떨리는 느낌 아 그 약간 그 아이스크림 급하게 먹었을때 막 머리 막 안에서 아 띵 아 띵 이야.. 머리가 띵한거잖아 근데 이거는 몸이 이렇게 아 뭔지 알까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미스터옥 너무 아프니까 전화통화 오래하면 안될거죠 아 맞아요 빨리 용건만 전달할게요 네 저희 오늘 뭐 용건이 전달해 할얘긴 해야지 뭘 할얘긴 해야지 아 뭐 아파져 걱정된거는 걱정된거거든요 전염병건이한테 왜 아픈거 전달합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급하게 이제 배돌아지 MT 시즌2를 오늘 진행하게 됐거든요 아 좋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웅냥이님도 괜찮으시면 뭘 괜찮으시면야 아니 방송으로라도 참여하라고 아니 나라가 금지하고 있어요 아니 오라는게 아니라 그냥 채팅으로라도 이렇게 아니면 디스코더로 연결해서 아픈데 아픈데 총장님이신가요 지금 아뇨아뇨아뇨 정혜원님이시니까 또 이제 배돌아지의 실세 아닙니까 그쵸 그쵸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죠 옥냥님한테 연락을 안하는데 아무리 아프지만 또 섭섭할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고있는데 그쵸 그쵸 배돌아지 옥냥 옥실세한테 또 허락받아야 되니까 그쵸 그쵸 아니 무조건 제가 허락을 받으니 무조건 참여하니까 무조건 참여하니까 무조건 참여 오늘 지금 한 여섯명 정도 오기로 했거든요 네 아 저기 그리고 김동형도 와야되거든요 그게 또 맞을거 있어가지고 아 때리는거 아 때리는거 그거를 회원분들이 다 모였을때 좀 얘기를 듣고 해야될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식 뭐 어떤 회원님은 아니니까 왜냐면 또 불렀다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게 C언어 사태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불러놓고 뭐 가입을 안시켜주면 또 섭섭할 수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다 좋은 아이디어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C는 저 아니에요 그럼 넌 뭐해요 특이에요 저는 어? 아 특이래 특 특이야? 나무위키에 C까지 저라고 적혀있어가지고 네 뭐 C냥이 옥냥이 옥냥이 뭐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네 아 한번 정상 이거 제대로 좀 그 사관분들이 제대로 좀 적어줘 이거 그것이 알고싶다라 한번 좀 아 뜨든 뜨든 C언어는 누구인가 C는 옥냥이가 아니다 아 아까 이제 채팅창이 본인이 또 고백했다는 얘기들 또 보여가지고 저는 그런도 알았어요 아 네 특입니다 특 그리고 눈치있으니까 무다감부터 안 썼죠 근데 누가 C를 쓰더라구요 근데 그게 아 누가 또 눈치없이 네 그러면은 제일 좋은 아이디어인데 미스터옥이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라제 MT는 디스코드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굿 아이디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디스코드로 간편하게 의사소통을 좀 전달하고 다음 회의에 방향성을 정해보는 시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아니 아니 방송 지금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는 따로 상관없고 형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주체적으로 저만 있는게 아니니까 멤버가 저희가 이게 정말 말이 이렇게 죄송한데 아픈 사람이에요 코로나에요 법정 전염병 되게 아픈 애를 지금 법정 전염병이 어딨어 법정 전염병 아니에요 아 맞네 맞아요 맞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법정 전염병 법정 전염병 너무 아픈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오래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먹고 싶은데 웃을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슬픈 건데 아파요 진짜 웃는 것도 아파요 이게 희화화 돼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옹냥이님 푹 쉬시고 왕키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 하고 아쉬우시잖아요 네 오늘 저희가 방향성 잡아가지고 결제 받을 테니까 그 나중에 또 이제 제대로 할 때 그래요 또 같이 하시죠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옹냥님 어휴 잠깐만요 네 돌아가세요 아무리 전화 통화라고 해도 가리고 옮을 수 있으니까 가리고 해주세요 아 예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그 뭐지 그 캔디가 되게 도움이 돼요 아 맞아 맞아 호스 같은 거 그 안그래도 방송국에 누가 목에 뿌리는 거 그게 도움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그거 보고 사놨어요 아 스트랩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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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오늘부터 한번 뿌려볼래 네네 옹냥님 얼른 쾌유하셔서 또 이제 며칠 뒤면 목이 또 갈 수 있어요 그 옹냥님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 또 잘 보존해 주시고 아 알겠습니다 얼른 왕키하십쇼 얼른 왕키해서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푹 쉬세요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세요 살 뒤룩뒤룩 쥐게 안됐습니다 조금 지낼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저처럼 예예 아 진짜 아픈데도 이렇게 통화해 주시고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제가 더 아픕니다 저도 아파요 종순씨도 아팠어요 저도 아프 너무 아팠어요 진짜 아프다 아퍼 그러면은 이제 옹냥이까지 다 됐고 안된게 이제 통닭천사님하고 풍얼냥님 풍얼냥님 두 분 뿐인데 이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둘이 있어서 심심해서 찔러보는게 아닙니다 저희 진짜 혹시 혹시 혹시나 만에 하나 제 번호 차단된건 아니겠죠 종순씨가 해야될수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종순씨가 한번 해볼까요 혹시 혹시 실수로 버튼 잘못 눌러서 이게 제가 영태형 번호를 받은지가 한 5년 좀 안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왜요 왜냐면 좀 어려워요 형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바뀌지 않았겠지 이 형도 내 번호가 뜨면 당황할 수 있어 왜 전화했지 다른거 ㅋㅋㅋㅋㅋㅋ 가글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근데 가글 왜 더럽다는거야 안 더러워 자기가 먹을건데 거품 나가는건데 어? 어 형님 네 형님 혹시 주무세요? 이외진 아 혹시 지금 저 방송중인데 통화 혹시 가능하세요? 예예 스피커폰으로 해도 될까요? 예예 형님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여기 혹시 안나가게? 예 형님 아유 그..무고하시죠? 오늘 뭐 별일 없지요 형! 월냥이 형 뭐야? 어..건건이나 있어요 그 오늘 배드라즈 MT가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참석하시겠습니까? 배드라즈 MT라고 지금? 참석하시겠습니까? 뭐 갑자기 배드라즈 MT야? 지금 한다고? 네 지금 다 멀리서 오고 있어요 밤드라즈 MT 연합군 모이는거처럼 다 모이고 있어요 지금 다 격서를 보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아이씨 처음 들으면 왜 다 아이씨라는거야 좋은일인데 아 그래? 꼭? 강동구입니다 거기서 자는거야? 아니 자진 않아요 가셔도 돼요 날 셀거에요 네 한 4시까지만 계시면 돼요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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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고 끝난게 아쉬워하실까봐 오늘 하고 다음에 진지하게 또 할거에요 오늘은 그냥 프리뷰 같은 느낌으로 음.. 몇시까지 가면 되는데 네? 몇시까지 하는건데? 아 한 4시까지는 할거 같습니다 새벽 4시 아 몇시까지 오냐고 하시는거 아니에요? 아 새벽 4시까지 한다고? 네 4시까지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뭐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갑자기 연락드린거라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많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일끈다고 오시고 연락받는 분들은 다 온다고 하셨긴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출발하면 차가 막히니까 8시쯤에 출발하시면 딱 아 형님 뭐 12시까지 오셔도 되고 단군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같이 오셔도 되고 단군이 오기로 했으니까 뭐 할건데 그걸 안정했어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거죠 네 하나씩 생각해오시면 뭐할지를 생각하는거죠 생각해오시면 좋을거 같아요 한 번씩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직 잠을 안자가지고 아아 저도 저도 안잤는데 아 똑같다 아.. 너무 좋다 아.. 잠.. 아.. 아.. 아쉬워 누구 생각이야 네? 누구 생각이야 뭐 누구겠어요 형님 네.. 이거요? 갑자기 왜 MT야? 아.. 그냥.. 그냥 갑자기 언제는 뭐.. 그냥 뭐.. 생각을 하고 했나요 생각을 하고 했나요 네.. 던지다보니까 얻어 걸린거죠 네.. 아니 뭐 오늘 아니면 또 다른 날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뭐 그렇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네.. 뭐.. 알겠습니다 보고 갈게요 다 보고 이게 항상 나오는 말에서 아하씨 처음에 받으면 아하씨 그리고 보고 가겠습니다 보고 연락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님 그.. 진짜 정말 솔직하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의중이 이따 오기로 했거든요 의중이랑 연락해 보시고 같이 오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만약에 오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 장군.. 장군 간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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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았어 예.. 형님 들어가세요 예.. 예.. 아.. 좋아요 진짜 반동탕 연합군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강제적으로 오라고 그러면 그러지만 사실 이분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아.. 난 안 갈래 하기 좀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맞아요 방송 끼고 하는 거는 네 몰아가기에요 몰아가기에요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왜 참.. 아니 근데.. 정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말이야 근데 아무도 안 와 근데.. 네 전화는 안 받았어 아.. 왜 저 전화는 안 받았어 니가 너무 그러니까 아.. 나 차단 풀어달라고 할 거야 아.. 이따 오면 얘기해 저는 전달을 못하니까 차단 꼭 풀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안 오시면 왜 전달을 못하죠? 예? 아니.. 저.. 통화가 안 되잖아요 아 맞다 맞다 메시지도 차단되고 아 맞다 맞아 풍요양 오는지 안 오는지 토토하지 않은데? 통천 그래 뭐 지금 방송 중인데 어..스피커폰을 좀 바꿔도 되니? 통천 예예 아 세화씨 오랜만이에요 혜연이 형 철면수심이야? 안녕하세요 통천 그 뭐야 오늘 뭐 할일있어? 통천할일없어요 아 잘됐다 그 통천 오늘부터 배돌아즈 엠티에요 엠티 시작됐어요 어 진짜요? 새벽 4시까지 원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음 잠시만요 그 뭐냐 지금요? 왜요 왜요? 뭐 그 기계 고쳐요? 맞쓰신거 같은데 왜요? 왜냐면은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날짜를 못잡습니다 아예 맞아요 그 분명 말고 지금 누가 뭐 한대요? 지금 다 오기로 했습니다 누..누가요? 코로나로 아프신 옹냥이님은 디스코드로 참여하기로 하셨어요 어..아 못 이겨냈대요 아직? 못 이겨냈대요 아직? 이겨내긴 좀 버겁나봐요 하루만에 이겨내기는 힘든 병이에요 법적으로는 일주일을 주죠 맞아요 요새 그것도 없어지긴 했어 사실 개 데려가도 돼요? 네? 개 개는 안 물어요? 개는 개는 생각 못했네요 나도 개 한번 내부 좀 회의를 하고 다시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크흫 커요? 무서워요? 개는 몇 센치 정도 되나요? 음 개가 중형견? 웰시코기? 웰시코기가 뭐죠? 다리 짧은 애 아니야? 어..예 웰시코기 그..그.. 그.. 아 웰시 코르키 웰시 코르키 웰시코르키 귀여운데? 개정도 돼요 오오오오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하고 다시 한번 전화를 좀 드릴게요 네에에에에에에 팀창민님 개를 생각을 못하네 갑자기..아..개고 말고 갔네 너 9시에 회의 있다면서요 예 이렇게 다 불러대면 어떻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9시는 제가 가고 종수씨가 좀 찍어먹혀야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거야? 나도 자다가 왔는데 아니.. 자..자는 게 뭐.. 벼슬입니까? 아 벼슬은 아니죠 저도 자요 저도 자는데 그럼 저도 뭐 자다 깨면 뭐.. 다 뭐 면역권이 있어요 이거 지금 네 방송을 켰잖아요 네 나 몰라요 어떻게 돼도 내일 당장 검색 안돼도 몰라요 아이디 바꿨어요 침착맨으로? 근데 만약에 불민스러운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번 기회 저도 쉬죠 하하하하하하 많이 지쳤어요 근데 만약에 불민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이 방송이 쉬잖아요? 네 그럼 나도 반강제로 쉴 수도 있어요 아 왜요? 출연진도 뭐 그래요? 아 옥냥이님 전화 오셨다 네 네 여보세요 네 바로 스피커폰 할게요 방송 보셨을때 이번 기회에 미 서부 가는거죠 예예 옥냥이님 아 방송 보고 있는데 네 잠결에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아.. 아 이걸 대야돼요 베돌아즈 엠티에를 한다는게 오늘이요? 네 오늘이죠 아 못 알아들었어요? 아 저는 일주일하고 이주일 뒤에 베돌아즈 엠티에 한 대 또 올거냐 이렇게 알아들어서 아아 제가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다 방에 어 알아요 아 그래서 그거 컴퓨터를 못한다? 컴퓨터를 못하면 컴퓨터방으로 가서 격리하면 안되요? 그 미스터 휴대폰 디스코드 아 있어 있어 그것도 있어 아니 그럴 컨디션이 그래요 아픈 사람한테 아픈 사람한테 아픈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는거야 내가 경솔했네 진짜 그걸 하지마요 진짜 이거는 컨디션이 안되가지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그러고 옹냥이님이 전화했잖아요 얘도 그랬어 얘도 더 했어 아 맞아 알겠습니다 네 몸조리 잘하시고요 네 옹냥이님 아프지 마세요 네 아프지 마세요 시청자로서 질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올거 같으면 제가 안오는 사람 명단 주세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그쪽으로 모이기 할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불참하는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옹냥이씨가 베드라즈의 상벌점 관리이기 때문에 아 완전 좋네요 이런것도 채점을 하실거에요 메모장 켜가지고 전화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쉬세요 네 충전 좀 해야겠어요 네 배터리가 없네요 그리고 피파 랭킹처럼 그때그때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이거를 충전 막히면서 화장실을 댕겨올게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그거 생각해주세요 이따 너 회의해요 네 진지하게 생각해주세요 아니 제 회의를 왜 자꾸 걱정하는거에요 니가 회의를 가면 나 혼자 어떻게 해요 너 그러지마 아니 왜 나 지금 진지해 아니 혼자 못해요? 본인 방송을 혼자 하면서 니가? 니 방송이에요 아 왜 자꾸 이 새끼 너새끼래 왜 자꾸 이 새끼 저새끼래요 아니 그 회의가 전화회의라서 짧게 하고 돌아오면 돼요 사실 음식 가격맞추기 뭐 하나 넣어야죠 음식 가격맞추기 하나 넣고 제가 요즘에 커피를 좀 안 먹어서 어저께 잠이 바로 왔는데 음 지금 오늘은 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마셔서 좀 음 깔끔한 바디감 음 아 뭐 돈 받지는 않았습니다 돈 받지는 않았는데 그 그 광고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좀 먹어보고 음 평가를 좀 해보라고 좀 보내주셨어요 광고 아마 한 스읍 7월에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런 PPL 비용은 없다 없다 이거 그러니까 보여줘도 되고 안 보여줘도 되고 내 맘이다 엄청 보내주셔가지고 라떼에는 우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상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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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과 다른 그 사장님들한테 쭉 돌렸어요 어차피 이거 냅두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리고 요거가 한 8박스가 있어 지금 작업실 그거 다 나눠드리고도 쿠캣에서도 되게 많이 보내줘서 TV나 유튜브 광고 같은 영상 광고 안 들어오나요? 그게 뭐예요? 영상 광고가 아 CF 같은 거 CF로는 잘 안 들어오네요 별로 안 먹힌다고 생각 안 먹힌다고 생각하나봐요 유튜브나 뭐 이런데서 만 좀 반응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아 CF가 CF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아 아 아 뭐라고 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요 어렵다 CF 어렵다 아 아 오시면은 뭐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되는데 롤하는거 구독 구독할까? 아 그리고 개 개 어떻게 해 지금 개 개랑 왜 같이 와야되냐면 개가 혼자 있으면은 좀 안되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아까도 막 물어본 게 그것 때문일 거예요 언제까지 해요? 넷이면은 아 너무 기니까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뉘앙스였던 거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걔도 뭐 성격이 또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 의중씨가 와계시네요 의중씨 채팅은 안하시고 이제 상황 봐서 출발할 준비를 하시는거죠 음 다녀오셨어요? 네네 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지금 좀 해야될거 같은데 개를요? 네 음 오늘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냐고 하는데요 아 그런건 없어요 저희가 뭐 같이 놀자고 하는거지 뭐 뭐 벌을 주고 이런건 아니기 때문에 상을 주고 아니기 때문에 체력 내 집까지 혹시 종호수씨가 여기를 계속 지키고 있을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하고 너는요? 전 회의 회의 갔다 온다고 했는데 뭐 교통편이 뭐 좀 안좋아가지고 뭐 좀 뭐 막혀가지고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쉬고싶어요 요새? 한동안 쉬어볼래요? 아까 미국여행 갔다올래요? 해드릴게요 멈추면 이제 미서부여행 시작이죠 네 미서부여행하고 저도 뭐 그참이 쉬죠 뭐 같이 가겠네? 우리도 같이 가겠네요? 좋죠 호민이형은 좀 바쁘겠고 호민이형은 괜찮아요 좋네요 저도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 개있죠 개 네 개 관련해서는 네 안 된다고 하죠 왜냐면 개를 케어할 수가 없으시고 아 맞아맞아 개가 있으면 여기서 계속 막 할텐데 맞아요 저기 천만원짜리 의자도 있고 개가 이거 보고 놀랄 수 있어요 표범이에요 아 맞아요 그래서 개가 오면은 다른 그 정혜원분들도 노하실 수도 있고 맞아맞아 전화를 제가 해놓을까요? 아 예 저 지금 전화기 충전중이라 제 전화기는 없죠 여기있습니다 아 이거 될꺼구나 네 다시가세요 시청자분들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좀 아 네네네 정수씨 제가 경고를 드렸는데 또 똑같은 우퍼스 신고 오셨나요? 아 뭐 그럼 신발을 다른걸 사주는건 내가 먼저 샀거든요 저거 먼저 사셨지만 분명히 겹친다고 니가 이름을 써놔요 네 아 그러면 누구 신발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럼 제가 깨끗한 우퍼스로 가지면 될까요? 그러세요 사이즈도 똑같나? 내가 먼저 샀는데 진짜 하나? 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피곤.. 잠을 오늘 어제 한 다섯시 여섯시쯤 자가지고 오늘 한 한시간 정도 자고 풋살 갔다와서 한두시간 자다가 깨가지고 왔거든요 어 어 하 하면 하죠 하면 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시작한게 배돌아지 MT에요 사실 지난 MT도 나랑 당군이랑 침착맨님이랑 저기 무슨 뭐 우리 뭐였더라? 카트라이더 옥냥이 있었나? 그렇게 하다가 시작한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하면 하는데 난 모르겠다 아 그리고 원래 오늘이 메인이 아니야 오늘해도 나중에 그 제대로 침착맨님이 뭐 지난번에 침철대한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긴 할거야 제대로 이제 펜션 빌려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를 해서 아이디를 할건데 오늘은 이제 그 프리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 모이고 하면 또 뭐 안되신 분들은 안되고 우리가 뭐 강요하겠습니까 뭐 방송 켜서 했다 그래도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전화온 우리가 무례한거지 안온사람이 잘못한게 아니니까 뭐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 그렇고 우리가 오란다고 뭐 하던일 다 취소하고 올 사람들은 아니니까 괜찮은데 나도 이제 피곤하게 아니 아니 9시에 회의가 있는데 이거를 나한테 아니 그니까 봐봐요 얘랑 나랑 있어서 몇명 오면 할순 있어 근데 일정에 9시부터 회의가 잡혀있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금방 끝난다고? 아 어떻게 금방 끝내요 그 그래도 회의인데 그 그 그 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뭐 보겠습니다 음 오셨어요? 예 예 그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음 의중씨 이제 8시에 출발은 해야죠? 의중씨가 출발하면 이거는 진행해야 돼요 아 진행은 당연히 하는거죠 진행을 하는데 제가 9시에 살짝 30분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중씨가 오고나서는 괜찮잖아요 그죠? 두 분이서 하는거는 근데 유족씨가 9시까지 못아요 홍도에서 차가 안 막혀도 한 1시간 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혼자는 힘들어요? 아니 뭐 하려면 하죠 저도 혼자 개인 방송 하니까 근데.. 그니까 지금 종수씨가 이거를 이 타임 이 취약지점을 한 번 딱 막아주시면은 우리 베돌아즈 MT는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종수씨가 좀.. 마 함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해주시면 마 함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데 네 전화받고 깨가지고 왔잖아요 종수야 우짜노 역갈지 왔는데 9시부터 회의가 어느정도 30분? 30분 정도 되잖아요 뭐 가만히 있어도 돼요 종수씨 마 함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야 뭐.. 야 이렇게 될 줄 몰랐네 근데 겸사겸사 회의를 하긴 했는게 좋은 거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냥 밖에 나갔다 왔는데 아 여기로 이렇게.. 한 시간 몇 분씩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얼굴 보고 말 나온 김에 어찌저찌 해가지고 회의를 해놔야 다음.. 그게.. 좀 진행이 될 거 같다는.. 근데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 뭐 하고 놀고는 놀겠지만 멀리서 이게 진짜 동탁토벌군처럼 모이잖아요 네 야.. 그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뭐하죠? 회의만 해도.. 회의만 해도.. 회의만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롤.. 관전.. 아 롤 관전.. 그리고 다같이 하는.. 토핑게임.. 짜릿하죠? 다같이 하는 5초 준다 짜릿하죠? 아 다같이 하는.. 우리에게는 알량 5초가 있어요 아 좋네요.. 피사토핑과 5초 준다 아 너무 좋네.. 아 든든하네요 그 와서 해야 될 것도 내가 처음에 걱정했는데 지금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베드라지 MT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회의만 해도.. 많은 사람이 해도.. 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 시간 다 가 그리고 금에는 한.. 새벽 몇이 되면은 이제.. 일단 포만감이 생겼다 그러면.. 멀리서 오셨어도.. 아 맞아 맞아 오늘 알차게 시간을 보냈다 하면서 기분 좋게 가실 수 있다는.. 근데 이거는 깔아 놔야 돼 오늘 우리가 갑자기 무례하게 연락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이 당연한 거야 오시는 분들이.. 저거 한 거지 그리고 오시면 도계자를 박으세요 아 맞아 맞아 우리 둘이 우리 둘이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나는 준혜원 대표 조수씨는 정의원 대표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초대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맞아요 도계자.. 오체투지라 그런다? 그거 뭐야? 그.. 찍는 거? 어 그거 하는 거 아 그거 오체 분식 그거는 그거 말고 뭐 있잖아 그럼 저 회의 참석을 못하네 찍는 게 아니고 9시 이후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9시 이후에는 돼요 네 오늘 9시에 제가 회의가 있어서 아 더.. 그러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제 방송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이제 부담될 수 있잖아요 혹시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왜 안 왔냐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우리가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니까 아 아 사실 말이.. 송도에서 여기까지 오라고 그러죠 아 여기 사실 경기도에요 맞아요 뭐다 뭐다 여기 강동구 옆에 있는 하남 구리 뭐.. 남양주 뭐.. 여기랑 가까워요 진짜로.. 진짜로 엄청 멀어 서울 끝인데 여기서 오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종수씨는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그래도 예 상대적으로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얼마나 좋을 수 있죠 여기서 오신다는 거는 진짜 대가리 박아야 된다 어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누가요? 월량이 형이 카톡 보냈탕 아 진짜? 카톡 보냈탕 궁금하다 궁금하다 같이 보자 같이 보자 와.. 감동해 나 감동받았어 나도 나도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냈냐면 영태형이 말씀 드려도 되겠죠? 예예예 예예 예 예 예 예 예 그 좀 늦게 가도 되지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 얘가 뭐라 그랬냐면 니은 바로 출발 이렇게 했어 미친놈이가 와요 오신다는 그 말씀만 해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에요 예예 그쵸 그쵸 천천히 오세요 장모님이 재밌으라고 또 하신 거니까 그렇게 보낼 생각도 없었어요 조크죠 조크 조크죠 조크 아 이게 식으니까 좀 아 아깝다 비싼 건데 오면 하나씩 되죠 선착순으로 맛있어 이거 이게 이게 뭐라고 했죠? 빈데떡? 어 이게 멕시칸 빈데떡 쾌사디아 아 향이 근데 월냥이 형 오늘 오면은 또 내일 그거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방송 만약에 내일 방송을 지장에 간다? 그러면 지장에 가는 거는 종수시죠 제일 일찍 하잖아요 그나마 그쵸 근데 새벽 4시에 끝나면 4시 방송인데 영향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 방송 끄고도 한 4시까지 투기장하고 크잖아요 놀기 때문에 솔직히 근데 오늘은 풋살 한다고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좀 피곤하긴 해요 저는 주로 한 4시 5시에 자요 응 4시 5시에 영향 가면 월냥이 형 팬들한테 욕 좀 먹으면 되는 거라고? 영향 가는 게 아아아아 개인 방송 그러면 그 욕을 침착민님한테 해주세요 왜냐면 침착민님 방송이니까 침착민님 방송에 출연하느라고 본인방송 영향 가는 거니까 와아 아 괜찮죠? 와 인성 터졌어 아니 네 방송이잖아 와 종수 인성 터졌네 응 응 어 매니저님 같이 나오다 그러네 퇴근하신다 식사 좀 그만 안 하셨는데 식사 좀 왜 안 하셨어 그래 사실 보면은 나도 나도 불려서 온 거야 응 나는 잠깐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그래서 왔는데 쥐 회의한다고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뭐야? 참나 어우 내가 마침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알고 트셨나요?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뭐죠? 처음에 오실 때부터 계속 틀어져 있었어요 오 그래요? 네 어머 그 바람을 계속 인지 못하다가 지금 순간 느낀 것 같아요 오오 계속 틀어져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네 똑같았어요 이 안에 기온은 똑같았어요 실내 기온은 좋다 좋다 어? 올 때 당근님 티셔츠 다 입고 오라고 할까요? 어? 이게 배돌아지 티셔츠야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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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1 거 다 없어야 했죠? 나 좀 어딘지 모르겠어 오오 모르겠지 않을까요? 어디 찾고 있어 그렇게 할텐데 그것도 이뻤는데 그것도 이뻤어 이게 크게 있어가지고 좋다 어 느낌 있었거든 그때 사진 찍을 때 BD 뭐 이렇게 해가지고 BDRG 응 아 지금 봐요 영태형 오는 게 대박 오는 게 대박이라고 하네 맞아 영태형이 잘 안 움직이신 분인데 기다리는 동안 뭐 롤이라도 할까요? 그래 제 옆에서 조언을 좀 해드릴까요? 어 안 그래도 이제 잔하 때 어제 명단 발표했더라고요 침착률이 안 나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해도 되겠죠 이거는? 이 정도는? 뭐 뭔지 모르겠죠 이제 섭외도 안 와요 나 시작하는 줄도 몰랐어 아 그래요? 섭외 안 와요 내가 계속 거절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근데 이해가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나 같애도 안 할 것 같아 어 왜냐면 또 이제 저거 하니까 그래 쟤는 뭐 그냥 항상 거절하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 저는 섭외가 왔는데 좀 약간 늦게 왔어요 아 저도 이제 좀 자주 거절하고 하다보니까 늦게 왔는데 근데 종수씨는 또 한 두 번 쉬면 한 번은 할 것 같은 느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끝나고 나면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 다음부터는 이제 벽을 느끼고 안 해야겠다 하는데 막상 또 섭외가 오면 응 고민을 하고 있다 응 재밌겠는데 응 이러면서 재밌지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고민은 하는데 이번에도 사실 좀 부담이 너무 잘해서 지난번에 그 그 헷카리 보시잖아요 네 그 이후로 그냥 벽을 느끼고 저 솔직히 몰라요 그때 하실 때 헷카리 얘기만 듣고 못 봤어요 하 진짜 제가 웬만하면은 끝났으니까 아 그때 뭐 이랬는데 저랬고 핑계를 대잖아요 한 번 봤나? 진짜 깔끔하게 본인이 생각해도 못했어요 깔끔하게 나 때문에 졌어요 무슨 뭐 홀린 거 같이 했어요? 어휴 미쳤어요 근데 그게 왜 홀린 거 같이 하냐면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리니까 자기 실력이 그날따라 안 된 게 아니고 그게 상대방이 그 시즌 내내 내가 하는데 나는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어 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진짜 안 하던 거 하고 막 생각해서 하는데 다 막히는 거야 그러면 원래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꼬여 그래가지고 무리수 던지게 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못하고 와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벽을 느끼고 그래서 그 클립만 보잖아요 뭐야 브론즈야 이래 근데 네가 봐도 브론즈 같이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해가 안 돼 그치? 그 전부터 내가 상대가 상대적인 어떤 그 압박감 응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어 뭔지 알죠? 제가 뭐 검색을 해드리려면 아니 근데 또 그러다가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야구 선수분들과 최근에 또 했잖아요 그 이후에 네 그때 제가 또 괜찮았어요 뭔가 그래가지고 또 스스로 어 또 괜찮은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어 으흐흐흫 하 하 음 보면은 생선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아까 풍이 형한테 영태형한테 답장 뭐라고 했어요? 천천히 오세요 아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자 이거 보면은 음 생선회가 있잖아요 음 음 잔앗대가 이 하나의 생선회라고 봅시다 음 너무 누군가에게는 너무 먹기 좋은 음 풍성한 잔치 요리죠 아 그쵸 근데 보면은 요 아래까린 까린 이거 있죠 그쵸 요것도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종수씨가 어 참가해서 요게 요 천사채가 아 이름도 괜히 천사채가 아니야 저건 천사채 같지도 않아 저건 그냥 그냥 약간 양배추 이름이 왜 천사채인지 이제 알겠죠 음 천사야 이게 진짜 아 그니까 요것도 존재해야 돼 그니까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천사채야 누군가는 누군가에 근데 제가 원래 저런 존재였는데 네 그 우승을 하고 MVP를 주더라고요 거기서 네 그러다보니까 내가 돔인줄 알았어 아 스스로 생선인줄 알아 그쵸 내가 생선이고 천사채인데 어 비싼건줄 알았어 그치 그치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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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다 많이 있네 요거 아래 요거 요 느낌이 필연적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기본을 해야되는 사람이 있고 의도적으로 이거 천사채를 뭐 넣어야지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면 천사채가 한 명이 나와 문제는 뭔지 알아요? 네 제가 왜 안 나가냐면 저 천사채도 쉽지 않아요 저것도 그 저렇게 얇게 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니까 종수씨한테 바라는 거는 고급일 수직하면 물으로 해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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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되게 얇게 썰어가지고 하는데 네 종수씨한테 바라는 거는 우뭇가사리로 만든 그 천사채 그냥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는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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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쉽지 않더라구요 다들 너무 잘해줬어 지금 장난 아니야 너도 우승 한 번 했잖아요 저는 나오면은 어 천사채라는 표현이 좀 아깝죠 저는 천사채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난 생각도 안 된다 그때랑 또 달라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된다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어 엄청납니다 뭐 와사비는 천사채보다 귀하지 그 비중이 높고 와사비랑 간장은 말이 안되고 진짜 비중 없는 거 그니까 솔직히 말할게 이게 존재감이 좀 약간 희박한 거를 바나나 우유? 바나나 바나나 우유죠? 횟집에서? 회랑 바나나 우유 드시는 분들 룩삼님이 또 아아 그니까 없는 게 나은 건가? 없는 게 나은 없는 게 나은 없는 게 날 수도 있는 그런 느낌 뭐 그런거죠 야 이건 미쳤는데요? 회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회 아까 롤 얘기가 나와서 회 싫어해요 날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롤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요새 롤을 엊그제 승부아빠랑 당근힘이랑 했는데 칼바람도 하고 롤이라는 게임이 하 제가 전장을 하다보면 가끔씩 이제 뭐 1% 2% 지고 하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되게 잘해놨는데 와 이거 좋다 근데 99% 확률로 이기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누가 봐도 이거는 막 100명 중에 이렇게 한 명 뽑는 건데 얘 혼자 딱바물만 하는데 내가 걸린 거야 그리고 치명적이야 그 결과가 너무 아파 근데 롤은 확률이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못해서 지면 열 받잖아요 응 근데 내가 잘했는데도 못해서 지면 또 열 받아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알아? 내가 잘하고 팀도 잘하잖아? 응 재미가 없다 나는 잘하는데 우리 팀이 약간 좀 어슬어슬하게 버텨주는 천사체가 돼야지 걔네가 나는 막 나는 광어인데 얘네가 막 도미고 다 흔발이잖아? 재미가 없어 미쳤다 그러니까 롤은 재밌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는 진리를 꿰뚫는 발언이었다 방금은 응 나도 이걸 생각을 못했는데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뭐 참 재밌기 어려운 게임이구나 이거는 어 재밌기가 어려워 근데 그 한 방에 재미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전장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롤이 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 맞아요 아군이 또 너무 못해도 안 되고 잘해도 안 되고 맞아 적당히 해줘야 돼 그 와중에서 내가 좀 더 잘해서 활약을 해야 진짜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 도미가 되는 판 때문에 못 긋는데요 맞아 그 한 판 때문에 아 아 근데 롤은 아 너무 어려워 게임이 너무 어려워 게임이 너무 오래됐어 이제는 논문을 써도 될 정도가 됐어요 그 약간 메타 뭐 정글에 대한 라이너에 대한 라인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종수씨는 한번 천사가 한 번 돼보는 것도 천사요? 네 롤 대회 잔하 때 대회에서 천사가 한 번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천사로도 활약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저는 천사체가 되려고 해도 갑분싸가 될 수 있어요 아예 너무 안 되면 근데 종수씨의 천사체는 나름 사람들이 느끼지 않게 너나 나나 그게 그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달라요 아니 그 이게 종수씨의 천사체는 충분히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천사 천사 천사종수씨에서 아 이게 너무 이게 저 벽을 느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진짜 하고 와 진짜 이게 웬만하면은 제가 안 그러는데 벽을 느꼈어요 벽 안 되겠다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니까 그 있잖아요 주식할 때 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는 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쓰읍 일단 못하겠다 네 천사체로도 그러면 별로 천사체도 약간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사체도 이게 탁탁탁탁 얇게 이렇게 이쁘게 쫙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뭇가사리 천사체 그것도 안 돼 공장에서 뽑아내는 약간 뭐 지프라이더 느낌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안 돼요 먹다가 이제 사람들이 돌 모래 이런 느낌 그럼 그건 어때요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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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접시에 만원집에서 다 이렇게 둘 둘 말아놔 다 썰어놔서 다 말아놔서 진열대에 넣어놔 냉장 진열대에 그래서 오자마자 그냥 가져가는 거 썰어놔서 어어 근데 그 그 다라이 있죠 다라이가 생선 모양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생선 모양으로 뭔지 알죠 뭔지 알아 그건 어때요 그 역할은 그 생선 그냥 똥글베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선 모양은 좀 약간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 생선 모양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 똥글베이 그냥 일반 그냥 플라스틱 다라이 초록색 그런 거는 또 빨간색 그런 거는 그럼 이건 어때요 만원짜리 광어집인데 냉장으로 해서 진열되어 있는데 요거 다 있고 비닐봉투에 넣어줘서 가져가는데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해서 버려지는 영수증 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거 아 노력은 해볼 수 있는데 그 영수증은 돈을 지불해야 주는 거잖아요 그니까 아니요 됐어요인데 아니요 됐어요 라고 말한다는 게 예 라고 할 때 있죠 아 있어요 뭔지 알죠 영수증 드릴까요 근데 아니요 라고 하려고 하는데 예 할 때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자 해서 벌 수는 없으니까 상판에 벌 수는 없으니까 이 봉투에 같이 합성을 해 그렇지 정수증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 집에 가면 뜯어가지고 그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감내할 수 있겠냐고요 그 정도는 뭐 그 정도는 뭐 왜냐면 대회에서 나갔을 때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렸을 때 아 그게 재밌어요 그니까 하나에 그게 돼서 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뽕맛이라는 게 그래서 나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니까 저도 이제 그때 잔아떼를 몇 번 네 번인가 나갔는데 우승을 못 해봤으면 진작 마음을 접었겠죠 근데 그 우승했고 MVP도 주시니까 와 그 그때 그 야 내가 혹시 잘했나? 이마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없었다면 저는 이제 잔아떼를 어 제가 뭐 잔아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뭐 하나만 제가 뭐 사실 참가도 안 하는데 막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 그만큼 꼴부견인 것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뭐 할 얘기도 없으니까 꼴부견을 좀 하자면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 영수증 받기 싫었던 영수증들이 모여야 된다 다시 리뷰가 근데 그거에 대한 니즈는 아마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주최? 주최 측도 아마 뭐 선수든 뭐 다 지금 지금 현역 영수증인 종수씨도 뭐 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런 영수증들이 모이는데 영수증들이 또 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제일 많은 건 시간을 못 내는 것도 있고 부담도 있어 부담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자낫대 영수증 영수증이 나온 대회 영낫대회를 만들고 선수를 쭉 등록을 해 응 근데 그 선수는 항상 할 때마다 팀이 달라 인스턴트 리그처럼 여덟 며칠에 몇 명 등록하세요 가능한 사람 등록하세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성적 높은 사람은 상위권 점수를 받고 올라가 그래서 점수제로 그냥 해 그냥 꼭 팀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 참가할 거예요? 가능하죠 왜냐면 그거는 대회가 며칠 날 뭐 대회 있는데 참석할 건가요 해서 10명 딱 차면 그냥 대회 진행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지 연습 기간도 필요 없고 나이너리그 실력도 항상 그대로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그냥 근데 사람들한테는 어떤 대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은 그게 있다 오 그래서 이거를 리그전이네요 그니까 솔랭이죠 사실은 솔랭 리그전 솔랭 리그전 그니까 부담은 최대한 덜어 좋다 대회 느낌은 좋아 재밌겠다 근데 이제 성장 드라마는 보기 힘들어 아니죠 왜냐면 그 팬들은 A라는 선수가 있으면 이 선수가 만약에 뭐 어차피 못하면 할 소량 없지만 되게 막 브론즈였는데 갑자기 연섭하더니 거기서 쭉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메이저리그인 잔하테에서 뛸 수 있는 그렇기는 하지만 뭐 아무튼 근데 이제 또 밸런스도 문제도 있어요 사실 KDA 체크하고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뭐 지금도 뭐 말하지만 뭐 친한 사람들끼리 동시에 막 들어가가지고 팀화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아 이걸 어떻게 잘 보완을 하면 뭔가 좀 그 인스턴트 진짜 부담이 안 느껴지면서 단체전은 스트리머들끼리 단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시범기기처럼 다음에 배돌아즈 엘티 때 시간 많잖아요 한라운드 돌려봐요 한라운드를? 네 솔랭을요 제가?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아니면은 주차측이 팀을 배치를 해도 되죠 대충 선수들 그래서 언제 언제 하세요 하루 정도 시간을 못 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 그치 하루쯤은 낼 수 있지 그거를 묶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야 그죠? 그 사람들 일정도 있고 유튜브 관리도 해야 하잖아 막말로 응 근데 뭐 손톱에 독 있어요? 모르겠어 요새 이거 긁으면 부어 올라와 피부가 내가 연해 아 뭐 요즘에 뭐 피부 왜? 뭐 하는 거 아니죠? 뭐 독충 기르는 거 아니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달려나는 거 아니죠? 이게 긁다보면은 이게 약간 면역력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저도 여기 막 우둘투줄 막 일어날 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아무튼 그런 영수증들이 영수증들이 느끼는 건 뭐야? 모든 게임들 게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무력함 무력함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은 하기 힘들다 그치 근데 대회가 당연히 아 근데 게임은 당연히 실력이 다 상대적인 거라 누군가는 누군가의 고수고 누군가의 고수고 밸런싱이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죠 근데 그 밸런싱을 그냥 맞추되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밸런싱을 포기하고 인스턴트로 가 아 그냥 그럼 애초에 기대를 안 했는데 그냥 한번 비벼보고 그냥 끝 그러다가 뭐 팀원 그냥 살짝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인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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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인스턴트 지금은 좀 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 좀 더 어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약간 전문적인 점점 전문화가 되잖아 고도화가 되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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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더 아마추어로틱하게 이렇게 하면 아 뭐 좋은 아이디어예 그런 느낌 캐주얼하게 캐주얼하게 그런 느낌인거지 좌밥대전 그쵸 어게인 좌밥대전 음 좋아요 한번 누군가가 하겠죠? 침착면님이 한번 진행해보세요 아 아까 말한게 진행하라는 얘기에요? 네 그걸 한번 해보자고 그걸 할거였으면 이제 베드라지의 11호를 계속 했었죠 제가 알게 맞아요 어려운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거죠 결국은 이제 끝이 어떻게 보여요? 꼴불견이다 지가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는거 꼴불견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남아서 할 얘기는 없 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베드라지 하는걸 가끔씩 모여도모를 하잖아요 네 하다보면은 다 고만고만해요 우리중에 제일 잘하는 애가 갑보기 정도거든요 네 뭐 갑보기가 제일 잘하는데 제일 못하는 사람이 목냥이나 직박이형 정도인데 아이언 걔가 걔에요 그래서 그냥 뭐 그게 약간 좀 좌팍대전이 아닌가 하하하 뭐 좌팍대전이 또 시청자에게 친시청자 대회라는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중 선수가 좀 잘해 좀 어느정도 좀 잘해 근데 그거에 대한 실수를 막 지적을 하면은 본인이 보다가 몰입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자괴감이요 와 왜냐? 자기는 그보다 못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 이상하게 답답하긴 하거든 왜냐면 보는 입장이니까 그치 그럼 자괴감이야 시청자가 어떻게 했냐면 고집을 피워 하아 답답해서 그런거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좌팍은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마음에 짐을 묻지 않아 아 맞아 약간 LCK 보다보면 선수들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도 알거야 그냥 자기가 억지를 부린다는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걸 보고 있으면 진짜 그건 진심인거거든 내가 저기보단 잘한다 그건 진짜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 98%는 마음 놓고 칠 수 있고 롤을 안하는 분들도 내가 지금 안하여서 그런거지 시작하면 저거보단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원색적인 뭐 요구를 해도 부담감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진짜 못하는거니까 아니 자괴감이 안 느껴져 맞아 맞아 그리고 스트리머는 어때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한번 해서 테스트해서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정리 정돈을 할 수도 있는거에요 할 수 있어요 양쪽에게 다 좋아요 뭐 좋아요 한번 하죠 방송 끝나고 한번 쭉 접속해가지고 다시 옛날 방송 오늘 방송 쭉 올리면서 체크 체크하면 하하하하 스트리머도 좋아 그럴 수 있어 내가 이걸 권장한다는게 아니라는거야 이게 함정수사 같은거네요 시청자는 자격을 많이 느끼고 스트리머는 그치 함정수사까지는 아니죠 함정수사는 실체가 없는거를 던져줘서 물게 하는거고 이건 실체가 있는거에요 아 그치 실체가 있는거지 그냥 뭐 기회를 주는거네요 맘껏 채팅을 너의 어떤 본성을 보여와라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심리테스트 같은 그런 식으로 계속 디벨롭 디벨롭 디벨롭이 충분히 가능하다 견물생심 견물생심 뭐 그치 배고픈 사람 앞에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는데 앞에서 라면을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나니까 금연하는 사람 앞에서 담배를 뻑뻑 피면서 어? 이래도 안필거야? 진짜 안피면 대단하다 뭐 피면 거 봐라 욕마려운 플레이를 보여줘서 욕을 하게 한다 그렇지 살살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서 이 사람이 어떤 내재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방송에서도 오래된 구독자분들이 욕을 못참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구독자들이 막 사십 몇 개월 막 이러는데 욕을 못참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엊그제 오늘 기열이 형이 풋살 만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장을 하는데 요새 안 해보셨죠 요즘 알았어요? 뭐 바뀌었다고 나가라는 종족이 나왔어요 나가라는 종족이 나왔는데 제가 너무 잘 풀렸거든요 잘 풀려서 착착착 어 기분 좋게 하고 있었어요 아 아싸 하고 있는데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배치를 하는데 결과론이에요 제가 이길 확률이 98%만 나왔어요 나 아까 말했던 2% 네 자주 나와요 2%로 죽었다? 배치 얘기를 해 배치 얘기를 해 절 봤잖아 근데 채팅창에서 이건 배치차이다 어 빡치잖아 이게 실력이다 그리고 그게 실력이다 처음부터 쌓여있었어 내가 그거를 이런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배치차 98%를 줬는데 이렇게 했었거든요 기열이 그 순간에 딱 봤나봐 좋다고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너 오늘 화내더라 욕하더라 이러면서 웃겨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방송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그 리로이라는 걸 잠깐 수급하는 옛날에 복조기 같은 애가 있어요 어 그걸 팔아야 되는데 핵심기물을 판거야 어 예를 들어서 뭐 라그나루스 같은 거 뭐 이런 거 노하로 어 그래서 이게 무슨 배치차이라고 나는 팔았다? 멘탈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졌어 아 기여력이 그거 보고 좋다고 그래 얘기를 왜 했죠 근데? 그니까 제가 전에 뭐 채팅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재능이 없어요 미친놈아 아니 아니 재능 정수씨는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재능이 다른 게임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하지만 방법이 나는 네 채팅 부검을 지난번에 1년차기 안했잖아요 예예 과거에 날것 지금 네가 유튜브가 크고 몸관리하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네가 날것이었을 때 너의 채팅을 한번 할 거예요 아 하지마잉 어딜 한번 시고싶을 때 얘기하세요 한번 가봅시다 아 울 Bund'Mzz 우리 한번 봅시다 아 아이 근데 저도 이제 좀 걸러놓을게요 진짜 논란이 될만한 건 걸고 그냥 지난번에 했을 때는 그래도 반응이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았잖아요 뜨거웠잖아 뜨거웠죠 재밌다 정도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ông이니까 갓보기님도 막 동의를 하네요 네 한 번 해줘요 특히 갓보기님 날것일 때 네가 하면은 저도 저지만 이제 갓보기님 채팅도 아 말짜배기에요 보물들이 가득해요 아 내 정신 좀 봐 전화줘 전화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죠? 네? 아 저요? 전화 누구한테? 여덟시 20가지? 지금 정신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아 저 전화해야 돼요 어디한테? 그.. 그.. 회의 회의 9시잖아요 아니 저는 스탠바이 해야죠 전 여덟시인데요? 아니 스탠바이는 해야죠 스탠바이는 그.. 약속 장소 9시면 9시에 출발해요? 아니죠? 9시에 가죠 근데 출발 안하잖아요 그니까 아홉.. 약속 장소 9시면은 그 전에 출발하잖아요 스탠바이 저도 약속 시간 9시니까 미리 출발해야죠 어 의중이 전화했네요 의중이 전화했네요 지금 출발할까 말까 고민하나 보다 아 그러네 혹시 종수씨 저.. 뭐.. 부탁이 있는데 네 아 잠깐만.. 어 세화야 어 죄송합니다 어.. 아.. 대답 주기로 해놓고 미안 아 그 개에.. 개에 오면은 어.. 니가 이렇게.. 제대로 못 관리..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게 낫겠어 개는 개는.. 어.. 그래서 혼자 오기엔 좀 그렇잖아 또.. 사실은.. 개를 막힐 때가 있어요 어.. 제가 항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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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무리를 하냐 마냐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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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준다는 게 뭐죠? 예.. 아.. 밥 뭐 시켜준다.. 그 혹시.. 이거 이거.. 쾌사디아 쾌사디아 좋아해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맛있어 쾌사디아.. 맛있어 맛있어 안 먹었죠 손도 안 됐어 손도 안 됐어 아니.. 4개 시켜드릴까요? 4조각 와.. 그렇게 많이? 낫초도 있어요 낫초도 있어 쌤빙 손도 안 됐어 아냐아냐 그리고 순댓국 있어요 쿠켓 순댓국 새로 끓여줄 수 있어요 네? 또 없냐고요? 나머지는 뭐 시켜도 돼요 아.. 시켜도 돼 시켜도 돼 그러니까 이것도 시켜도.. 시킬 거예요 예.. 철민수님 청문회를 한다고요? 흐흐 안 건? 어.. 그럼 전 갈 거예요 뭐 고발할 게 있나 봐요? 청문회 할 거면 전 집에 갈 거예요 아 청문회 하면 철민수님 얼굴 불쾌해졌어요 지금 갈 거예요 아 나 지금 나 이런 대접받고 못 살아 이런 얼굴이에요 아 안 한대요 그러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한대요 종수 씨도 하하하 예.. 하하 흑 예..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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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또 한번 주세요 지금 속속들이 제후들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렇죠 시팔로 제후들 지금 동탁토벌하는 거 맞냐 어..진짜 그냥 한 말 아니지 편지 그냥.. 행운회 편지 아니지 지금.. 네, 유정희 센터도 지금 조조 원소예요 우리 둘이 모으잖아요 니가 어, 의정씨 원소가 대장이야 그지? 원소가 대장이야 조조는 찌끄러워 의정씨 오고 있어요? 그 당시엔 외곽이에요 아, 외곽이 알지 말았군요 예? 네, 다른 분들도 곧 오시거든요 누가 오기로 했어요? 거의 다요 진짜 옥냥이 빼고는 잠깐만 단군님 혹시 영태형이랑 연락 안 했어요? 아, 맞다 예 아, 같이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야, 영태형이랑 왜 같이 와요? 영태형도 오기로 했거든 아, 그래요? 응 언제 오시는데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안 되지 난 출발을 했는데 아, 그럼 의정은 오세요 아, 맞아요 혹시 아, 영태형 애도 아니고 뭐 알아서 맞아, 알아서 맞아, 맞아 3살짜리도 애도 아니고 맞아, 맞아, 맞아 의정씨 오늘 거의 다 오시기로 했거든요? 누가 오는데 그래서 영태형 와요? 옥냥이 빼고 다닐 것 같아요 옥냥이는 아파서 안 되고 통닭천사부터 다 오기로 했어요 아, 통천도? 네 아, 통천 오랜만에 보네 통천은 심지어 개까지 맡기고 오기로 했어요 개를 맡긴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그 다음 베도라제 MT에 대해서 회의를 좀 할 겁니다 아, 좋네요 여러 가지 안건도 나누고 실제로 해야되는 일이에요 통천이랑 영태형만 오는 거 아니죠? 아니 진짜, 진짜 다 와요 시간만 좀 늦을 뿐 다 오신다고는 했어요 아마 12시 전에 다 모일 거예요 네 아, 진짜로? 네 네 근데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아, 먹고 싶은 거 오면 캐사디아 좋아해요? 캐사디아 캐사디아가 뭐야? 그, 멕시코 요리 멕시코 빈대떡 안 먹었어요 한 번 먹어봐 아니, 한 번 먹어봐요 멕시코 멕시코 싫어요? 아, 싫어요? 네 그럼 내가 먹어야지 그럼 빈대떡 좋아요? 아니요 아, 안 좋아요 아, 그럼 나초는요? 아, 나초 싫어요 순댓국은요? 순댓국 좋아 어, 됐다 그럼 오세요 희망 순댓국이에요? 예? 대형 순댓국? 어 그럼 뭐, 뭔 순댓국이 있어요 뭐 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그럼 천천히 오세요 네, 순댓국 좋습니다 됐사 알겠습니다 아, 9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오오, 그만 오네 안전운전 그럼 빈대떡 안 좋아하니까 내가 먹어요? 야, 그럼 아, 빈대떡 많이 드세요, 100개 드세요, 100개 아, 빈대떡 맛있는데 내가 먹어야지 알았어요, 예 에이, 빈대 같은 놈아 아, 네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웃죠? 아, 이게 아깝다 아, 내가 먹을 거야, 거기서 아깝게 하지마 아니, 통천 줘야 되는데 아깝다고 아, 하하하하하하 이제 시킵니다, 지금 아, 예 아, 내 거 시켜주세요, 걔도 막히고 오는데 맞아요 아, 제가 원래 막 이렇게 여기 좀 청소를 좀 해놔야 손님들 근데 자리배치를, 이거를 아깝게 그러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앉냐 이거를 키우고 여기 바닥에 앉죠? 지난번에 마피아 한 것처럼 네, 대신 이거 왔다 갔다가 하나가 있어서 다행인데 이걸 뒤에다 넣고 어... 이게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든 돼요? 이게 그쵸? 근데 열악해도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복잡한데 막 하면 어떻게든 돼요? 예상 마무리 시간에 4시죠? 예예 중간에 졸아도 돼요? 아 졸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졸려 아 졸려? 그럼 지금 주무세요 아 지금? 네, 지금 왜냐면 모였을 때 주무시는 것보다 지금 주무시고 제가 어떻게든 이 여기를 마 함 해보고 계십니다 제가 양식을 다 채워놓고 겨울잠으로 들어가십시오 응 어때 이거 입고 오라고 하지? 아 됐어요 그래 그리고 저 쇼파에 있거든요 쇼파에 담요가 있어요 좋아요 담요 덥고 술 좀 때리세요 나가세요 빨리 나가라고 해 졸리면 갈게 아니 지금 가세요 아니 이따가 졸릴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아 앉아들여서 좀 앉아있어요 나가 나가 갖고 가라 갖고 나가 갖고 나가 이따 아니면 너 회의할 때 방송을 끄자 아 맞네? 그런 방법이네 응 나 혼자 남겨놓지 말고 아 그럴까? 지금 끌까요 좀 지금 좀 이따가 회의할 때 끄자 그래 의중이 오면 3명부터 그때 하자 그럼 우리가 좀 쉬고 올게요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이거를 왜 필리버스터를 해야된다고 생각해 아직 시작 안했어 난 왜 이거를 왜 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응 제 안에 뭔가 스트레스가 있었나봐요 그런가봐요 압박감이 배도라지 엠티는 항상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유지되어야 된다 어 내 수호 수호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나봐요 맞아요 ㅅ도 없는데 아이 그렇게 말해봐 그냥 끄면 꺼면 진정맨님이 왜 ㅅ도 없어요 꺼도 되는데 아 예예 자 그러면은 좀 쉬고 어 의중이 오면 한 9시 될텐데 9시 한 30분쯤에 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땡큐 요즘에 이런 것도 합니다 뭐야? 아 맞아 나도 이거 예전에 했었는데 요즘에 귀찮아서 안 해요? 네 아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안 했어 나도 이거 해봐야겠다 설정해놨거든요? 네 한번 하고 뒤로 안 했어 근데 오늘 목소리 들어봐야죠 아 진짜? 근데 이번 했는데 넋게 안올라오면 좀 민망할까봐 오늘 좀 길게 해서 많이 해봐야죠 저거 그림 되게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림 한 번 바꾸려고요 음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 음 이러고 안 올 것 같은거고? 하하 하하 그렇게 가는거지 뭐 철준화 때 방금 됐다고? 어쩔 수 없지 아 철준화 때문에 방송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말하지 않아 했어요 아 진짜? 네 방송은 끝나는 게 음 9시 반쯤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 이렇게 음 아마 당선이 오시면 네 이 중에 좀 휴놔야 됐네 오늘 일하고 또 왔다가 응 운전했다가 너무 너무 intuitive 저도 좀 운전 붙이고 음 정거 다 끝날 때까지 보는 거예요? 네 이 노래는 뭐예요? 유튜브에 두려워 노래 있어요 신나는데? 휠 더 펑크였나? 휠 더 펑크 펑크인가 펑크인가? 달라요 이게 둘 다 있더라고요 어 그래? 펑크는 F U N C 아니 F U N K P U N K 펑크는 펑크라고 할 때 펑크 펑크는 펑크는 재즈 느낌 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와 이쁘다 펑크션을 해 볼게요 내가 너무 펑크겠죠? 여러분 이따 봅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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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